방 안에 들어선 노덕약은 먼저 유정풍에게 인사를 올리고 다시 천문진인에게 절을 했다. 화산파의 제자 노덕약이 3가 천문사백님께 인사드립니다. 천문진인은 분노에 몸을 떨며 이빨을 악물고 있는 도중이었다. 그는 노덕약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힘주어 발을 구른 후 노가를 터뜨렸다. 영호총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은 천둥소리처럼 우렁차서 멀리멀리 울려퍼졌다. 대청 안에 있던 화산파 제자들까지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음성이었다. 악영산은 초조한 표정으로 말했다. 큰일 났어요. 대사형께서 또 무슨 일을 저 지르셨나 봐요. 셋째인 양발이 악영산의 등을 토닥거리며 위로의 말을 던졌다. 3의 진정에 대사형은 결코 못된 짓을 저 지르지 않았을 거야. 꽃초는 구석진 자리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가 혼자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들은 또는 영호총을 거론하고 있군. 그 영호총이라는 늙은이는 정말 말썽꾸러기인 모양이다. 노덕약은 얼른 천문진인에게 깊이 허리를 구부리며 말했다. 영호 대사형은 우리와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일쯤이면 이곳에 도착하여 405학 권파끼리는 결맹을 맺었으므로 사백이니 사숙이니 사형사제 등으로 서로를 불렀음께 인사를 드릴 것입니다. 천문진인은 다시 발을 힘차게 구르며 노갈을 터뜨렸다. 그놈이 감히 이곳에 얼굴을 내밀어 그놈은 화산파의 대사형으로서 감히 강간과 강도지를 자행하면서 생마전백광과 어울렸단 말이다. 오악권파의 망신은 그 녀석이 혼자 다 시키고 다닌단 말이다. 노덕약은 말했다. 대사형은 평소 전백광과 교류가 없었습니다. 아마 상대방이 전백광인지 모르고 술자리를 함께한 모양입니다. 정말 우연히 술을 마셨던 거죠. 천문진인은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는 노덕약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지 마라. 천송사제 자네가 어떻게 중 상을 입게 되었는지 노덕약에게 말해주게. 두 개의 문짝은 한 켠에 놓여져 있었다. 한 개의 문짝 위에는 한 구의 시체가 놓여있었고 다른 한 개의 문짝 위에는 기다란 수염을 기른 노인이 앉아있었다. 그의 얼굴과 온몸은 피로 덮여있었다. 그는 나직이 말했다. 오늘 아침. 나와 저 사질은. 그는 손을 들어 문짝 위에 쓰러져 있는 한 구의 시체를 가리킨 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계속했다. 형안의 회안. 회알루에서 영호총을 만나. 맞습니다. 그는 전백광과 젊은 여승과 함께 앉아있었는데 그는 몹시 말하기가 힘이 드는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유정풍은 그 모습을 보고 입을 열었다. 천송도우 좀 쉬시구려. 내가 조금 전 도우가 한 말을 그에게 들려주겠소. 유정풍은 노덕약에게 고개를 돌리고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자네가 나를 위해 이곳까지 찾아온 데 대해서 나는 무척 고맙게 여기고 있네. 그러나 영호사질이 어떻게 전백광과 같은 생마와 사귀게 되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네. 진정 영호사질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우리 오아권파는 한 집안사람과 다름없으니만큼 그를 잘 타일러야 되지. 천문진이니 버럭고함을 질렀다. 타이르긴 뭘 타일러. 문호를 정리하고 마. 땅이 그의 목을 잘라야 돼. 유정풍은 말했다. 화상파의 장문인 낙사형은 제자를 어미 다스리기로 소문난 사람이니 영호충을 알아서 처단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도 이번 일은 영호충이 지나쳤다고 사료됩니다. 천문진이는 차갑게 말했다. 지나칠 뿐 아니라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게 옳다. 노덕약은 말했다. 유사숙 진상을 듣고 싶으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풍은 말했다. 조금 전 천송도우는 이렇게 말했네. 그가 두 명의 사지를 이끌고 회알로에 올라갔을 때 영호충 전백광 의림 세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는 걸 보았다네. 천송도우는 이 광경을 목격하자 속으로 화가 났다네. 원래 천송도우는 그들을 몰라보았으나 옷차림을 보고 한 사람은 화상파의 제자이고 또 한 사람은 항산파의 여승인지 알 수가 있었다네. 그렇지만 화려한 옷차림을 한 33가량의 남자가 전백광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네. 영호사질 이 그를 부르는 말을 듣고 비로소 알아차렸다는 거야. 영호사질은 이렇게 말했네. 전형 그대의 경신법이 천하에서 으뜸간다고는 하나 제수 옹붙으면 경신법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도망칠 수가 없을 것이오. 전시성을 가지고 경신법이 천하에서 으뜸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리독행 전백광임을 알 수가 있지 않겠는가. 천송도우는 낙을 원수처럼 미워하는 협사로서 그들의 술 마시는 꼴을 보자 치미는 우라를 억제하지 못했다네. 노덕약은 허리를 굽신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가 봐도 우라가 치밀었을 겁니다. 생마와 여승 그리고도 사 세 사람이 어울려 술을 마시는 모습은 생강만 해도 꼴불견일 것입니다. 유정풍은 말을 계속했다. 이때 전백광이 말했네. 이 전백광은 언제나 홀로 강호를 횡행했네. 이 젊은 여승을 만난 이상 억지로라도 술을 먹입시다. 이 말을 들은 청송도우와 두 명의 사질은 크게 호통을 쳤다네. 내가 바로 그 죽어 마땅한 생마 전백광이구나. 누구나 너를 보면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데 이곳에서 감이 쓸데없는 소리를 짓걸려. 살기가 싫다면 죽여주지. 그리고 무기를 뽑아 들고 전백광을 향해 공격했네. 그러다가 전백광에게 죽임을 당하고 중상을 입게 되었던 거라네. 영호총은 그 옆에 있으면서도 천송도우를 돕기는 고사하고 술만 마시고 있더라는 게야. 이야말로 우리 오악검파의 결맹에 커다란 금을 그어놓은 일이지. 천문진인께서 화를 내는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라네. 천문진인은 싸늘히 코웃음을 쳤다. 흥. 결맹은 무슨 결맹이야. 생마와 어울리는 화산파는 결맹을 우습게 여긴 게 아니고 머년 말이다. 이때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부님 제자가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천문진인은 그 음성이 귀에 익은 것을 알고 잘라 말했다. 들어와. 서른가량의 영기발랄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들어오더니 유정풍에게 먼저 인사를 올린 후 천문진인에게 말했다. 사부님 천백사수께서는 본문의 제자를 이끌고 생마 영호총과 전백광을 잡으러 떠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생마의 종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머지않아 사로잡아 오겠다고 전갈이 왔습니다. 천문진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 생마들이 반항한다면 사로잡을 필요도 없이 죽여서 수급을 가져와도 상관없다고 전해라. 예. 사내는 읍을 하고 다시 말했다. 그리고 형양성 밖에서 한 구의 시체를 발견했는데 그 시체의 배에는 한 자루의 검이 박혀있다고 합니다. 그 칼은 바로 영호총 그 생마의 칼이었다고 합니다. 천문진인은 깜짝 놀라 물었다. 뭐라고. 죽은 사람은 누구더냐. 또 우리 태산파의 제자이냐. 다행히 우리 파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 시체는 바로 청성파의 나인걸. 이때 여창애가 소스라쳐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나인걸 그 애가. 시체는. 시체는 어디에 있지. 그러자 문 밖에서 한 사람의 음성이 들려왔다. 여기 있습니다. 가지고 들어오너라. 예. 다시 한 개의 문짝이 들려왔는데 거기에는 배에 검이 찔린 채 죽은 한 삶의 시신이 누여있었다. 그 수법은 악독하고 잔인했다. 배에서부터 찔러 목으로 치밀어 올렸는 대자루만 남기고 겁나른 시체의 뱃속에 파고들어 보이지 않았다. 여창애는 사랑하는 제자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하자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영호춤. 영호춤. 너는 정말 악랄하구나. 바로 이때였다. 문 밖에서 교태어린 여인의 고운 음성이 들려왔다. 사부님 제가 돌아왔어요. 정의 사태의 표정에 기쁜 빛과 분노의 빛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녀는 다급한 어조로 불을 찢었다. 위리마 빨리 들어오너라. 모든 사람의 시선은 일제히 문을 향해 돌려졌다. 밝은 대낮에 두 남자와 술을 같이 마신 대담한 여승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문이 휘장이 거쳐지는 순간 사람들은 갑자기 방안이 환히 박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한 명의 젊은 여승이 사뿐사뿐 걸어서 들어오고 있었다. 청초하고 고운 욕 모였다. 아리따운 얼굴은 민간 세상에서 보기 드물 정도였고 빛이 나서 사람들을 비추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그녀는 15세 정도의 나이로 보였지만 몸매는 가냘프면서도 굴곡이 뚜렷해서 풍성하지도 여의지도 않아 매우 보기에 좋았다. 넓은 승포로 몸이 감추어져 있었으나 삐언한 몸맵씨는 감추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정의사태의 앞으로 다가서서 다소 곧하게 인사를 한 후 고운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사부님 한 마디를 채 뱉기도 전에 갑자기 그녀는 왁하니 울음을 터뜨렸다. 정의사태는 굳어진 표정으로 말했다. 너는 너는 무슨 짓을 하고 다녔지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위림에 울음 섞인 음성으로 말했다. 사부님 저는 이번에 이번에 하마터면 사부님을 뵙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고았다. 한 쌍의 해맑은 섬서 목소리를 내밀어 정의사태의 옷자락을 부여잡았다. 그 손은 투명할 정도로 희고 고았다. 모든 사람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처럼 아름다운 소녀가 어쩌다가 여승이 되었을까. 여창해는 멍하니 나인걸의 배에 박힌 장검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자루에 달린 수실이 미풍에 흔들거리고 있었고 검자루에 가까운 칼날에는 화산영호충이라는 다섯 글자가 깨알처럼 작게 새겨져 있었다. 여창해는 갑자기 몸을 돌리더니 노덕약의 허리에 매달린 장검을 바라보았다. 허리에 찬 폐검은 나인걸의 배의 꽃 흰검과 모양이 같았다. 여창해는 불쑥 손을 내밀어 노덕약의 허리를 향해 뻗어갔다. 노덕약은 깜짝 놀라면서 재빨리 거워소천의 일초를 써서 두 손을 내밀어 여창해의 손을 내밀려고 했다. 여창해는 차갑게 코흐듬치며 손을 거두고 물러났다. 쉭하는 음향이 들리며 푸른 빛이 장래에 어른거렸다. 여창해의 손에는 노덕약의 장검이 들려져 있었다. 어느 틈에 뽑았는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번개 같은 솜씨였다. 장검의 예리한 끝은 노덕약의 목젖에 살짝 닿아있어 조금만 힘을 주면 목을 뺏뚤을 수 있는 상태였다. 노덕약은 얼굴색이 창백하게 변하여 더듬거렸다. 왜? 왜 이러시오? 여창해는 대꾸를 하지 않고 겁날을 바라보았다. 겁날에는 화산 노덕약이라는 다섯 글자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다. 여창해는 검을 내려뜨려 여창해의 아랫배를 찌를 듯 몇 번 내밀며 물었다. 이렇게 검을 비스듬히 올려 찔러 상대를 죽이는 수법은 화산파의 검법이겠지. 노덕약은 이마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더듬더듬 말했다. 우리 화산파의 검법에는 그와 같은 수법은 없습니다. 여창해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인거를 죽인 이일초는 장검을 아랫배에서 찔러 넣어 목구멍까지 찌르는 잔인한 수법이다. 혹시 영호총은 몸을 낮춘 자세에서 위를 향해 치찌른 것이 아닐까. 그는 살인 후에 어째서 장검을 뽑지 않고 그냥 두었을까. 청성파의 공공연이 도전하겠다는 수작일까. 위림의 음성이 장래에 낭낭이 울려 퍼졌다. 여장문인 영호 오라버니의 그 수법은 화산파의 검법이 아니었어요. 여창해의 얼굴은 한겹이 서리가 내린 듯 차가웠다. 그는 정의 사태를 향해 입을 열었다. 사태 당신도 들었지요. 방금 당신의 나이 어린 제자는 영호총 그 생말을 향해 무어라고 호칭하던가요. 정의 사태는 발끈한 음성으로 쏘아붙였다. 나는 귀가 없는 줄 아시오. 정의 사태 역시 위림이 영호총을 영호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화가 치밀어 오르던 참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창해가 먼저 무리한 어조로 따지고 글자 오히려 제자를 변호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녀가 그를 가리켜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소. 오악건파는 의리로 결맹을 맺어드니까 모두 사형 또는 사매라고 불러도 괜찮은 것이오. 여창해는 급히 말했다. 좋소. 좋아. 말과 함께 여창해는 장검을 거두어들이면서 왼손으로 노덕약의 가슴을 힘껏 더밀었다. 노덕약은 창졸간에 당한 일이라 맥없이 뒤로 자빠지고 말았다. 정의사태는 의림을 돌아보며 말했다. 의림아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 짐승들에게 잡혔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부에게 상세히 이야기해주렴. 그러면서 의림의 손을 끌고 대청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끌려가는 의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와 같이 아리따운 소녀가 생마에게 사로잡혔으니 분명히 몸을 더럽혔을 것이다. 그런 사정을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는 없는 일이지. 그래서 우리들이 들을까봐 나가는 것이겠지. 갑자기 푸른 그림자가 번뜩이면서 여창의 가 정의사태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 일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중대한 일이니 의림으로 하여 급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상을 밝히도록 해야 하오. 정의사태의 성격은 열아와 같았다. 평소 사자인 정정이나 항상 파의 장문인 정안도 그에게는 양보하는 처지였다. 그녀가 어찌 여창애로 하여금 앞길을 막아서서 비웃음을 던지도록 허용하겠 는가. 즉시 그녀의 눈썹이 쫑긋 솟아올랐다. 이때 유정풍이 두 사람 사이로 들어서며 부드럽게 말했다. 두 분은 모두 본인의 손님이 아니겠소. 아 무쪼록 저의 얼굴을 보아서라도 서로 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모두가 불초의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손을 모으고 정중하게 절을 했다. 정의사태는 호호하고 웃은 다음 말했다. 이소코도사의 길을 꺾어놓고 싶지만 유 대협의 얼굴을 봐서 참도록 하죠. 여창애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소코고 말코고 좋소. 위림보고 어서 진상을 말하게 하시오. 그러면 나는 길을 막으래도 막지 않을 것이외다. 여창애는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 정의사태는 위림을 돌아보며 말했다. 할 수 없다. 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라. 그날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간 후 너는 어떤 일을 겪었느냐. 정의사태는 위림이 나이가 어리고 순진하였을 때 없이 자질구레 한 일까지 이야기할 것 같아서 주의를 주었다. 다만 요긴한 말만 골라서 해라. 상관이 없는 일을 들먹일 필요는 없다. 위림은 다소곳이 대답했다. 네. 제자는 사부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았어요. 다만 전백광 그 나쁜 사람이 그는 그는 정의사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는 반드시 전백광과 영호충 두 악적을 죽여 너의 화풀일을 해주겠다. 위림은 혼백을 빨아당길 듯 맑고 깊은 눈동자를 들어 정의사태를 바라보았다. 점차 그녀의 얼굴에 의아한 빛이 떠올랐다. 영호 오라버니는 그분은 그분은 이미 죽었어요. 사람들은 영호충이 죽었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 천문진이는 크게 기뻐 소리를 질렀다. 잘 죽었군. 잘 죽었어. 그를 누가 죽였느냐. 위림은 손을 들어 나인걸의 시체를 가리켰다. 그리고 울음석인 음성으로 말했다. 바로 바로 저기 있는 청성파의 나쁜 사람이에요. 여창애는 의기양양에서 속으로 생각했다. 나인걸과 영호충은 서로를 죽인 것이구나. 좋아. 인걸 녀석이 용감하다는 것을 나는 전부터 눈치채고 잊었지. 과연 우리 청성파의 위명을 손상시키지 않았구나. 생각을 마친 그는 위림을 흘겨보며 싸늘히 말했다. 나인걸이 나쁜 사람이라고 흥 오악검파의 인물만 좋은 사람이란 말이지. 위림의 복숭아처럼 발그레한 뼘 위로 수정같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저는 청성파를 욕한 게 아니고 다만 저 사람을 나쁘다 고한 거예요. 그녀는 다시 한 번 나인걸의 시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정의사태는 여창애를 향해 눈을 부릅떠다. 당신 어찌해서 나의 제자에게 큰 소리를 치는 거지. 내 제자가 얼마나 놀라겠어. 위림아 겁내지 말아라. 그 사람이 어째서 나쁜 사람인지 말해보아라. 사부가 여기에 있는 이상 누가 감히 너를 괴롭힐 수 있겠느냐. 말을 마친 그녀는 다시 한 번 여창애를 흘려보았다. 여창애는 말했다. 출가인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위림 그대는 관음보살의 이름을 걸고 너의 말이 진실이라고 맹세할 수 있겠느냐. 그는 위림이 나인걸을 헐뜯지 못하게 만들 속셈이었다. 위림은 말했다. 저는 사부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문 밖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합장하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또랑또랑하게 말했다. 위림은 관세음보살께 맹세합니다. 오늘 저는 한마디도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굽어 살피소서 사람들은 그녀의 음성이 매우 진지하고 가 얄픈 몸매가 안쓰러워 저절로 동정심을 느꼈다. 그리고 위림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한 명의 구렛나루시 무성한 사내가 입을 열었다. 이분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 같소. 우리는 그를 믿어도 될 거디 왜다. 정의사태가 여창애를 향해 말했다. 소코도사 당신도 들었지요. 문 선생께서도 위림을 믿는다고 했소.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오. 모든 삼들의 시선은 위림 한 사람의 얼굴로 집중되었다. 이때 위림의 아리따운 자태는 명주처럼 밝고 순결해 보였다. 심지어 여창애마저도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 저 어린 비군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것 같구나. 사방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모두들 위림의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위림은 고운 음성으로 말을 시작했다. 어제 오후 저는 사부님과 언니들을 따라 형양으로 갔지요. 그런데 도중에 비를 만나고 말았답니다. 언덕을 내려가다가 그만 미끄러졌지요. 저는 언급결에 손으로 땅을 짚었고 그 바람의 손에는 지늘기 잔뜩 묻었어요. 그래서 저는 언덕 아래에 있는 개울가로 가서 손을 씻고 있었어요. 갑자기 개울의 수면 위에 저의 그림자 말고 한 남자의 모습이 비춰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급히 몸을 일으켰는데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서 비틀거리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혈도를 지핀 것이지요. 그 사람은 비틀거리는 나를 품에 안고 산속 깊이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결국은 은밀한 어느 동굴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저를 땅 위에 내려놓았어요. 저는 무서워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어듭니다. 이때였어요. 언니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위리마 어디에 있느냐. 언니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그 남자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 계집애들이 너를 찾고 있구나. 이곳으로 그녀들이 들어온다면 나는 그들마저 잡아먹어야지. 한참이 지나자 언니들은 저를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 사람은 그제서야 나의 혈도를 풀어주었어요. 저는 즉시 동굴 밖으로 도망을 치려고 해둬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신법은 저보다 훨씬 빨랐기 때문에 그는 먼저 동굴의 입구를 막아서는 것이었어요. 너무 갑작스런 일이라서 저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부딪치고 말하더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내 소나기에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으냐. 저는 급히 뒤로 물러나 장검을 뽑아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봐요. 왜 나의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비키지 않으면 나의 검으로 당신을 찌를 거예요. 그 사람은 웃으며 말해둬요. 어린 여승 그대는 마음씨가 꽤 자비롭군. 나를 참아 찌르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말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원한이 없는데 왜 당신을 찔러야 하나요. 빨리 비켜주세요. 그 사람은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자. 저는 말했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사부님께 돌아가야 해요. 저의 사부님께서는 남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안 된다고 하셔더요. 이미 이야기를 나누었지 않아. 몇 마디 더 한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소리쳤어요. 빨리 비키세요. 당신은 우리 사부님이 얼마나 무서운 지 모르는군요. 그분께서 당신의 무리한 행동을 보았다면 당신의 다리를 분질러 버렸을 거예요. 그러자 그는 말했어요. 그대가 나의 다리를 분질러 버린다면 나는 반항하지 안 됐소. 하지만 그대의 사부는 늙은이가 아닌가. 쭈그렁 바가지를 위해 다리를 맡길 수는 없지. 정의사태가 호통을 쳤다. 바보 같으니라고. 그런 말까지 하면 어떡해. 위림은 말했다.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사부님을 쭈그럼 박아. 됐다. 그와 같은 말은 요긴한 것이 아니니 앞으로는 들먹이지 말아라. 너는 어쩌다가 화산의 영호충을 만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라. 위림은 말했다. 예 알게더요. 그는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저를 밖으로 나 가지 못하게 하면서 내가 매우 예쁘게 생겼다고 했고. 같이 잠을 자자고. 닥쳐라. 점점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위림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가 말을 했을 뿐이고 저는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나는 그와 같이 잠을 자지 않았어요. 닥치지 못해. 이때 나인걸의 시체를 떠매고 들어왔던 한 사람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나직이 웃었다. 정의사태는 대뜸 옆에 찻잔을 집어들고 뜨거운 찬물을 그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아이쿠. 그 사람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비명을 질러댔다. 여창에 가 노해 불을 지졌다. 그대의 제자는 말을 할 수 있고 나의 제자는 웃지도 못한단 말이오. 정의사태는 여창에를 흘려준 후 다시 위림을 바라보고 입을 열었다. 말을 계속해라. 하지만 필요가 없는 말은 생략하도록 해라. 예 사부님. 위림은 다소곳이 대답하고 말을 이었다. 참지 못한 제자는 결국은 그 사람을 향해 검을 찔러갔어요. 그때 제자는 금친도검이라는 일초를 펼쳤어요. 그는 검을 아랑곳하지 않고 가만 있었어요. 저는 차마 그를 찌르지 못하고 거미 끝을 그의 가슴팍에 대고 내밀지 못했어요. 갑자기 그가 크게 웃었는데 웃음소리가 끝났을 때 저의 검은 어느샌가 그 사람의 손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는 왼손의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거미 끝을 잡더니 뚝하고 저의 장검의 끝을 한치 정도의 길이로 잘라버렸어요. 정의사태는 놀란 어조로 물었다. 잘라낸 검이 끝이 정말 한치밖에 되지 않았느냐. 위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의사태는 말했다. 그 전백광이 장검의 가운데를 부러뜨렸다면 별로 신기할 것도 없다. 그러나 식지와 엄지의 힘으로 칼끝 한치 부근을 부러뜨렸다면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구나. 이때 천문진인이 제자의 패검을 뽑아들고 왼손의 식지와 엄지로 검끝을 잡고 힘을 주었다. 똑소리와 함께 검끝의 한치 부근이 대뜸 부러져나갔다. 천문진인은 위림을 향해 물었다. 이렇게 하더냐. 위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사백부님께서도 그 수법을 알고 계셨군요. 천문진인은 흥하고 코웃음을 치더니 부러진 검끝을 손가락 사이에 끼고 책상을 가볍게 내리쳤다. 팍 소리가 나면서 검끝은 단단한 책상을 뚫고 들어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위림은 기쁜 어조로 소리쳤다. 멋지네요. 아마 그와 같은 재가는 전백광도 가지고 있지 못해들 거예요. 그녀는 갑자기 수심에 잠긴 채 나직한 어조로 중얼거렸다. 애석하게도 그때 사백부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영호호라버니는 상처를 입지 않으셨을 텐데. 천문진인은 물었다. 상처를 입었다고. 너는 영호충이 이미 죽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요. 영호호라버니는 몸에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청성파의 나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위림의 까만 눈동자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다. 금세라도 주르르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그 모습은 너무나 애처로워 보는 사람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그녀가 출가한 비군의가 아니라면 선배고수들은 그녀의 등을 토닥거리던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의 말을 던졌을 것이다. 위림은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훔친 다음 울먹이며 말했다. 전백광은 나쁜 사람이었어요. 자꾸만 저를 끌어안으려고 했어요. 제가 손으로 그를 때리자 그는 저의 두 손마저 움켜지고 저의 몸을 와락 끌어당기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동굴 밖에서 누군가 하 하 하 하고 세 번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어요. 잠시 멈추었다가 그 사람은 다시 하 하 하 하고 세 번 웃었어요. 전백광은 호통을 쳤어요. 어떤 놈이냐. 그러자 동굴 밖에 있는 사람은 다시 하 하 하 하는 웃음을 다섯 차례에 걸쳐 웃었어요. 전백광은 소리를 질렀어요. 분수를 알고 일찌감치 꺼져 버려라. 이 전 나으리가 만약 밖으로 나간다면 내 녀석은 뼈도 추리지 못한다. 그러나 밖에 사람은 다시 하 하 하 하는 기이한 웃음소리를 냈어요. 그 웃음소리는 호탕했고 우렁 찼으며 말기가 그지 없었어요. 전백광은 나랑곳하지 않고 한 손으로 제 앞가슴 옷서플 해치려고 했어요. 그때 다시 하 하 하 하는 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왔어요. 저는 그 사람이 달려들 어와 전백광을 물리치고 저를 구해주기를 바랬죠. 하지만 그 역시 전백광이 무서운지 감히 동굴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다만 하 하 하 하는 웃음소리만 계속되어 될 뿐이었죠. 전백광은 화가 나는지 다시 저의 혈도를 짚은 호휘칸이 동굴 밖으로 다려나갔어요. 하지만 밖에 있던 사람의 종적은 발견할 수 없었죠. 전백광은 동굴 안으로 들어오자 나를 거칠게 일으켜 세우고 입맞춤을 하려고 했어요. 바로 이때 동굴 밖에서 다시 하 하 하 하 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만 크게 우스워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정의사태는 위림을 흘려보며 말했다. 내 자신의 몸이 더럽혀지는 긴급한 순간인데도 웃음이 나오더냐. 위림의 두 뺨이 진달래꽃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나직이 대답했다. 우스운 걸 어떡해요. 이때 전백광은 살며시 나를 내려놓고 살금살금 소리를 죽여 동굴 있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기습을 하여 사로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동굴 밖으로 사람은 대단히 눈치가 빨라서 다시는 웃지를 않더군요. 전 백광이 막 동굴 입구로 뛰어나갈 때 저는 소리를 쳤어요. 조심하세요. 그가 나가요. 이때 멀리서 그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하 하 하 알려주어서 고맙소. 하지만 나는 잡히지 않는다오. 그의 경신법은 나의 발바닥에는 미치지 못한다오. 모든 사람들은 전백광의 별명이 만리독행으로서 경신법 몸을 빨리 이동하는 기술이 독보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의 경신법은 나의 발바닥 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은 전백광을 충동질하기 위해 일부러 꾸며낸 말일 거라고 짐작했다. 전백광은 나에게로 번개같이 달려와 나의 얼굴을 힘껏 비틀어둬요. 내가 아파서 비명을 지를 때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이 도둑아. 나와 경신법을 겨루어 보자. 전백광은 속은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은 동굴 바로 옆에 몸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전백광이 멀리 뛰어가자 그는 살그머니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말했죠. 두려워 마오. 나는 그대를 구하러 왔소. 그는 그대의 어느 혈도를 짚었소. 나는 얼른 대답해둬요. 견정과 대추를 짚였어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는 말했어요. 혈도를 푼 이후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손을 뻗어 저의 견정과 대추 두 혈도를 초궁과 혈 외수법을 써서 풀어주려 했어요. 이때 전백광이 되돌아오는 기척이 들렸어요. 저는 말했죠. 그대는 빨리 도망치세요. 그가 돌아오면 당신을 죽이고 말 거예요. 그는 말했답니다. 오악권파는 의리로 맺어진 만큼 한 집안이 아니겠소. 3회의 어려움을 보고도 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정의사태는 물었다. 그가 오악권파의 사람이었느냐. 위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가 바로 영호충 영호오라버니 였어요. 모든 사람은 위림의 말이 떨어지자 모두 아하는 신음소리를 냈다. 한문 확장팩을 사면 한자를 쓰려고 했는데 있는 글자만이라도 쓰고 없는 글자는 로 쓰기로 했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위림은 말을 계속했다. 전백광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영호오라버니는 말했죠. 실례하오. 그리고 저를 품 안에 안고 동굴 밖으로 뛰어가서 주변의 풀더미 속에 몸을 숨겨서요. 우리가 숨자마자 전백광은 동굴로 돌아왔어요. 그는 동굴 속에서 나를 찾지 못하자 별의별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는 장범을 휘둘러 동굴 주변의 풀더미를 마구 찌르고 베었어요. 다행히 그날 밤은 비가 오고 난 뒤라서 달도 별도 없이 캄캄했기 때문에 전백광은 우리를 찾아내지 못. 어요. 그는 우리가 멀리 달아나지 못했을 거라고 내다보고 풀더미를 난도질하기 시작했죠. 한 번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검이 저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전백광은 칼을 휘둘러 풀을 배며 우리를 지나쳐갔어요. 저는 갑자기 뜨끈뜨끈한 액체가 저의 얼굴에 떨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동시에 짙은 피비린내를 맡았어요. 바로 영호 오라버니가 전백광에 칼에 상처를 입었던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죠. 그대는 상처를 입었나요. 영호 오라버니는 손을 뻗쳐 저의 입을 막았어. 큰 상처는 아니요. 그러나 저의 얼굴 위로 떨어지는 뜨거운 피는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대는 큰 상처를 입었으므로 얼른 지혈을 해야 돼요. 저에게 천양단속교라는 약이 있어요. 그때 영호 오라버니는 말씀하셨어요. 소리 내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마시오. 전백광은 귀가 밝은 녀석이외다. 한참 후 전백광이 다시 달려오며 불을 지졌어요. 하하하. 너희들은 알고 보니 그곳에 숨어 있었구나. 나는 보았다. 냉큼 나오지 못해. 저는 전백광이 우리를 발견한 줄 알고 정말 사몸을 일으키려고 했죠. 그때 영호 오라버니가 저를 꽉 눌렀죠. 이때 저는 풀더미 속에 들어놓은 상태였고 영호 오라버니는 제 몸 위에 엎드린 상태였어요. 그분이 몸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저도 몸을 일으킬 수가 없더군요. 정의 사태는 말했다. 전백광은 너희들을 발견하지 못했어. 그냥 상대방의 허를 찔러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도록 흉계를 꾸민 것이지. 위림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사부님은 거기에 계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있죠. 그 정도는 강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야. 그가 정말 너희들을 발견했다면 일검으로 영호 춤을 찔러주길 일이지 무엇 때문에 소리를 지르겠느냐. 영호 오라버니는 이때 일어나려는 저를 내리누르고 손으로 나의 입을 막았어요. 그분 역시 전백광의 교활한 생각을 끝뚫어보신 거지요. 영호 오라버니는 그가 다시 멀리 간 후 나직이 말해더요. 전백광은 다시 와서 칼을 휘두를 것이오. 그러니 우리는 나의 동굴 안으로 들어가 숨어 있기로 합시다. 그 녀석은 우리가 동굴 속에 들어갔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것이. 하삼칠은 갑자기 손뼉을 쳤다. 좋아. 정말 영호총은 용기가 있고 견식이 풍부하구나. 위림은 하삼칠을 바라보고 방긋 웃으며 말했다. 당신도 영호 오라버니가 용감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군요. 우리 두 사람은 동굴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분은 저를 땅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저는 그분의 머리와 어깨에서 여전히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말했죠. 저의 품 안에 천양단속교라는 약이 있어요. 그걸 바르면 피가 곧 멎을 거예요. 저는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이니까 오라버니께서 제 속에 있는 약을 꺼내도록 하세요. 그는 말했어요. 지금 꺼내기가 불편하니 그대가 손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대가 꺼내 주시오. 그분은 허리에 검을 뽑아 옷자락을 잘라 왼쪽 어깨를 싸맸어요. 상처는 몹시 깊었어요. 그분은 저를 위해 그처럼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신음소리 한 번 내뱉지 않았어요. 저는 몹시 미안했어요. 그리고 약을 왜 꺼내지 않고 나 보고 꺼내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정의사태는 흥하고 코우듬친 후 말했다. 책. 그렇다면 영호충은 정인군자 사로군. 정의사태는 영호충이 의림의 품속에 손을 넣을 수 없어서 애림의 혈도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한 것이다. 위림의 맑고 커다란 눈동자에 깊은 빛이 떠올랐다. 맞아요. 영호울아버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놀랍게도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저를 구하려고 했어요. 여창애는 냉랭히 말했다. 그 녀석은 연날부터 너의 용모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을 거야. 그렇지 않다면 미쳤다고 위험을 무릅쓰겠어. 위림은 말. 아니에요. 그분은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결코 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분은 거짓말을 몰라요. 사람들은 그녀의 진정에 가득 찬 말을 듣고 숙연해졌다. 여창애는 속으로 생각했다. 영호충이라는 녀석은 대담하면서도 건방진 구석이 있었군. 왜 림에게 눈독을 들이지 않았다면 전백광과 겨루어 천하에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위림은 계속해서 말했다. 동굴 밖에서 전백광이 풀을 베어 넘기며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는 동굴 사 안에 들어와 땅바닥에 주저앉더니 묵묵히 침묵을 지켜둬요. 저는 숨을 죽였으며 영호오라버니 역시 구석에 웅크리고 숨소리 한 번 내지 않았죠. 갑자기 막혔던 혈도가 시간이 흐르자 풀렸고 혈도가 풀리느라고 몸이 쿡쿡 쑤셨지요. 저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고통이 엄습해오자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어요. 전백광이 껄껄 웃으며 가까이 다가왔죠. 영호오라버니는 옆에 움츠린 채 아무 기척도 내지 않았지요. 전백광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린 양이 동굴 속에 숨어있었구나. 그는 사 손을 뻗어 저를 붙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칙 하는 소리가 났죠. 영호충 오라버니께서 전백광에게 일검을 격중시켰던 거죠. 전백광은 뒤로 물러서더니 허리에 찬 칼을 뽑아서 영호오라버니를 향해 찔러갔어요. 창 하는 소리가 나면서 불똥이 튀고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싸우게 되었죠. 그들은 한참 동안 싸우다가 갑자기 똑같이 뒤로 물러섰어요. 거친 숨소리만 동굴 속을 메웠을 뿐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더요. 저는 크게 무서워졌어요. 천문진인이 불쑥 물었다. 영호충 사은 그와 몇 초를 싸웠느냐. 위림은 말했다. 저는 어리빠져 있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갑자기 전백광이 놀란 음성으로 소리쳤어요. 이제 보니 너는 화산파의 인물이었구나. 화산파의 권법은 나의 적수가 못된다. 너의 이름이 뭐냐. 영호오라버니는 말했죠. 그건 몰라도 돼요. 오악건파는 그대 같은 생마의 적이요. 막 영호오라버니의 말이 끝났을 때 전백광은 몰래 기습을 했어요. 원래 그는 영호오라버니가 말을 할 때 위치를 알아내려고 했던 거죠. 두 사람은 다시 몇 초를 싸웠어요. 자기 영호오라버니가 아하는 신음소리를 냈어요. 다시 상처를 입었던 거예요. 전백광은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이미 화산검법이 나의 적수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너의 사부악. 노인이 친히 달려온다 해도 나를 어쩌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이 무렵 혈도가 풀려진 상태였죠. 저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영호오라버니는 기척을 듣고 크게 말했어요. 혈도가 풀렸군. 빨리 떠나시오. 빨리. 나는 말했어요. 화산파의 사형전은 그대를 도와 저 악인을 무찌를 거예요. 영호오라사버니는 말했어요. 빨리 떠나요. 둘이 힘을 합한다고 해도 그를 이길 수는 없소. 전백광이 웃었어요. 알고 있으니 잘 되었다. 구태여 목숨을 버리지 말고 자네가 떠나게. 그리고 나와 저 여승은 이곳에 남겠네. 한데 그대의 이름은 뭔가. 나는 그대의 의협심에 깊이 간복했네. 영호오라버니는 말했죠. 나의 존성 대명을 이야기해 주는 건 어렵지 않은 일리요. 이 늙은이는 그대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대가 반말을 하므로 기분이 나빠서 내 이름을 알려주지 않겠소. 사부님 우습죠. 그분은 스스로 사늙은이라고 했어요. 정의사태는 냉소했다. 시정잡배의 말투를 그대로 흉내냈군. 천박스럽다. 천박스러워. 위림은 말했다. 아 늙은이란 말은 원래 천한 말이었군요. 영호오라버니는 말했어요. 삼해 빨리 형산성으로 가시오. 거기엔 많은 무의의 달인들이 모여 있으므로 이 생마가 감히 추격하지 못할 것이오. 나는 물었어요. 내가 떠난 후 그가 사형을 죽이면 어쩌지요. 영호오라버니는 말했어요. 나도 고티를 따를 테니 어서 가시오. 순간 다시 무기가 무섭게 충돌사 했어요. 영호오라버니의 비명소리가 다시 들리는 걸로 보아 또 다시 상처를 입은 모양이었어요. 이때 영호오라버니는 크게 소리쳤어요. 삼해 어서 떠나시오. 빨리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욕하겠소. 저는 부르짖었어요. 우리 두 사람이 함께 공격해요. 전백광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거 참 영광스럽군. 나 전백광이 혼자 화산파와 항산파의 연수공격을 맞아 싸우게 되다니. 이때 영호오라버니가 저를 욕했죠. 이철없는 비군이야. 천치밥통 머저리야. 아직도 떠나지 않았느냐. 전백광. 웃으며 말했어요. 이 여승은 나에게 미련이 남아있어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지. 영호오라버니는 크게 욕을 했어요. 병신같은 계집애야. 갈거냐 안갈거냐. 저는 말했어요. 저는 가지 않겠어요. 영호오라버니는 말했죠. 그렇다면 그대의 사부를 욕하겠다. 정한 그 늙은 중대가리는 멍청이라서 너같은 어린 멍청일을 배출했구나. 저는 말했어요. 정한 사백부님은 저의 사부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다시 말했어요. 좋아. 그렇다면 정정사태를 욕하겠다. 저는 말했어요. 그. 저의 사부님이 아니에요. 그는 말했어요. 책. 그래도 가지 않고 말댔구야. 그렇다면 나는 정의사태를 욕해야 되겠군. 정의 그 병신 멍청이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정의사태의 안색이 참 혹하게 일그러졌다. 위림은 얼른 말했다. 사부님 노여워하지 마세요. 영호오라버니는 저를 위해서 그런 거지지 결코 사부님을 정말로 욕하려고 한 게 아이예요. 저는 말했죠. 저 자신이 멍청한 거지지 사부님을 닮아서 멍청한 것은 아니에요. 갑자기 전백광이 제 곁으로 날아오며 손가락 뻗어 저를 찌르려고 했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마구 검을 휘둘러 간신히 그를 퇴치했어요. 영호오라버니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에게는 무수한 욕설이 있다. 그대의 사부에게 써먹어도 좋단 말인가. 왜 안 가지. 저는 말했어요. 욕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함께 도망쳐요. 영호오라버니가 소리쳤어요. 내가 내 곁에 이르면 내가 화산검법을 펼칠 수가 없게 돼. 그러면 나는 전백광을 죽일 수 없어. 빨리 나가라고. 나는 화산검법을 펼쳐 전백광을 죽일 테니까. 전백광은 소리내어 웃었어요. 사하하. 그대는 젊은 여승에 대해서 정말 다정하구만.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녀는 그대의 성명조차 모르고 있네. 저는 그 말을 듣고 말했어요. 화산파의 사형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제가 형산으로 가서 사부님께 그대가 저의 생명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어요. 영호오라버니는 외쳤어요. 빨리 꺼져라. 귀찮아 죽을 지경이다. 나의 성은 노이고 이름은 덕약이라고 한다. 노덕약은 의림의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 했다. 대사형은 어째서 나의 이름을 들먹였을까. 문선생이 고 4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영호충은 착한 일을 하면서도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니 정말 우리 협의지사들의 모범이라고 할 것이외다. 정의사태는 노덕약의 희끗희끗한 반백의 머리칼을 바라보며 좀 얼거렸다. 흥. 나를 욕했으니 겁이 났겠지. 나중에 내가 따질까봐 남에게 죄를 전달시킨 것이겠지. 그녀는 노덕약을 노려보며 앙칼찌개 물었다. 이봐 노덕약 자네가 동굴 속에서 나를 욕했다는데 사실인가. 노덕약은 재빨리 허리를 굽혔다. 저는 아닙니다. 제가 어찌 감히. 4. 유정풍은 미소를 지었다. 정의사태 영호충이 그의 사제의 이름을 사칭한 데는 이유가 있다오. 노덕약으로 말하면 나이가 들어 화산파에 입문한 자로서 배부는 비록 낮으나 나이는 가장 많지요. 수염도 저렇게 무성하니 좋기 의림의 할아버지 뻘이 될 수 있을 것 이외다. 정의사태는 깨달아지는 바가 있었다. 그녀는 영호충이 의림을 생각하여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동굴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남녀가 한 동굴 속에서 잊었다면 자연이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누구 생각할 것 이외다. 하지만 의림이 노덕약 같은 늙은이와 있었다고 한다면 누구도 할아버지와 손녀딸 같은 두 사람이 동굴 속에서 엉뚱한 짓을 하지 않으리라. 정의사태는 부드러운 미소를 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녀석은 정말 용의주도하구나. 의림아 그 다음을 이야기해 보아라. 의림은 말을 이었다. 저는 말했어요. 노덕약 오라버니 그대가 저 때문에 위험에 처했는데 제가 어떻게 혼자 도망칠 수가 있겠어요. 사부님께서도 그와 같은 일은 바라지 않으실 거예요. 사부님께서는 평소 사우리 항상파의 제자들은 모두 여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행협에 있어 결코 남자들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정의사태는 흐뭇해져서 손뼉을 쳤다. 좋아. 나는 언제나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게 없다고 말했었지. 여자라고 해서 의로운 일에 발벗고 나서지 말라는 법은 없다. 사람들은 정의사태의 표정이 호탕한 것을 보고 하나같이 생각했다. 저 늙은 여승의 기백은 수염을 기른 남자에 못지않구나. 의림은 계속해서 말했다. 영호 오라버니는 큰 소리로 욕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이 빌 어먹을 어린 중대가리야. 내가 내 곁에 있으니 내가 어떻게 화산파의 천하무적검법을 펼칠 수 있겠느냐. 이 늙은 니는 전백광에게 죽고 말겠구나. 이제 보니 너와 전백광은 한통속이 되어 내가 화산파의 검법을 펼치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이 노동약은 오늘 정말 재수가 없느라고 여자 중대가리를 만난 거야. 전백광 자네는 한 칼로 나를 쳐 죽이게. 이 늙은이는 삶의 미련을 느끼지 않는다. 여러 사람들은 의림의 고운 목소리가 영호충의 그처럼 거칠고 무리한 말을 되풀이하는 소리를 듣자 빙글에 웃고 말았다. 의림은 말을 계속했다. 저는 영호 오라버니의 말을 듣고 내가 동굴 속에 있어봤자 그분이 천하무적의 화산검법을 펼치는데 지장이 될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흥. 그 녀석은 허풍이 너무 새서 탈이라니까. 화산파의 검법은 그저 그렇지. 천하무적이라니 무슨 빌어먹을 소리야. 정의 사태가 싸늘이 말했다. 위림은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사부님 그분을 욕하지 마세요. 그분은 거 말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다만 전백광에게 겁을 주어 스스로 물러가게 만들려고 했던 거지요. 저는 말했어요. 노동약 오라버니 저는 이만 가겠어요. 다음에 만나요. 영호 오라버니는 소리를 버럭 찔렀어요. 빨리 꺼지기나 해. 그리고 다음에 만나지 않는 게 조다. 나는 여자 중대가리만 보면 몇 년 동안 재수가 없더라. 싸움을 하건 노름을 하건 재수가 없어서 언제나 지고 말지. 정의 사태는 크게 화가 났다. 발을 힘껏 구르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 녀석은 정말 못 듣구나. 그런 무욕적인 말을 듣고도 너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더냐. 위림은 말했다. 저는 그분이 재수가 없게 되어 싸움에서 질까봐 얼른 동굴을 나왔어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사부님 계신 곳을 향해 뛰어갔어요. 사부님 영호 오라버니는 저를 만나서 재수가 없어졌고 그래서 상처를 입은 거예요. 정일은 노회 불을 지졌다. 터무니없는 소리 작작해라. 위림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말했다. 알았습니다. 저는 날이 밝을 때까지 달려둬요. 형양성이 멀리 보였어요. 이때 전백광이 저를 쫓아오는 것이었어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쳤지만 끝내는 붙잡히고 말았지요. 저는 영호 오라버니가 전백광에게 죽었으리라 짐작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전 백광은 거리에 많은 행인이 있어서 감히 저에게 무리한 짓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는 말했어요. 내가 순순히 나를 따라온다면 너를 때려주지 않겠다.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즉시 너의 옷을 혼랑 벗겨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들겠다. 저는 놀랍기 짝이 없어서 감히 반항하지 못하고 그를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가더요. 전백광은 저를 데리고 회알로라는 술집 앞으로 데려갔어요. 그는 나에게 말했어요. 이봐 너는 침어나간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모습을 본 물고기가 놀라 물속에 가라앉고 날아가던 기러기가 놀라서 땅에 떨어짐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아름답구나. 나는 그대 같은 미녀와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싶다. 우리 함께 즐겨보도록 하자꾸나. 저는 말했어요. 출가인은 비린 고기와 술을 입에 대지 않는 법이에요. 이는 우리 배구남의 규칙이에요. 그는 말해둬요. 그런 엉터리 규칙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나는 너를 파괴승으로 만들고 말테다. 너의 사부는 사부는 위림은 당혹한 표정으로 정의사태를 바라보고 말을 잇지 못한다. 정의사태는 말했다. 그 악인이 나를 헐뜯은 모양이구나. 그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을 얘기해라. 예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거짓말하지 말아요. 저의 사부님은 숨어서 몰래 개고기와 술을 먹은 적이 없었어요. 여러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위림은 전백광이 한 말을 직접 옮기지는 나았으나 전백광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전백광은 정의사태가 술림어서 술과 개고기를 먹었다고 한 것이 틀림없었다. 이런 멍청이. 정의사태는 위림을 쏘아보았다. 위림은 사부가 왜 화를 내는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정의사태는 순진하기만 한 그녀에게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그녀는 얼굴을 부드럽게 고치고 말했다. 위림아 그 다음을 이야기해라. 위림은 사부의 얼굴이 풀어지자 마음이 노디는지 한 번 빙글에 웃고 말을 계속했다. 저는 그와 함께 회알루에 올라갔어요. 그 악한 사람은 술과 고기를 시켰어요. 쇠고기와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새우 같은 음식을 시킨 거예요. 그는 말했어요.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옷을 벗겨버리겠다. 사부님 저는 한사코 먹기를 거절했어요. 불문의 제자는 비린 음식을 먹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 저의 옷을 벗긴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가 벗긴 것이지 내가 스스로 벗은 게 아니니까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이때였어요. 한 사람이 2층으로 올라왔죠. 허리엔 장검을 차고 있었고 안색은 창백했으며 온몸은 피투성이였어요. 그는 나와 전백광이 있는 탁자 옆으로 다가오더니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서 전백광이 나에게 마시라고 따라 놓은 그 술잔을 집어들고 단숨에 비웠어요. 그리고 스스로 한 잔을 따라 들고 전백광에게 말했어요. 드시오. 그리고 저에게 말했어요. 듭시다. 말을 마치자 다시 그 술잔에 술을 들이켰어요. 저는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는 동굴에서 저를 구해 주었던 바로 노덕약 오라버니였던 거예요. 나는 그분이 죽지 않은 것을 알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어요. 모두 저를 구하려고 입은 상처였어요. 전백광은 말했어요. 그대였군. 영호 오라버니는 대답했어요. 그렇소 바로 나회다. 전백광은 영호 오라버니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축혀세우며 칭찬해 말을 던졌죠. 훌륭하오. 영호 오라버니도 전백광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칭찬했죠. 훌륭한 도법이었소이다. 두 사람은 걸걸 호탕하게 웃어 지었지요. 그리고 영거푸 몇 잔의 술을 마시더군요. 저는 이상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들은 어젯밤 무섭게 생명을 걸고 싸웠는데 어째서 갑자기 친구로 변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죠. 이때 전백광이 말했어요. 그대는 노덕약이 아니군. 노덕약은 내 근이야. 그대처럼 점지가 않단 말이야. 저는 놀라서 나타난 그 사람을 바라보았죠. 과연 그는 이십세 남짓해 보였으며 얼굴이 아주 잘생겼더군요. 그 사람은 웃으며 말했어요. 맞소이다. 나는 노덕약이 아니오. 전백광은 탁자를 손으로 탁 치며 불을 지졌어요. 알았어. 그대는 바로 화산의 영호충. 강호에서 으뜸가는 인물이군. 영호 오라버니는 빈 그 웃었죠. 감당할 수 없는 칭찬이외다. 영호충은 그대에게 패배한 인물이 아니겠소. 전백광은 말했어요. 싸우지 않고는 서로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소. 우리 친구로 사귀는 게 어떻소. 영호 형이 이 아름다운 비구니를 좋아한다면 나는 기꺼이 양보해드리리다. 나는 여색을 밝히는 사람이지만 친구간의 신의를 더욱 높이 평가한다오. 정의사태는 서슬이 펄에 가지고 중얼거렸다. 그 악적은 죽어마땅하다. 감히 내 사랑하는 제자를 주고받으려고 하다니. 위림이 갑자기 눈물을 떨구며 말했다. 사부님. 영호 오라버니는 갑자기 저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이 젊은 비구니는 얼굴에 피키라고는 한 점도 찾아볼 수가 없이 창백하오. 마치 시체의 얼굴을 보는 듯 징그럽단 말이 왜다. 저녁 나는 여승을 보기만 해도 재수가 없소. 생각 같아서는 천하의 여승을 모조리 때려 죽이고 싶은 심정이라오. 전백광은 웃으며 물었어요. 여승이 어째서 재수가 없을까. 난 처음 듣는 애기군요. 영호 오라버니는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리다. 나는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도박이지요. 골패와 주사위를 보면 사죽을 쓰지 못한다오. 그런데 일단 여승을 보면 그날은 재수가 더럽게 없어서 노름을 하는 족족 털리기만 한다오. 비단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화산파의 모든 사제들도 여승만 보았다 하면 재수 옴 붙게 된다오. 우리 화산파의 제자들은 그래서 항산파의 냄새나는 계집애들을 보기만 하면 멀리 피해버린다오. 정의사태는 크게 화를 내며 철석하니 노덕약의 따귀를 후려쳤다. 노덕약은 호되게 한데 얻어맞자 잠시 비틀거렸다. 머리가 띵하며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유정풍은 웃으며 말했다. 사태께서는 화를 푸시구려. 영호사질은 의림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라오. 그 말을 정말로 믿으시면 아니되오. 의림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영호 오라버니는 좋은 사람이에요. 다만 말을 함부로 하는 게 탈이죠. 사부님께서 화를 내시니 저는 이야기를 계속할 수가 없네요. 정의사태는 호통을 내질렀다. 말해라. 한 자도 빠짐없이 사실 그대로 말해보라고. 나는 그가 도대체 얼마나 대담하게 짓거렸는지 알아내야겠다. 의림은 노기등등한 사부의 모습을 보자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정의사태는 소리쳤다. 어서 말하라니까. 이 애가 갑자기 벙어리가 된다. 내가 영호총이 나중에 혼날까 봐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 사부를 무시한 것이 되고 사부보다 그 녀석을 더 중요시한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니 숨김없이 말을 하라고. 의림은 풀죽은 음성으로 말했다. 말씀 드릴게요. 영호 오라버니는 다시 말했어요. 저녁 우리 무에게의 인사들은 한 자루검을 의지하여 강호를 횡행하고 있소. 운수가 불길하면 남의 칼에 맞아 죽기가 일숙가 아니겠소. 이 젊은 여승은 마른 동태처럼 비쩍 여위여서 매우 꼴불견이구려. 석보화하니 아주 재수없게 생겨 먹었단 말이 왜다. 그러니 당신도 이 젊은 비구니를 건드리지 않은 게 좋을 듯 하군요. 전백광은 웃으며 말했어요. 영호 형 나는 그대를 기계가 하늘을 찌르는 영우모걸인 줄 알았는데 한낱 여승 때문에 의 기소침하여 몸을 사리는 걸 보니 저절로 실망을 느끼게 되는구려. 영호 오라버니가 말했어요. 나는 여승을 만나고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소. 생각해 보시오. 어젯밤만 해도 나는 멀쩡했는데 이 젊은 여승을 만난 후 당신에게 중상을 입지 않았소. 이것이 재수없는 일이 아니라면 뭐가 재수없는 일이겠소. 전백광은 소리내 어웃으며 말했어요. 하하하. 그 말에도 일리가 있소. 영호 오라버니는 말했어요. 저녁 우리 사내대장부는 모름지기 술을 마. 실 때 통괴히 마셔야 하오. 옆에 여승이 있으니 어디 술맛이 나겠소. 어서 꺼지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내가 충고하는데 만약 당신이 이 비쩍 마르고 볼품없는 비구니를 품게 된다면 이후 평생 동안 그대는 재수가 없게 될 꺼지회다. 천하삼독을 그대는 어찌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오. 전백광은 물었어요. 천하삼독이라니. 그게 뭐여. 영호 오라버니는 말했죠. 어이쿠. 전형은 강호를 주유한지 오래되었는데 아직 천하삼독이 뭔지도 모르오. 천하삼독이란 비구니 비상. 그리고 금전사 세 가지를 일컫는 말이외다. 용기가 있건 없건 천하삼독을 가까이 할 필요는 없는 일이라오. 이 비구니는 천하삼독 중에서 으뜸카는 독이외다. 우울이 오악권파의 남자 제자들은 종종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오. 듣고 있던 정일사태는 탁자를 힘주어 내리치며 성난 음성으로 부르짖었다. 저런 망할 녀석이 있나. 개. 그녀는 개방구 같은 소리라는 말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차마 방구라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 입을 다물고 말았다. 노덕약은 그녀가 또다시 발작을 하자 다시 따기를 맞을까봐 얼른 뒤로 피해버렸다. 유정풍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영호사질은 좋은 일을 위해 말을 했겠지만 좀 지나쳤다고 생각하오. 하지만 전백광과 같은 악당을 때 그럴듯하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를 속이기란 쉽지 않을 것이오. 영호사질의 고충이 많았을 거외다. 위림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의 고민이 말끔히 사라지는지 기쁜 어조로 물었다. 유 사숙님 영호 오라버니는 일부러 그와 같은 말을 꾸며내어 그 전백광을 속이려고 한 것이었군요. 유정풍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오악검파의 협사들은 결코 그와 같이 항산파를 비난하지 않는다. 내일 나는 은퇴식을 갖게 되는 내 항산파를 없으이 여겼다면 항산파의 초청장을 보내지도 않아 들게다. 정의사태는 유정풍의 말을 듣고 안색이 약간 풀어졌다. 흥. 영호충이란 녀석은 입버릇이 없어. 그 녀석이 어디서 그따 위주둥이 놀리는 법을 배웠는지 모르겠군. 그녀의 말은 은근히 영호충의 사부를 빗대 어육한 것이기도 했다. 유정풍이 말했다. 사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소이다. 전백광은 무고문 매우 무섭소이다. 영호사질이 그를 이길 수가 없고 위림이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와 같은 말을 꾸며대어 그 악적으로 하여금 그녀를 포기하게끔 유도했던 거디회다. 더구나 전백광 같은 노련한 여우를 속이려면 평범한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영호사질은 그러한 말을 꾸며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소. 우리는 강호의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 떼떼가로 속 임수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지 않겠소. 영호사질이 만약 항산파를 없으이 여겼다면 그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항산파의 제자를 구하려고 했겠소. 정의사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유대협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군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위림에게 말했다. 영호충의 말을 듣고 전백광이 너를 놓아주더냐. 위림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영호울아버니는 말했어요. 전형 그대의 경신법이 천하에서 제일 간다고는 하지만 재수가 없으면 경신법이 아무리고 강해도 도망칠 수 없는 경우도 생기는 법이외다. 이 비쩍말은 비군이를 가까이 한다면 재수가 없어서 전형은 오래 살지 못하게 될 것이외다. 전백광은 그 말을 듣고 몇 번이나 저를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나 전백광은 언제나 홀로 천하를 종행한 몸 그런 미신의 구애를 받지 않소이다. 이 비군인은 이미 얼굴을 보았으니 같이 놀도록 합시다. 바로 이때였어요. 옆에 탁자에 앉아있던 젊은 무사가 갑자기 장검을 뽑아들고 갑자기 전백광에게 덮치며 호통을 질렀어요. 당신이 바로 전백광인가. 전백광은 말해둬요. 그렇소. 왜 묻는 거요. 그 젊은 무사는 말했어요. 너 같은 생만은 죽어야 한다. 강호의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은 모두 너를 죽이고 싶어하는데 너는 겁도 없이 여기서 정체를 밝혔다. 살고 싶지 않다면 죽여주겠다. 말을 마치자 그는 검을 휘두르며 전백광을 공격했어요. 태산파의 검법이었어요. 그 젊은 무사는 바로 적이 죽어 있는 사형이었어요. 그녀는 문짝 위에 눕혀져 있는 태산파의 제자를 손가락질했다. 천문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백성. 너는 진정 용감했다. 정말 훌륭한 영웅이었다. 위림은 계속해서 말했다. 전백광은 몸이 흔들한 순간 어느새 그의 손에는 한 자루의 단도가 들려져 있는 것이었어요. 전백광은 말했어요. 자 앉아서 술이나 마셔라. 그 말이 끝나고 전백광은 단도를 칼집에 꽂아 넣었어요. 그런데 태산파 사형의 가슴팍에서는 선열이 왈칵 뿜어져 나왔으며 힘없이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어요. 전백광은 눈 깜짝할 사이에 태산파 사형을 베어버렸던 거예요. 태산파 사형은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말았어요. 위림은 태산파의 천송도인을 가리키며 말을 계속했다. 그러자 천송사백이 검을 휘두르며 전백광을 향해 덤벼들었어요. 천송사백의 검술은 눈부실 정도로 훌륭하셨지만 전백광은 여전히 몸을 일으키지 않고 의자에 앉은 채 단도를 뽑아 천송사백을 상대했어요. 어느덧 30여 초가 흘렀어요. 전백광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서 상대했어요. 천문진인의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었다. 그는 천송도인을 바라보며 물었다. 사제 그 전백광이 앉아서 너를 상대했단 말이 사실인가. 그의 무공이 그토록 고강하던가. 천송도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위림은 계속해서 말했다. 영호오오라버니께서는 그제서야 검을 뽑아 들고 전백광을 향해 번개 같이 일격을 가했어요. 전백광은 단도를 휘둘러 막으며 몸을 일으켰어요. 정의사태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그거 믿어지지 않는군. 천송도인이 30초를 공격해도 끄덕 없던 전백광이 영호충의 단 1초를 못 견디고 몸을 일으켰단 말이냐. 그렇다면 영호충의 무공이 천송도인보다 훨씬 뛰어나단 말인가. 위림은 말했다. 전백광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영호형 나는 그대를 친구로 여기고 있다오. 그대가 무기를 뽑아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여전히 앉아서 상대한다면 그대를 없으히 여기는 것이 되지 않겠소. 나는 그대의 영웅적인 기질을 존경하고 있다오. 그래서 몸을 일으켜 예의를 차린 거디회다. 그러나 이 속호. 속호도사는 나의 존경을 받지 못한다오. 영호오라버니는 싸늘이 코오듬쳤어요. 흥 나를 높이 봐주니 이 영호충은 영광스럽기 그지 없소이다. 라는 말과 함께 휙휙휙 삼검을 공격했어요. 사부님 그 삼검의 기세는 전광석 화처럼 빨랐고 우레처럼 강맹했으며 폭풍처럼 숨이 막혔답니다. 검광은 대뜸 전백광의 상반신을 애워쌌답니다. 정의사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검법은 바로 악. 늙은이가 자랑하는 태학삼청공이라고 부르는 수법이란다. 제2검이 제1검보다 무섭고 제3검은 제2검보다 빨리 상대방의 몸에 닿는다고 하더구나. 전백광은 어떻게 막아내더냐. 위림은 말했어요. 전백광은 1초가 펼쳐질 때마다 한 걸음씩 물러섰어요. 그는 잇따라 세 걸음을 물러서더니 갈채를 보내더요. 훌륭한 검법이오. 전백광은 고개를 돌려 천송사백분임을 보며 말했어요. 속호도사 그대는 어째서 공격을 멈추었지. 영호 오라버니가 검을 쓰자마자 천송사백님은 한쪽으로 물러서서 관망하고 계셨어요. 천송사백은 냉랭히 말했어요. 우리 태산파 제자는 정인군자이다. 어찌 사악하고 음란한 저 녀석과 힘을 합치겠느냐.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영호 오라버니를 헐뜯지 마세요. 그분은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천송사백은 냉소를 날렸어요.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흐흐흐. 그는 전백광과 함께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형님 아우하는 사이가 아니냐. 그런데도 좋은 사람이라면 세상에 나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말을 하던 천송사백은 갑자기 악하는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가슴팍을 얼싸 안아둬요. 얼굴은 잔뜩 일그러졌으며 손가락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나왔어요. 전백광은 천천히 단도를 칼집에 꽂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자 앉아서 술이나 마셔. 전백광의 칼 쓰는 솜씨는 정말 신속해서 저는 언제 어떻게 천송사백을 배웠는지 보지 못했어요. 저는 놀라 부르지졌어요. 죽이지. 죽이지 마세요. 전백광은 웃으며 말했어요. 미인이 죽이지 말라고 하니 죽이지 않겠다. 천송사백은 상처를 감싸 쥔 채 아래층으로 비틀거리며 내려갔어요. 영호 오라버니는 뒤따라가서 부축하려고 했어요. 그때 전백광이 영호 오라버니를 말렸어요. 영호형 저속 호도사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자로서 죽으면 죽었지 그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요. 영호 오라버니는 쓸쓸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더니 잇따라 세 잔의 술을 마셨어요. 사부님 그때 영호 오라버니의 모습은 한없이 외로워 보였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매우 아팠어요. 정의사태는 눈을 흘끼며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워. 다음엔 어떻게 됐느냐. 위림은 말했다. 전백광은 말했어요. 그 속호도사의 무공은 쓸만하더군. 나의 일도는 몹시 빨랐는데 그는 놀랍게도 세치 정도 뒤로 물러 석기 때문에 죽지 않았어. 태상파의 무공은 정말 약볼 수가 없구만. 영호형 저속호도사가 죽지 않는다면 이후 그대에 대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울 게 뻔하오. 영호형이 원한다면 내가 지금 뒤따라 가서 그를 죽여버리겠. 영호 오라버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이제껏 살아오는 동안 매일 같이 귀찮은 사건에 휘말려 들었소. 그를 상관하지 마시오. 술이나 마십시다. 술이나 마셔. 전형 그대의 그 일도를 나에게 펼쳤다면 나는 꼼짝없이 죽고 말았을 것이오. 전백광은 웃으며 말했어요. 하하하. 영호형은 어젯밤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소. 내가 어떻게 영호형을 죽이겠소.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동굴 속에서 두 사람이 싸울 때 영호 오라버니는 전백광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준 한 모양이구나 하고요. 전백광은 다시 말했어요. 어제 내가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동굴 안은 칠흑같이 캄캄했소. 나는 이 비군이가 소리를 지를 때만 해도 그대가 동굴 속에 함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소. 그때 만약 영호형이 계속 기척을 내지 않고 나를 죽일 기회를 노렸다면 하하. 내가 이 비군이를 끌어안고 쾌락의 늪에 빠져서 넋을 잃고 황홀해할 때 그대가 검을 내리쳤다면 나는 영락없이 죽었을 거에다. 나는 그대가 당당한 사내대장부로서 비겁하게 암습을 가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잘 알고 있다오. 영호 오라버니는 코웃음을 치고 말했어요.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요. 중요한 것은 그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비군이가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란 말이외다. 전형의 생명보다는 이 비군이의 순결이 더 중요하단 말이외다. 내가 비록 비군이를 보면 때려 죽이고 싶긴 하지만 항산파는 오악검파 중에 하나인 이만큼 돕지 않을 수 없단 말이외다. 전백광은 웃으며 말했어요. 나에게는 내 목숨이 이 비군이의 순결보다 중요하지 않겠소. 그래서 영호 형께 고마움을 일 느끼고 있다오. 영호 오라버니는 말에 더요. 좋아요. 좋아. 술을 마십시다. 전백광은 소리내어 웃었어요. 좋소. 영호 형 그대는 내 맘에 쏙 드는 사람이오. 자 술을 마십시다. 영호 오라버니는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무공에 있어서는 내가 전형보다 못하겠지만 주량에 이뤄서는 내가 훨씬 뛰어날 것이외다. 전백광은 말했어요. 그렇다면 한번 겨루어 봅시다. 자 먼저 열대접에 술을 마신 후 이야기합시다. 그러자 영호 오라버니는 말했어요. 나는 전형이 떳떳한 사내대장부라고 생각했기에 일같이 술을 마시자고 했던 것이오. 그런데 이제 보니 비겁한 사람이군. 전백광은 눈을 크게 뜨고 반문했어요. 비겁하다니 무엇이 비겁하다는 것이오. 영호 오라버니는 말했어요. 나는 비구니만 보면 재수가 없어서 내기에서 진단 말이오다. 지금 술 내기를 하는 좌석에 비쩍 마른 비구니가 앉아있으니 입맛이 싹 달아나서 내기를 해봐야 질게 뻔하단 말이오. 전형은 나의 이와 같은 약점을 알고 비구니를 옆에 앉히고 내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오. 전백광은 소리내어 웃었어요. 하하하 그대 일가 계책을 써서 이 비구니를 구하려고 하지만 이전 백광은 색을 목숨처럼 좋아한다오. 이처럼 아름다운 여인은 내 생전 처음 보는 바이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비구니를 취하고 말겠소. 내가 이 비구니를 포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소. 영호 오라버니는 물었어요. 그게 무엇이오. 전백광은 석 잔에 술잔에 술을 가득 따른 후 말했어요. 그대가 석 잔에 술을 마신다면 이야기해 주리다. 영호 오라버니는 술잔을 들고 단숨에 비웠어요. 그리고 석 잔에 술잔에 술을 따라서 전백광에게 일 내밀며 말했어요. 석 잔을 들고 말씀하시오. 전백광은 석 잔에 술을 마신 후 입을 열어둬요. 강호에는 친구의 아내를 넘보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소. 그대가 만약 이 예쁜 비구니를 비구니를 여기까지 말한 의림은 두 볼을 빨갛게 불키며 수줍어 했다. 그녀의 음성은 점점 작아져서는 끝내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 정의사태는 탁자를 내리치며 노한 음성으로 불을 지졌다. 터무니없는 소리. 그 다음을 이야기해라. 전백광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의림은 말에 딜다. 전백광은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린 다음 이렇게 말했어요. 대장부의 말이 한 번 입에서 나오면 사만한 추 내필의 말이 끄는 몹시 속도가 빠른 마차로도 따라잡기 어려운다고 했소. 그대가 이 비구니를 처로 맞아들인다면 나는 즉시 이 비구니를 놓아줄 뿐 아니라 이 비구니에게 절을 하여 내가 저지른 무리를 사과하겠소. 이 방법 외에는 그녀를 나에게서 떼어갈 수 없소. 영호 오라버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대는 나로 하여금 한 평생을 재수 옴풋게 만들 참이오. 들어볼 일 가치도 없는 소리. 전 백광은 다시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려 댔어요. 머리를 기르게 되면 여승이 아니라는 말도 했고. 저는 귀를 막고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영호 오라버니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닥치시오. 더 이상 무례한 소리를 한다면 이 영호 총은 우라통이 터져서 죽고 말 것이오.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대와 술래기를 할 수 있겠소. 그대가 이 비구니를 놓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사의 결전을 치루는 수밖에 없소. 전 백광은 웃으며 말했어요. 싸워봤자 그대는 내 적수가 못. 영호 오라버니는 말했어요. 서서 싸운다면 내가 질 것이오. 그러나 앉아서 싸운다면 내가 이기지. 모든 사람들은 조금 전에 의림이 했던 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 백광은 의자에 앉은 채 태산파의 고수인 천송도인을 여유있게 상대하지 않았던가. 전 백광이 앉아서 싸우는데 이력이 낫다는 증거였다. 그런데 영호 총이 앉아서 싸. 오면 전 백광을 이길 수 있다고 하자 모두 의아하게 생각했다. 의림은 계속해서 말했다. 전 백광은 웃으며 말했어요. 나 전 백광이 탄복한 것은 그대의 호. 용기이지 그대의 무공은 아니오. 영호 오라버니는 말했죠. 이 영호 총이 탄복한 것은 그대가 서서 싸우는 궤도이지. 그대가 앉아서 싸우는 수법은 아니외다. 전 백광은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그건 그대가 모르고 하는 소리요. 나는 소년 시절의 다리에 한지를 앓은 적이 있었소. 따라서 나는 2년 동안이나 앉은 자세에서 칼 쓰는 방법을 연마했소. 앉아서 싸우는 재간은 나의 자랑스런 특기란 말이오. 조금 전 내가 앉은 자세로 태산파의 속호도사의 공격을 막아내지 않았소. 이것. 결코 그를 약본 것이 아니고 내가 편하기 때문에 일어나기 귀찮았던 때문이었소. 영호 형 앉아서 겨루는 재간에 있어서는 천하의 나를 능가할 자가 없을 것이외다. 영호 오라버니는 말했어요. 전형 그것은 전형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외다. 전형은 소년 시절의 다리에 한지를 알리라고 2년 동안 앉아서 도법을 연마했다고 하지만 나는 10여 년 동안 앉아서 검법을 연마하고 있는 중이외다. 그러므로 그대는 나를 당해내지 못해 들것이외다.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일제히 노일덕 약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화산파에서는 앉아서 검을 연마하는 수법이 있나 보군. 노덕 약은 그 눈치를 알아채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대사형은 전백광에게 거짓말을 한 것 이외다. 저희 화산파에는 앉아서 연마하는 검법이 없습니다. 위림이 말했다. 전백광은 물었어요. 정말 그런 무공이 있소. 나는 견문이 좁아 처음 듣는군요. 정말 화산파의 좌. 검법을 구경하고 싶구려. 영호 오라버니는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 검법은 저의 사부께 전수하신 게 아니외다. 다만 나자 신이 창안해낸 것이라오. 전백광은 그 말을 듣자 놀라는 눈치였어요. 알고 보니 그대가 창안한 검법이었군. 영호 형은 정말 총명하시오. 검법을 창안까지 하다니. 사람들은 전백광이 어째서 놀랐는지 알고 있었다. 무예에 있어 새로운 검법을 창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무예가 탁월하고 타고난 총명이 없이는 결코 새로운 무공을 창안할 수 없는 것이다. 화산파같이 문파가 창립된 지 수백년이나 되는 명문 대파의 검법은 1초 1식 일마다 수많은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한 것들로서 이 가운데 단 한 초라도 변화시키기 힘든 노릇인데 새로운 검법을 창안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었다. 노덕약은 속으로 생각했다. 대사형은 원래 한 가지 검법을 창안한 모양이구나. 그런데 어째서 사부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 이때 의림이 말했다. 영호오라버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 검법은 구린내가 충천하는 검법인데 무얼 그리 탄복하시오. 전 백광은 크게 의아하여 물었어요. 냄새가 나는 검법도 있소. 해괴한 일이 다 있군. 저 역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검법이란 기껏해야 뛰어나거나 형편없을 뿐이지 어떻게 냄새를 풍긴단 말이에요. 영호오라버니는 말에 떠요. 사실대로 말을 줄이다. 나는 매일아 침변소에 앉아서 대변을 본다오. 이때 파리들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롭소. 그리하여 나는 검을 들고 파리를 찔러 떨어뜨리기 시작했다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으나 몇 년을 연습하니까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소. 그리하여 일검에 십여 마리의 파리를 떨어뜨릴 수 있게 되었고 뜻과 정신 이 하나로 융합되어 파리를 잡는 검초를 연결시켜 하나의 검법을 터득하게 된 것 이외다. 따라서 대변을 볼 때 이 검법을 펼쳤으니 구린내가 난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닐 것이오. 이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영호오라버니는 정말 우스운 분이에요. 저는 대변을 보면서 검법을 연마한다는 말은 처음 들었어요. 전백광은 안색이 새파래지더니 노에 불을 찢었죠. 영호형 나는 그대를 친구로 여기고 있는데 그와 같은 말을 하다니. 나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오. 그대는 이전 백광을 변소해서 오락가락하는 파리로 여긴단 말이오. 좋소. 나는 즉시 그대의 냄새나는 검법과 겨루어 보겠소. 모든 사람은 거기까지 듣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고수들끼리의 겨룸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들뜨게 된다면 불리하게 마련이다. 영호충이 그와 같은 말로 상대방을 격노하게 만들었으니 일단은 계책이 성공한 셈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정의사태는 말했어요. 좋아. 그 후엔 어찌 되었느냐. 위림은 말했다. 영호오라버니는 빙긋 웃고 말했어요. 불초는 결코 전형을 변소해 있는 파리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소. 언제나 마시구려. 나는 참을 수 없어서 웃었어요. 전백광은 더욱 화를 내며 단돌을 뽑아 탁자에 콱 꽂고 말했어요. 좋소. 앉아서 겨루어 봅시다. 이때 전 백광의 두 눈에는 흉악한 살기가 감돌고 잊었어요. 분명히 영호오라버니를 죽이려고 결심했던 거예요. 영호오라버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앉아서 겨룬다면 그대는 나를 이길 수 없소. 영호충은 오늘 새로 사귄 전형을 해치고 싶지 않구려. 나 영호충은 당당한 사내대장부로서 나의 특기를 가지고 친구를 굴복시키고 싶지는 않구려. 전백광은 싸늘히 말했어요. 잔말 말고 겨루자고. 영호오라버니는 말했어요. 전형은 꼭 겨루어야 되겠소. 물론이지. 반드시 앉아서 겨루고 싶소. 맞아. 우리 안아서 겨루자고. 좋소. 그렇다면 우리는 조건을 미리 정합시다. 승부가 결정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쪽이 지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소. 맞아. 먼저 일어나는 자가 지는 것으로 하자고. 영호오라버니는 물었어요. 지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전백광은 말했어요. 내가 진다면 그대가 하라는 대로 따르겠소. 좋소. 이렇게 합시다. 진 사람은 금후 이 젊은 비구니를 보게 되어 될 때 어떤 무리한 말이나 행동을 하면 안 될 뿐 아니라 그녀를 보는 즉시 그녀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사부님 제자 전백광이 인사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올리기로 합시다. 전백광은 화를 냈어요. 챗. 내가 반드시 진다는 보장이 없는데 왜 전백광을 찍어다 붙이는 거지. 만약 그대가 진다면. 영호오라버니는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요. 그 누가 지던 간에 항산파 문화의 제자로 들어가야 하며 정의사태의 사손이 되어야 하고 젊은 여승의 제자가 되어야 하오. 사부님 영호오라버니의 말은 정말 웃읍지요. 그들 두 사람이 무공을 겨루다가 진다고 해서 어찌 항산파의 문화로 귀의할 수 있겠으며 제가 어떻게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녀는 줄곧 근심스런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방긋 웃으니 그 모습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정의사태는 말했다. 강호에서 굴러먹은 거친 사내들은 무슨 말이든지 거침없이 하기 마련인데 너는 그 말을 정말로 알아듣느냐. 영호총은 전백광을 경로시키자는데 그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거기까지 말한 그녀는 턱을 쳐들고 지그시 눈을 감고서 영호총이 무슨 방법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 있을까. 만약 그가 진다면 자기가 한 말을 어떻게 취소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 잠시 생각해 본 그녀는 자기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영호총의 속셈을 알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전백광은 어떻게 대답하던. 위림은 말했다. 전백광은 영호오라버니가 믿는 데가 있는 드지 말을 하자 주저하는 빛을 띄웠어요. 제가 보기에 그는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어요. 아마도 영호오라버니가 앉아서 검을 쓰는 데 있어 정말 남보다 뛰어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것 깔았어요. 이때 영호오라버니는 다시 그를 화나게 만들었죠. 만약 그대가 항산파의 문화로 귀해하기 두렵다면 우리는 무공을 겨를 필요가 없소이다. 전 백광은 노에 말했어요.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야. 좋아 그렇게 하도록 하지. 지는 사람이 이 젊은 여승을 사부로 모시도록 합시다. 저는 말했어요. 저는 그대들을 제자로 거둬드릴 수 없고 사부로서의 자격도 없어요. 더군다나 저의 사부님도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항산파의 제자들은 모두 여자예요. 그런데 어찌. 그런데 어찌. 영호오라버니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나와 전형이 상의해서 정했으니 그대는 거두기 싫어도 제자로 거두어 드려야 하오.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요. 그리고 그는 전 백광을 향해 말했어요. 두 번째 조건은 지는 사람이 칼을 들어 스스로 태감 내시의 중국식 표현이 되는 것으로 합시다. 사부님 칼을 들어 스스로 태감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녀가 이와 같이 묻게 되자 웃사람들은 우듬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스스로 생식기를 자른다는 뜻인데 순진한 의림은 그것도 모르고 불쑥 물었던 것이다. 정의사태는 근엄하던 얼굴에 한 가닥 웃음이 떠올랐다. 그것은 망나니들의 거친 말이다. 얘야 너는 모르면 더 묻지 말아라. 좋은 뜻은 아니란다. 의림은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알고 보니 거친 말이었군요. 전 백광은 그 말을 듣더니 영호 오라버니에게 말했어요. 영호 형 그대는 반드시 이길 자신이 있소. 영호 오라버니는 말했어요. 그거야 물론이오. 서서 싸운다면 이 영호총은 천하물임에서 서열이 89번째에 해당하겠지만 앉아서 싸운다면 서열이 둘째 간다오. 전 백광은 호기심이 있는 듯 물었어요. 그대가 두 번째 간다고. 그럼 첫 번째는 누구요? 영호 오라버니는 말했어요. 그것은 마교교주 동방불패 이외다. 무사람들은 마교교주 동방불패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다. 의림은 무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한편으로 이하스럽게 생각하고 한편 당황하기도 했다. 혹시 자기가 말을 잘못한 것이나 아닐까 염려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부님 저의 말이 잘못되었나요? 정의사태는 말했다. 너는 마교교주의 이름을 다시는 들먹이지 말아라. 전 백광은 어떻게 말하드냐? 전 백광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대가 마교교주가 제 일이라고 하는 데는 나 또한 이해가 없소. 그러나 귀하가 스스로 둘째라 자처한다면 그건 자화자찬이 좀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오. 설마 그대는 영사이신 낙 선생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오. 영호 오라버니는 말했어요. 나는 앉아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오. 서서 싸울 때 저의 사부님은 여덟번째이고 나는 여든아홉번째 이외다. 그러니 그 어르신과 비교한다면 아주 뒤떨어지게 된다오. 전 백광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고 보니 그렇군. 그렇다면 서서 싸울 때 나의 서열은 몇 번째 가오. 그리고 그것은 누가 정한 서열이오. 영호 오라버니는 말했어요. 이것은 큰 비밀이외다. 나는 그대와 의기투합했음으로 말해주지만 절대로 남에게 누설하면 안 되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무림에 커다란 풍파를 일으키게 될 것이외다. 3개월 전 우리 오악검파의 5장문인께서 화산에 모이게 되었소. 그때 그분들은 방금 무림고수들의 실력을 논하게 되었소. 5분의 장문인께서는 오랜 토론 끝에 천하에 있는 고수들의 서열을 정하게 되었소. 전형 솔직히 말하지만 5분 사존께서는 그대의 인품에 대해서 한 푼의 가치도 없다고 욕을 했지만 그대의 무공에 대해서는 모두들 대단하다고 인정했지요. 그리고 서서 싸운다면 열 네 벗제라고 했소. 천문진인과 정일사태는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영호총은 터무니없는 말을 지껄이고 있군. 언제 그런 일이 일었다고 그래. 위림은 계속해서 말했다. 영호 오라버니가 속인 것이었군요. 전백광 역시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나 그는 말했어요. 오악검파의 장문인들은 모두 무림에서 대단한 고수이신데 놀랍게도 이 전백광에게 열 네 번째라는 서열을 내주셨군. 고맙소이다. 영호형 그대는 다섯 장문인 앞에서 그 구린내 나는 파리 잡는 건법을 펼쳐 보였소. 그렇지 않다면 그분들이 그대가 천하에서 둘째 간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요. 영호 오라버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 변소의 건법을 무사람 앞에서 펼친다는 것은 너무나 보기 흉측한 것인데 어떻게 감히 다섯 분의 사존 앞에서 볼성 사나운 추태를 보인단 말이오. 이 건법의 자세는 보기에 흉측하나 매우 무섭소. 나 영호총은 몇 명의 방문 좌도의 고수와 무공을 토론한 바가 있는데 모두들 마교 교주를 제외하고는 천하에 필적할 고수가 없다고 인정했다오. 하지만 전형 다시 말하지만 이 건법이 뛰어나다고는 하나 파리를 잡는 것 외엔 별세모가 없다오. 생각해 보시오. 남과 손을 써서 무공을 겨룰 때 그 누가 앉아서 싸우려고 하겠소. 설사 나와 그대가 반드시 안아서 겨루기로 약속을 했지만 내가 이기게 되었을 때 그대는 수치가 분노로 변해 몸을 일으키게 될 것이 아니겠소. 그대가 싸우는 데는 천하에서 열네 번째이니만큼 일어서서 나를 상대한다면 앉아서 싸우는데 두 번째 가는 나를 한 칼에 죽일 수가 있을 거외다. 그대가 서서 싸웠을 때 열네 번째 가는 것은 실용적이지만 반면에 앉아 싸우는 서열 두 번째인 나의 구린내 나는 건법은 헛되이 서열만 높았지 별세모가 없는 건나로. 전백광은 살며시 코우듬치며 말했어요. 영호형 그대의 혀는 정말 기름을 칠한 듯 매끄럽게 구르는 구려. 그대는 내가 앉아서 싸울 때 반드시 그대에게 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또 내가 수치가 분노로 변해서 몸을 일으켜 그대를 죽인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소. 영호 오라버니는 말했어요. 그대가 진 이후에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폐감이 될 게 아니겠소. 나를 죽여야만 그대는 폐감이 되어 자손이 끊어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 아니겠소. 좋소. 이제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두고 손을 쓰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는 손을 들어 탁자와 술주전자 등을 한쪽으로 치웠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본 채 앉았어요. 한 사람은 손에 칼을 들고 한 사람은 검을 들었어요. 영호 오라버니는 말했어요. 공격하시오. 먼저 일어나거나 먼저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는 사람이 지게 되는 거디회다. 전 백광은 말했어요. 좋소 누가 먼저 몸을 일으키는지 두고 봅시다. 두 사람이 막 손을 쓰려는 찰나 전 백광은 나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영호 형 나는 그대에게 탐복했소. 알고 보니 그대는 사람을 매복하였다가 이 전 백광을 난처한 처지에 빠뜨리려고 했구려. 내가 그대와 싸우게 되고 그 누구도 먼저 일어나선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대의 협조자들이 와락 달려든다면 말할 것도 없이 나는 몸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을 게 아니오. 흥. 영호 오라버니 역시 소리내어 웃었어요. 다른 사람이 끼어든다면 이 영호충이 진 것으로 합시다. 젊은 여승 그대는 내가 이기기를 바라오. 아니면 내가 지는 것을 바라오. 저는 말했어요. 물론 그대가 이기는 것을 바라죠. 앉아서 싸울 때 그대가 천하에서 둘째라니 결코 저 사람에게 뒤지지 않을 거예요. 영호 오라버니는 말했어요. 좋소 그렇다면 그대는 가시오. 가능한 한 멀리 빨리 갈수록 좋소. 그대와 같은 못생긴 여승이 내 앞에서 있으면 제수 옮붙게 되어 이 영호충은 싸울 것도 없이 지게 마련이외다. 그는 전 백광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일검을 찔러갔어요. 전 백광은 칼을 들어 막으며 말했어요. 탄복했소이다. 탄복했어. 젊은 여승을 구해주려는 멋진 계책이었군. 영호 형정령 다정종자 이외다. 그러나 이 같은 일에 지나친 모험을 하는 것 같구려. 그제서야 저는 영호 오라버니가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진다고 한 것은 바로 저에게 도망갈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음을 깨달았죠. 전 백광은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으니 자연 저를 잡을 수 없을 것이 아니에요. 무사람들은 거기까지 듣게 되었을 때 영호충의 계책에 대해 찬탄을 금치 못했다. 사실 영호충의 무고미 전 백광에게 뒤지는 것이 사실이니 그 방법 외에는 확실히 의림을 그곳에서 벗어나게 할 뾰족할 방법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정의사태는 말했다. 다정종자라는 말은 거친 말이다. 이호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며 마음속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위림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네 알고 보니 그 말 역시 거친 말이었군요. 제자는 알았습니다. 정의사태는 말했어요. 그렇다면 너는 뒤로 돌아 길을 떠나야 하지 않았느냐. 만약 전 백광이 영호충을 죽인다면 너는 그의 독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요 영호 오라버니가 두 번 세 번 말하기에 저는 인사를 하고 말했어요. 영호사형이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아래층으로 내려왔어요. 계단 쪽으로 등을 돌렸을 때 전 백광의 호통소리가 들려왔어요. 받아랏. 제가 고개를 돌려 바라보는데 두 방울의 피가 저의 얼굴에 튀었어요. 영호 오라버니가 어깨를 맞은 거예요. 전 백광은 웃으며 말했어요. 하하 앉아서 싸우는데 천하에서 둘째 가는 건 법도 내가 보기엔 시시하기만 하군. 영호 오라버니는 말했어요. 저 젊은 여승이야 지까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이길 수 있겠소. 이것은 재수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오. 저는 영호 오라버니가 여승을 미워하는데 계속 남아있다가는 그의 목숨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둬요. 그래서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왔어요. 계단을 내려오게 되어둘 때 2층에 선 칼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곧이어 전 백광의 호통소리가 들려왔어요. 받아랏.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영호 오라버니가 그의 칼에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감히 2층으로 올라갈 수 없었어요. 저는 주루에 담장을 끼고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저는 지붕 위에 납작 엎드려 방 안을 엿보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 영호 오라버니는 여전히 껌을 들고 무섭게 싸우고 있었는데 온몸이 피투성이었어요. 반면에 전 백광은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았어요. 다시 한동안 싸우다가 전 백광이 호통을 내질렀어요. 받아랏. 영호 오라버니의 왼팔을 찌른 전 백광은 칼을 거두며 웃었어요. 영호 형 나의 이일초는 사정을 둔 것이오. 영호 오라버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알고 있소. 그대가 손에 조금만 더 힘을 줬다면 나의 이팔은 잘라지게 되었을 것이오. 사부님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그이는 웃고 있어더요. 전 백광은 말했어요. 그래도 싸우겠소. 영호 오라버니는 말했어요. 물론 싸워야지. 내가 언제 몸을 일으켰소. 전 백광은 말했어요. 충고하건대 일어나도록 하시오. 우리가 정했던 조건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그 젊은 여승을 사부로 모시는 것도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소. 영호 오라버니는 말했어요. 대장부 일어는 사만한추라고 했소이다. 그 말을 어떻게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겠소. 전 백광은 말했어요. 천하에 적지 않은 호거를 만나보았지만 영호 형과 같은 사람은 오늘 처음 만나보는 바이오. 조소 모든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손을 멈춥시다. 영호 오라버니는 빙긋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몸에 입은 상처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러 마루를 적셨어요. 그때 전 백광은 칼을 칼집에 꽂으며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갑자기 그는 몸을 일으키면 진다는 점을 상기하고 즉시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어쨌든 의자에서 엉덩이를 떨구지는 않았어요. 영호 오라버니는 웃으며 말했죠. 저녁 매우 재빠르군요. 무사람들은 위림의 말을 듣고 전백광이 일 어서 써야 하는 건대하고 애석하게 여겼다. 위림은 눈을 깜빡거리며 말했다. 전백광은 칼을 뽑아들며 말했어요. 나는 쾌도를 펼칠 작정이오. 조금만 더 지체하면 그 젊은 여승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 쫓아 잡을 수 없으니 말이오. 저는 그가 나를 쫓아 잡는다는 말을 듣자 전신이 떨려왔어요. 그리고 영호 오라버니가 그의 독수에 당하게 될까봐 두렵기도 했어요. 벼랑간 영호 오라버니가 힘을 들여 그와 싸운 것은 단지 저를 구하기 위한 거라는 생각이 헛뜩 머리에 떠올랐어요. 제가 두 사람 앞에서 자결을 하게 된다면 영호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허리에 찬 당검을 들고 집 안으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벼랑간 영호 오라버니가 몸을 흔들하더니 의자와 함께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는 두 손으로 땅을 짚고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데 의자는 그의 엉덩이에 붙은 채 쓰러져 있었어요. 그는 상처가 매우 심해 일시 버둥거렸을 뿐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전댁광은 의기양양한 빛을 띄운 채 웃으며 말했어요. 앉아서 싸운다면 천하에서 둘째 가고 누워서 싸운다면 몇 번째 서열에 해당돼요. 그러면서 그는 몸을 일으켰어요. 영호 오라버니 역시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어요. 그대가 졌소. 전댁광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대가 낭패를 했는데도 내가 졌다는 것이오. 영호 오라버니는 땅바닥에 쓰러진 자세로 물었어요. 우리는 처음 어떻게 정했소. 전댁광은 말했어요. 우리는 앉아서 싸우기로 했지. 누가 먼저 일어나 의자에서 엉덩이가 떨어지느냐. 떨어지느냐. 전댁광은 말을 더듬거렸어요. 그리고 왼손으로 영호 오라버니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는 이미 일어섰고 영호 오라버니는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엉덩이가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은 상태였죠. 전댁광은 매우 난처했으나 약속대로라면 영호 오라버니가 이긴 거죠. 무사람들은 참을 수 없다는 듯 손뼉을 치며 잇따라 잘했다고 탄성을 질렀다. 그런데 여창에만이 코우듬치며 입을 열었다. 무례한 녀석이 전댁광과 같은 낙적을 상대로 속임수를 썼으니 영문정파의 체면을 깎는 것이 아니겠소. 정의사태는 노에서 말했다. 무엇이 속임수란 말이오. 사내대장부는 지혜로 싸우는 것이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오. 당신의 말을 듣건데 그대의 청성파에는 의리를 위해 용감이 나서는 소년 영협이 없음을 알 수 있소. 그녀는 의림으로부터 영호충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항상파의 체면을 보존해 주었다는 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커다란 감동을 받고 있었다. 처음 영호충을 미워하던 마음은 눈녹듯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여창에는 다시 코우듬치며 말했다. 땅바닥에 쓰러진 소년 영협이라. 정말 때 단하구려. 정의사태는 날카로운 음성으로 다그쳤다. 그대 청성파에서. 유정풍은 그들 두 사람이 다시 충돌을 일으킬까봐 재빨리 큰 소리로 의림에게 물었다. 전댓광이 졌음을 시인했는가. 의림은 말했다. 전댓광은 우두커니 서서 일시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영호호우 라버니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항상파의 비군이 내려오시구려. 그대가 새로 뛰어난 제자를 걷어들이게 된 점을 축하하오. 그는 제가 지붕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전댓광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억지를 쓰지 않았어요. 그는 앞으로 나서 한 칼로 영호우 라버니를 죽일 수 있었고 저를 상대할 수도 있었으나 이런 말만 했어요. 젊은 여승 그대에게 말하겠 는 그 다음에 나를 만나게 되면 한 칼에 죽이고 맑겠으니 알아서 하시오. 저는 원래 그와 같은 악인을 제자로 삼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바라던 바였지요. 전댓광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는 칼을 칼집 속에 넣고 성큼성큼 주로 아래로 내려갔어요. 저는 뛰어들어가 영호우 오라버니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그리고 천향단속교를 상처에 발라주었어요. 크고 작은 상처가 열세 곳이나 되어더요. 여창회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의사태 축하드립니다. 정의사태는 눈을 부릅떠다. 무슨 축하를 한다는 것이오. 여창회는 말했다. 무공이 탁월하며 천하의 명성을 떨친 사손 제자의 제자를 거두어들인 것을 축하드립니다. 정의사태는 대노에서 탁자를 치고 봄을 일으키며 욕설을 퍼부으려고 했다. 이때 천문진인이 입을 열었다. 여관주 지나친 말은 삼가하시오. 우리 현문에서 수도를 하는 사람이 어찌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소. 여창회는 첫째로 자기가 잘못했고 둘째는 천문진인의 곡당한 무공을 무서워했으므로 즉시 고개를 돌리고 못 들은 채 했다. 위림은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영호 오라버니의 상처를 돌본 후 그를 부축해 의자에 안였어요. 영호 오라버니는 연신 가쁜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수고스럽지만 술을 한 잔 따라 주시오. 저는 술을 따라 드렸지요. 그런데 주루에서 발걸음 소리가 나더니 두 사람이 올라왔어요. 한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나인걸의 시체를 메고 온 청성파의 제자를 가리켰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다른 사람은 낙인 나인걸이었어요. 두 사람은 저와 영호 오라버니를 번갈아 바라보는데 그 표정은 오만무리했어요. 무사람들은 나인걸이 온몸에 피치를 한 영호충과 아름다운 여승 이주로에 앉아있을 뿐 아니라 젊은 여승이 영호충에게 술을 따라 먹이는 것을 보고 자연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무리한 얼굴빛을 띄우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위림은 계속해서 말했다. 영호 오라버니는 나인걸 등을 한 번 쓸어보더니 제게 물었어요. 3회 그대는 청성파에서 가장 자랑하는 제주가 무엇인지 아시오. 저는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청성파에는 고명한 재간이 많다고 하더군요. 영호 오라버니는 말했어요. 맞았소. 청성파에는 고명한 재간이 많이 있소. 그 가운데 으뜸은 하 하 하 서로의 감정을 위해서 말하지 않는 게 낫겠군. 그러고 나서 나인걸을 한 번 쏘아보았어요. 나인걸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가장 고명한 것이 무엇이오. 이야기해 보시오. 영호 오라버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대는 나보고 꼭 밝히란 것이오. 말해주겠소. 그것은 엉덩이를 뒤로 내밀고 나가 떨어지는 평산하간이라는 신법이외다. 나인걸은 탁자를 내리치며 큰소리를 쳤어요. 터무니없는 소리. 무엇이 엉덩이를 뒤로 내밀고 날아가는 평산하간식이란 말이오.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소. 영호 오라버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것은 귀파에 자랑하는 초식인데 그대는 어찌 들어보지 못했소. 그대는 몸을 돌리시오. 내가 펼쳐 보이리다. 나인걸은 몇 마디 욕을 하고 영호 오라버니를 향해 주먹을 날렸어요. 오라버니는 몸을 피하려고 해드나 피를 많이 흘려서 기운이 전혀 없었어요. 오라버니는 몸을 흔들었을 뿐 즉시 주저앉게 되고 나인걸의 주먹에 코를 막고 코피를 마구 쏟게 되었어요. 나인걸이 또다시 때리려고 했을 때 나는 재빨리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때려선 안 돼요. 이분은 몸의 중 상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대가 상처입은 사람을 못살게 굴다니. 어찌 영웅호거리라 할 수 있겠어요. 나인걸이 욕을 했어요. 젊은 여승이 이 녀석의 반반한 얼굴을 보고 속세에 뛰어들고 싶은 괴로군. 비키시오. 비키지 않는다면 그대마저 때려주겠소. 저는 말했어요. 그대가 나를 때린다면 나는 그대의 사부 여관주에게 일러 바칠 거예요. 그는 말했죠. 하하하. 그대가 기율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음란한 죄마저 범의 은희만큼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그대를 때릴 수 있소. 사부님 이것은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는 왼손으로 저를 잡으려고 했어요. 제가 막으려 했을 때 뜻밖의 그의 한 손은 허초였어요. 벼랑간 그의 오른손이 뻗어 나오면서 저의 왼쪽 뼘을 꼬집고 껄껄 웃지 않게더요. 저는 화도 나고 다급해져 잇따라 삼장을 후려쳤지만 그는 모두 피해냈어요. 영웅호울아버니는 말해서요. 삼회 그대는 손을 쐬지 마시오. 내가 운기행공을 하고 나서 곧 저 녀석을 혼내주겠소. 저는 고개를 돌리고 그이를 바라보았어요. 그이의 얼굴은 핏기라곤 전혀 없고 창백했어요. 이때 나인걸이 다가서더니 다시 주먹을 들고 때리려고 했어요. 영웅호울아버니는 왼손으로 슬쩍 원을 그리며 그를 잡아당겼어요. 곧이어 다리를 들어 그이 그의 엉덩이를 걷어찼어요. 그 발길질은 참 빠르고 교묘하게 이를 때 업었어요. 나인걸은 그대로 서 있지 못하고 곧장 아래층으로 날아가 떨어졌어요. 영웅호울아버니는 걸걸 웃으며 말했어요. 삼회 이것이 청성파에서 가장 유명한 초식으로서 엉덩이를 뒤로 한 채로 날아가는 병사나간식이라는 신법이외다. 엉덩이를 뒤로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남의 발길질을 당하려고 것 이고 그것은 모래벌판을 기러기가 날아내리듯 매우 우아한 자태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오. 하 하 하 그대가 볼 때 과연 근사하지 않소 저는 웃고 싶었으나 그의 얼굴빛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웃지도 못하고 말했어요. 좀 쉬도록 하세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는 상처에서 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아마도 지금 그가 발길질을 하느라고 힘을 주었기 때문에 상처가 재차 터진 모양이었어요. 나인걸은 주로 아래로 떨어졌으나 곧 달려왔어요. 그의 손엔 이미 한 자루에 검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는 말했죠. 너는 화산의 영호충이지. 그렇지. 영호오라 버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귀파의 고수들 가운데 나에게 엉덩이를 뒤로 한평사 나간식을 펼쳐 보인 사람은 귀하가 세 번째요. 그러니. 그러니. 말을 하다가 끊임없이 기침을 했어요. 저는 나인걸이 그분을 해야 할까 봐 검을 뽑아 옆을 지켰어요. 나인걸은 사제에게 말했어요. 여사제 그대가 이 젊은 여승을 상대하게. 그 여가라는 아기는 대답을 하더니 장검을 뽑고 제게 공격을 해왔어요. 저는 검을 써서 상대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인걸은 일검을 휘두르며 영호오라버니에게 다가갔어요. 영호오라버니는 간신히 검을 들어 막았으나 그 형세는 무척 다 급해 보였어요. 다시 몇 초를 싸우게 되었을 때 영호오라버니의 장검이 떨어지고 말하더요. 나인걸은 장검을 뻗어내서는 그의 가슴을 겨누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대가 나를 꺼룩하신 할아버지라고 세 번 부른다면 그대의 목숨을 살려주도록 하지. 영호오라버니는 웃으며 말했죠. 좋아. 내가 부르지 부르고 말고 내가 부른다면 그대는 귀파의 엉덩이를 뒤로 한 평산하간식을 나에게 전수해 주겠소. 그의 말을 듣자 나인걸은 장검을 앞으로 내질렀어요. 검은 영호오라버니의 가슴을 깊숙이 찌르고 말았어요. 나인걸은 너무 악랄했어요. 그녀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그녀의 뺨을 타고 두 줄기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을 계속했다. 저는 저는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 달려가 막으려고 했으나 나인걸의 일검은 이미 영호오라버니의 가슴을 찌른 이후였어요. 일시의 화청안은 조용해졌다. 여창애는 갑자기 자기의 얼굴에 많은 시선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 눈동자는 하나같이 멸시와 분노 그리고 미움의 빛이 서려있었다. 여창애는 그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입을 열었다. 그대의 말은 진실성이 없군. 그대는 나인걸이 영호총을 죽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인걸이 그의 검에 죽게 되었지. 위림은 말했다. 영호오라버니는 검에 찔린 이후 빙글에 웃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소삼의 나에게. 나에게 커다란 비밀이 있소. 그대에게 드려드리지. 그. 보기표국의 벽사. 벽사건보는 저기. 저기. 그의 음성은 갈수록 낮아져서 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다만 그의 입술이 달짝거리는 것만 보였을 뿐이에요. 여창애는 그녀가 보기표국의 벽사건보를 들먹이자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아 자기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져 물었다. 어디에. 그는 어디에 있었냐고 물으려고 했으나 그와 같은 말을 많은 사람 앞에서 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하고 말을 멈추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쿵쿵거렸으며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이때 의림은 계속해서 말했다. 나인걸은 그 검보에 대해 관심이 매우 많은 것 같았어요. 다가와서 몸을 숙이고 영호 오라버니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때 벼랑간 영호 오라버니는 마루 바닥에 떨어진 검을 움켜잡고 손을 쳐들어 나인걸의 아랫뼈를 찔렀어요. 나인걸은 뒤로 벌렁 쓰러지게 되었으며 손과 발을 몇 번 떨더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원래. 원래. 사부님 영호 오라버니는 일부러 그가 가까이 다가오게 해서 그를 죽여 원한을 갚은 것이었어요. 그녀는 이야기를 끝내자 정신적으로 다시 견딜 수 없는 듯 몸을 두어번 휘청거리더니 까물어치고 말았다. 정의사태는 손을 뻗어 그를 안고 여창회를 녹이뛴 눈으로 바라보았다. 무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 광경을 상상하고 있었다. 천문진인 유정풍 문선생 하삼 7등 고수의 눈에는 영호춤과 나인걸의 무공은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토록 변화가 많고 잔혹한 싸움은 강호에서 보기 드문 처절한 장면이라고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군다나 의림과 같은 아름답고 순진한 여승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이야기는 조금 더 과장되거나 허황된 것으로 들리지 않았다. 유정풍은 여가라 하는 정성파의 제자를 보며 말했다. 여형 당신도 그곳에 있었다는데 친히 목격했소. 여가라는 정성파의 제자는 대답은 하지 않고 여창회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그의 표정을 보고 당시의 사실이 확실하다고 느꼈다. 그렇지 않고 의림이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면 그가 틀림없이 나서서 반박했을 것이었다. 여창회는 눈길을 들고 노덕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푸르뎅뎅한 얼굴로 물었다. 노덕약 우리 청성파가 도대체 어떤 일로 귀파의 죄를 짓게 되었길래 그대의 사형이 두 번 세 번 무단히 시비를 일으킬 뿐 아니라 청성파의 제자들에게 도전을 했는가. 노덕약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제자는 모릅니다. 그것은 영호사형과 귀파 나인걸과의 사사로운 싸움이겠죠. 청성파나 화산 두파의 교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5편 끝 정말 힘드네요. 제가 이렇게 마이 올리긴 2번이 처음일 거예요. 아무쪼록 많이 읽어주시고요. 아이디가 마이 엔지 12신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도 많은 조회를 부탁드리면서 안녕히 계세요. 여창에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아무 상관없다고. 허허허. 그대는 깨끗이 그 일을 부정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와장창하고 대청의 창문이 부서지면서 무엇인가 날아들었다. 대청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수인지라 임기훈변이 신속했다. 한쪽으로 비키면서 각기 손을 내밀어 자기 자신을 지켰다. 날아든 것은 사람이. 그 사람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휙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한 사람이 날아들었다. 이들 두 사람은 땅바닥에 쓰러져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모두 몸에 청색장포를 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성파의 제자였다. 그들의 엉덩이 위에는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있었다. 이때 창 밖에서 창노하고 거친 음성이 낭낭이 들려왔다. 엉덩이를 뒤로 한평사 나간 시기라. 하하하하하하 여창에는 몸을 흔들면서 두 손을 뻗어냈다. 곧이어 장세를 따라 훌쩍 몸을 날려 창 밖으로 뛰어나갔다. 왼손을 창틀 영에 붙이고 뻥충 지붕 위로 날아올랐다. 지붕 위에서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어두운 빛만이 주위를 감싸고 있고 소나기가 대줄기처럼 대지를 난타하고 있을 뿐 사람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느끼는 바가 있었다. 아무리 무공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순식간에 종적을 감출 수는 없을 것이다. 분명 이 부근에 숨어있을 것이다. 그는 이 사람이 강적이라고 생각했다. 손을 뻗어 장검을 뽑아 들었다. 그리고 몸을 날려 빗속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이때 천문진이는 자기의 탄 중시하여 여전히 태사이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고 정의사태 하삼칠 문선생 유정풍 노덕약 등은 지붕 위로 날아올라갔다. 이들은 최고가 왜소한 도인이 검을 들고 쏘 안아가자 눈부신 검 광 이 어둠을 찬란히 밝히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선광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그 도사는 드넓은 장원의 주위를 순식간에 몇 바퀴 맴돌았다. 그들은 여창애의 경신법에 탄복을 금치 못했다. 여창애는 빠르게 움직이며 횃불 같은 눈길로 집 모퉁이와 나무 풀더미가 있는 곳을 빠짐없이 훌 맘립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는 화청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두 명의 제자는 여전히 땅바닥에 엎드려 이뒀다. 엉덩이에 똑똑히 찍힌 발자국은 이제부터 수많은 무술인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터였다. 청성파의 명예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환상을 여창애는 보았다. 여창애는 한 명의 제자를 뒤집어 보았다. 그 제자는 신인준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은 뒤집어 보지도 않고 그의 뒤통수를 내려보는 즉시 신인준과 항상 행동을 같이하는 길인통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았다. 영 그는 손을 뻗어 신인준의 옆구리를 두 번 치면서 물었다. 누구의 수작에 넘어갔느냐. 신인준은 입을 열어 말을 하려고 했으나 소리를 내지 못했다. 여창애는 깜짝 놀랐다. 조금 전 그가 두 번 후려친 것은 사실 청성파의 상승내력을 싫어 후려친 것이었다. 그런데 신인준의 막힌 혈도를 풀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즉시 내공을 돋우고 자신의 내력을 신인준의 등에 있는 영대혈로 천천히 주입시켰다. 한참 후 신인준은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4. 사부님 여창애는 아무 말 하지 않고 한동안 내력을 주입하기만 했다. 신인준은 말했다. 제 제자는 그가 누구인지도 보지 못해듭니다. 여창애는 말했다. 그는 어디서 손을 썼느냐. 신인준은 말했다. 제자와 길사제는 함께 밖으로 가서 소변을 보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제자는 전신이 마비되는 것을 느껴듭니다. 그 녀석은 여창애는 말했다. 상대방은 무림의 고수이다. 함부로 욕하지 말아라. 신인준은 대답했다. 네. 여창애는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 천문진인 영을 바라보니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덤덤하기만 했다. 이 일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우아권파는 청성파와는 별로 교분이 없다. 나인걸이 영호총을 죽인 데 대한 천문이라는 이 작자도 청성파를 탓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하수인은 어쩌면 대청에 있는 사람들 틈에 숨어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재빠른 걸음으로 대청으로 나갔다. 대청의 사람들은 한 명의 태상파 제자와 청성파 제자를 죽인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문제를 놓고 아직까지 영 의견을 교환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창애가 들어오자 그가 청성파의 장문이라는 사실을 즉시 알아보았다. 모든 사람들은 여창애가 최고는 비록 왜소하지만 눈빛이 형형하고 무학종사의 풍모가 엿보일 뿐 아니라 행동에서도 절로 위험이 스며나오는 것을 보고 감히 떠들 수가 없었다. 여창애는 눈을 들어 한 사람 한 사람을 훑어보았다. 대청의 사람들은 모두 무림의 인물이었다. 그는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으나 옷차림을 보고 어느 문파에 속하는가를 알 수 있었다. 그는 어떤 문파에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는 내력이 심오한 고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 사람이 대청해 있다면 반드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윽고 그의 눈길 이 한 사람에게 고정되었다. 그 사람은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고 근육은 비틀어졌으며 등 이 낙타처럼 불룩했다. 바로 찻집에서 군웅들의 뒤를 따라온 젊은 꽃추였다. 여창애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혹시 그가 아닐까. 소문에 듣건대 새북명 탐옥고봉은 평소 세외에서 활 오 하고 있으며 중원땅에 발을 들여놓은 일이 없다고 했다. 도대체 오 악건파와 어떤 교분이 있길래 유정풍의 은퇴식에 그가 참석하게 된 것일까. 만약 그가 아니라면 무림에서 모습이 저토록 추악한 꽃추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대청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여창애의 눈길을 따라 그 꽃추에게 쏠렸다. 무림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하는 소리를 냈다. 유정풍은 앞으로 나가 깊이 읍을 하고 말했다. 귀하가 방문한 것을 모르고 대접이 소홀해 그니정. 신뢰가 많았소이다. 꽃추는 무림의 이인이 아니었다. 바로 납치된 부모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은퇴식에 잠입한 보기표국 임진남의 아들 임평지라는 청년이었다. 그는 남에게 알려질까봐 줄곧 고개를 숙이고 몸을 돌린 채 대청한 모퉁이에 우크리고 이덧다. 만약 여창애가 한 사람 한 사람 훑어보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무사람들은 일제히 그를 바라보았다. 임평진은 겸연적은지 유정풍의 인사를 받고 재빨리 일어서서 읍을 하고 말을 했다. 그와 영같은 말씀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유정풍은 목고봉이 어떤 사람인지 대강 알고 있었다. 그런데 눈앞에 이 사람이 쓰는 말씨는 남쪽 지방의 말씨가 아닌가. 나이도 차이가 많았다. 그는 의심이 잃었다. 그러나 평소 목고봉의 행동이 신출귀무라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여전히 공손하게 말했다. 불초는 유정풍이라고 합니다. 실례이지만 귀하의 존성 대명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임평진은 집안을 멸망시킨 여창애 앞에서 정체를 드러낼 수가 없는 처지였다. 그가 꼽추로 변장하고 얼굴 모습을 봐. 이유도 청성파 사람들에게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그는 유정풍의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유정풍은 말했다. 귀하는 목대협과 임평진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나의 성은 임씨이나 이를 둘로 나누어 반쪽만 사용해도 될 것이니 목씨로 해두자. 그는 생각이 끝나자 불쑥 말했다. 저의 성은 목씨입니다. 유정풍은 말했다. 목선생이 형상까지 왕님의 주신 점 불초는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북명타목 대협과는 너 빼 되시는가요? 그는 임평진의 나이가 젊고 얼굴에 붙어있는 고약은 자기 본래 모습을 감추려고 붙였다고 추측하였다. 분명히 명성을 떨친 지 수십 년이나 되는 새북명타목고봉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 임평진은 새북명타목고봉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유정풍의 어조에는 목과 성을 가진 사람을 매우 존경하는 듯했고 여창애가 옆에서 녹이 등등한 눈초리로 자기를 쏘아보고 있는 모습을 대하자 자기가 만약 조금이라도 정체를 드러내게 된다면 당장 그의 손에 죽음을 당하고 영 말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세가 급박하니만큼 아무렇게나 얼버무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새북명타목대협 말씀입니까? 그는 불초의 위서른이 됩니다. 여창애는 대청의 또 다른 이상한 사람이 여붐으로 제자신인준과 기린통 두 사람을 걷어찬 사람이 임평지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만약 새북명타 목고봉이 친히 나섰다면 상당히 꺼렸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목고봉의 후손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는 자신이 만만해졌다. 그가 먼저 청성파에 도전을 한 셈이니 어찌 참고 견딜 수가 영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냉랭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청성파는 새북의 목선생과는 아물라 관계가 없소. 그런데 어떤 점이 귀하의 눈에 거슬렸는지요. 임평진은 이 왜소한 도사를 마주 바라보게 되자 두렵기도 했고 증오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도 했다. 며칠 전 여창애에 의해 집안이 멸망되었을 뿐 아니라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 않았던가. 그의 부모는 사로잡혀 아직까지 생사를 모르는데 이 모든 것은 왜소한 도사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비록 여창애의 무공이 자기보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기 힘들었다. 그는 무기를 뽑아 찔러죽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이 며칠 동안 많은 고초를 겪은 그는 이미 닭싸움이나 시키고 말을 달리던 부잣집 도련님은 아니었다. 그는 즉시 노기를 억누르고 말했다. 청성파에서 비위에 거슬리는 이를 일으키게 되었다면 목대협이 자연손을 쓰게 되지 않겠소. 목대협께서는 의협심이 탁월하신 분으로서 포악한 자를 치고 약한 자를 도우시는 성미인이 귀하가 그분에게 죄를 지었다. 그분이 음분의 대가를 치룰 게 아니겠소. 유정풍은 그 말을 듣자 속으로 웃음을 금치 못했다. 세북명타 목고봉은 무공은 곡강하나 인품은 퍼포악 한 편이었다. 그가 목대협이라 부른 것도 예의상 그렇게 부른 것일 뿐이었다. 목고봉을 두고 논할 때 그는 대협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인물이 되지 못했다. 이 자는 권세에 아부하고 이익에 민감한 자로서 신의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나 목고봉은 무공이 곡강하여 그와 원한을 맺게 된다면 상당한 고통을 받아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림에 몸담 연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매우 두려워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 그를 존경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유정풍은 민평지의 말을 듣고 그가 목고봉의 아들이거나 조카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목고봉을 좋게 말할 이유가 없었다. 유정풍은 말했다. 여관주 그리고 목형 두 분이 저희 집에 오신 이상 모두 불초의 귀비니얼씨다. 이 유모의 늙은 얼굴을 봐서라도 술 한 잔을 나누며 감정을 풀도록 하시구려. 걔 누구 없느냐 술을 가져오거라. 집안의 장정들이 우렁차게 대답하고 술을 영 가져왔다. 여창에는 맞은편에 서 있는 젊은 꼽추를 안중에 두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강호의 소문을 통하여 목고봄이 여러가지 음흉하고 독 나라며 억지를 쓰는 일들을 들은 적이 있는 터라서 감히 경솔하게 행동할 수가 없었다. 임평진은 한편으론 미움에 치를 떨었고 한편으로 두려웠다.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은 이미 이 악독한 도사의 독수를 맞고 돌아가셨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의 일장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실 수는 없다. 그는 두 눈에 녹이 영의 빛을 가득 띄우고 여창혜를 노려보았을 뿐 술잔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여창에는 임평지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자 녹이가 끌어올라 손을 뻗어 금라수법으로 임평지의 손목을 움켜주며 말했다. 좋아좋아 유대협의 체면을 보아서 너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지는 않겠다. 우리 잘 사귀어 보자고. 임평지는 힘을 주었으나 손을 빼낼 수가 없었다. 손목에 격렬한 아픔이 밀려왔다. 손목뼈가 우두둑하며 금방이라도 부서지고 말 것 같았다. 여창혜는 내력을 모아 냈었지 않고 임평지로 하여금 영용서를 빌도록 할 속셈이었다. 그런데 임평지는 그에게 깊은 원한 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손목뼈 마디마디가 부서지는 듯 아파왔으나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유정풍은 임평지가 이마에서 콩알 같은 땀 방울이 맺혀 떨어지는데도 얼굴에는 여전히 의연한 빛을 띄우고 조금도 굴복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젊은이의 굳굳함에 탐복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보시오 여관주. 그러면서 그는 쌍방을 화해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벼랑간 날카로운 음성이 들려왔다. 여관주 어찌 염치가 이토록 조경소. 목고봉의 손자를 못살게 굴다니. 무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대청 입구에 뚱뚱한 꼭추가 서 있었다. 이 사람의 얼굴은 하얀 버짐이 잔뜩 나 있었고 또 양쪽 뺨에는 커다란 검은 사마귀가 하나씩 나 있었다. 그 모습은 기괴하고도 흉직해 보였다. 대청의 무사람들은 대부분 목고봉의 참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이때 그가 스스로 자기의 성명을 들먹이고 기이한 모습을 나타내자 하나같이 얼굴 표정이 굳어졌다. 이 꼭추의 몸은 비대해스나 행동은 민첩하기 이를 때 없었다. 번쩍 몸을 역날려 어느새 임평지 곁으로 다가와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했다. 착한 손자 녀석 정말 착하지. 너는 너의 할아버지가 의협의 길을 가며 강한 자를 무찌르고 약한 자를 도왔다고 말했지. 이 할아비는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정말 기분이 좋구나. 그는 다시 임평지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가 처음 어깨를 툭 치게 되었을 때 임평지는 전신이 짜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여창에 또한 손에 화끈한 기운이 전해져 하마터면 손을 놓을 뻔했다. 그러나 급히 공력을 돋우고 손을 더욱 힘주어 움켜쥐었다. 영목고봄은 여창에를 뿌리칠 수 없자 임평지에게 말을 걸면서 한편으론 내력을 돋우었다. 그리하여 두 번째로 임평지의 어깨를 치게 되었을 때는 이미 온몸의 공격을 돋우게 되었다. 임평지는 두 번째로 어깨를 막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목안이 달콤해지는 것을 느꼈으며 한 모금의 선혈이 입안까지 올라옴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힘들여 참고 꿀꺽하며 선혈을 되삼폈다. 여창에는 이때 손아귀가 찢어지는 듯해서 더 잡고 있지 못하고 손을 놓고 말았다. 그는 한걸음 물러서며 생각했다. 이 꼽추는 악날. 인물이라고 하더니 정말 명불어전이로구나. 그는 나의 손을 떨치기 위해 자기의 손자가 내 상을 입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군. 임평지는 억지로 껄껄 웃으며 여창해에게 말했다. 하하 여관주 청성파의 무공은 너무나 힘이 없구요. 세북명타 목대협과 비교한다면 차이가 많이 나는구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차라리 목대협의 제자가 되어 그의 가르침을 몇 수 받는다면 약간의 진보가 있을 것 같구요. 그는 내 상을 입고 있는지라 그와 같은 말을 할 때 가슴인 크게 울렁렁거렸다. 오장육부가 뒤집히는 것 같았다. 억지로 말을 끝냈으. 나 몸은 쓰러질 듯 휘청거렸다. 여창에는 말했다. 좋아 그대가 나에게 목선생의 문화로 들 어가서 약간의 재간을 읽히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 여창해가 바라던 바이다. 그대는 목선생의 문화이니 재간이 반드시 뛰어나렸다. 불초는 그대의 가르침을 받고 싶군. 그는 임평지를 지명하여 도전했다. 이렇게 되면 목고봉으로선 사만히 구경만 해야지 간섭할 수 없었다. 목고봉은 뒤로 물러서며 웃고 말했다. 손자 녀석아 아진 영너의 조에는 낮아서 청성파 장문인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며 덤벼들었다간 일장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꼽춘 녀석이 죽음을 당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안이할 수 없는 일. 너는 차라리 무릎을 끌고 이 하라비에게 큰절을 올리고 이 할아버지가 대신 손을 써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임평진은 여창해를 한번 바라보더니 생각했다. 내가 경솔하게 나서서 여가와 손을 쓰게 된다면 분노에 휩싸인 그는 정말 나를 죽이고 말 것이다. 목숨을 부지 못한다면 어떻게 부모의 원수를 갑영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임평진은 사내대장부이다. 어찌 처음 보는 꼽추를 할아버지라고 부를수린단 말이냐. 내 자신이 모욕을 당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아버지까지도 큰 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짓을 하고서야 강호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내가 그에게 무릎을 끓는다면 이것은 새 분명타의 보호를 받겠다는 의미가 되고 다시는 자립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여창해는 말했다. 내가 보기에 너는 사내다운 데가 없군. 저를 몇 번하고 남에게 대신 싸워달라고 하는 것이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인가. 그는 이미 임평진과 목고봉 사이의 관계를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목고봉이 그의 할아버지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짐작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임평진은 그를 대협이라 불렀을 뿐 시종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는가. 그리고 목고봉 역시 그 순간에 자기 손자에게 절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창해는 충동질을 하여 임평지로 하여금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손을 쓰도록 유도하려고 했다. 임평진은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다. 대장부가 일시영의 기분에 좌우되어 함부로 날뛴다면 큰일을 그르치기 쉽다. 내가 이후에 정말 위세를 떨치게 된다면 오늘 약간의 치욕을 당한다 해도 서륙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는 즉시 몸을 돌려 무릎을 끌고 목고봉을 향해 절을 했다. 할아버지 저 여창해는 무고한 사람을 한푸로 죽이며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무림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무림의 정의를 위해 강호의 저 큰 해충을 제거해 주십시오. 목고봉과 여창해로서는 정말 뜻밖의 일이었다. 이 젊은 꽃추는 조금 영전 여창해에게 잡혀서 내력으로 핍박을 해도 시종 굴복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머리를 조아리며 애거를 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처럼 굴욕적인 절을 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무사람들은 이 젊은 꽃추가 목고봉의 손자쯤 되는 줄 알았다. 목고봉만이 이 젊은 꽃추가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 뿐이었다. 그런데 여창해는 그 가운데 빈틈을 어느 정도 간파하긴 했으나 두 사람 사이에 참된 관계를 짐작할 수 없었다. 목고봉은 소리내어 껄껄 웃었다. 하하하 정말 영 착한 손자다. 착한 손자야 자아 우리 한번 놀아볼까. 그는 입으로 임평지를 칭찬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여창해를 향하고 있었다. 착한 손자니 하는 말은 마치 여창해보고 하는 소리 같았다. 여창해는 더욱 분노가 끌어올랐다. 그는 오늘 이 일전은 비단 자기의 생사존망과 관계 있을 뿐 아니라 청성파의 명예와도 큰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경계하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목선생이 여러 친구들 앞에서 절세의 무예를 선보여 주셔서 영 우리의 시야를 넓혀줄 의도가 있다고 하시니 빈도는 목숨을 걸고 상대해드릴 수밖에 없겠구려. 조금 전 목고봉이 임평지에 어깨를 쳐 손을 떼지 않을 수 없었던 여창해는 그의 내력이 심오할 뿐 아니라 매우 패도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일단 정면으로 공격을 해온다면 그 기세는 마치 천둥이 치고 산이 무너지며 바다가 뒤엎어지는 듯한 위협적인 공세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목고봉은 왜소한 도인의 몸이 어리네 같아 손에 든다 해도 몇끝 나가지 않을 것 같았으나 우뚝 버티고서 모습의 태산과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서 절로 일파의 종사다운 풍모가 엿보이는지라 여창해의 내공조예가 퍽 심오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작은 도사에게는 정말 약간의 재주가 있는 모양이다. 청성파에서는 대대로 고수를 배출하였는데 이소코 도사는 장문인이니만큼 결코 평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두 사람이 겨루는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별 안간 휙 하는 소리가 나면서 두 사람이 뒤로 날아와 쿵 하고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들은 사지를 쭉 뻗고 죽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영 이 두 사람은 몸에 청포를 걸치고 있었고 엉덩이에는 각기 발자욱이 찍혀있었다. 곧이어 한 소년은 크게 불을 지졌다. 이것은 바로 청성파가 자랑하는 재간으로 엉덩이를 뒤로 한평 사나간 시기로군. 여창애는 크게 노예 고개를 돌렸다. 녹색장삼을 걸친 소녀가 탁자 곁에 서 있었다. 여창애는 휙 하고 몸을 날려 그녀의 팔을 힘주어 움켜쥐었다. 그 소녀는 크게 불을 지졌다. 어머나! 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닌가. 여창애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본래 그는 청성파 제자 두 명이 또 한 번 당하게 된 것은 그녀와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녀의 팔을 잡은 손가락에 힘을 주었는데 그녀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서야 나이 어린 소녀에게 포악하게 구는 것이 자기의 체면을 손상시킨다는 점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는 급히 손을 놓았다. 그 소녀는 더욱더 소리높이 울부짖었다. 당신은 나의 팔뼈를 끊어놨어요. 엄마 저의 팔이 끊어졌어요. 흑흑! 아파요. 아파 죽을 지경이에요. 이 청성파 장문인은 수없이 많은 싸움을 해왔다. 그리고 무수한 풍랑을 헤쳐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곤란한 경우에 처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모든 사람의 눈길이 자기에게 쏠리고 또 하나같이 흘러나고 열시아는 빛을 띄우고 있는지라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는 나직이 말했다. 울지 말아라. 울지마 팔은 끊어지지 않아도. 그 소녀는 울부짖었다. 이미 끊어진걸요 당신은 사람을 못살게 구는군요. 어른이 어린애를 때리다니 너무나 염치가 없어요. 아이쿠! 아파라! 흑흑흑! 그 소녀는 나이는 약 열 서너 살 되어 보이며 몸에 초록색 의상을 걸치고 있었다. 소녀는 피부가 하얗고 얼굴도 매우 청초하고 귀엽게 생겼다. 사람들은 한같이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꼈다. 몇 명의 거친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저소코도사는 염치가 없군. 키 작은 도사가 자기 힘을 믿고 날뛰는 꼴이란. 여창애는 낭패했다. 당혹한 그는 소녀를 타일렀다. 애야 울지 마라. 미안하다. 어디 상처를 입었는지 너의 팔을 보자. 그리고 나서 그는 소녀의 옷자락을 걷어올리려고 했다. 그러자 그 소녀는 말했다. 아니에요 나를 건드리지 말아요. 어머니 어머니 이 키 작은 도사가 저의 팔을 부러뜨렸어요. 여창애가 난처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한쪽에서 청포를 걸친 사내가 걸어나왔다. 바로 청성파에서 가장 머리 회전이 빠르다는 방인지였다. 그는 소녀에게 말했다. 이봐 조그만 아가씨 일부러 그러지 마라. 우리 사부님의 손은 너의 옷자락 에도 닿지 않았는데 어찌 너의 팔을 부러뜨렸다는 것이냐. 그 소녀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어머니 저 사람이 나를 때리려고 해요. 정의 사태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앞으로 나가 방인지의 따귀를 때리려고 하면서 호통쳤다. 어른이 어린아이를 괴롭히다니 정말 염치가 없군. 방인지는 팔을 뻗어 막으려고 했다. 이때 정의 사태는 오른손을 질품과 같이 내밀어 그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왼손을 내밀어 방인지의 팔목에 끼우고 방인지의 팔을 위로 꺾었다. 이렇게 좀 더 힘을 주게 된다면 방인지의 팔이 부러질 판이었다. 여창애는 손을 드는 즉시 일지를 들어 정의 사태의 뒷등을 지르려고 했다. 정의 사태는 방인지를 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놓는 즉시 손을 뒤로 하고 후려쳤다. 여창애는 그녀와 싸우고 싶지 않았다. 실례했소. 그리고 두 걸음 옆으로 물러섰다. 정의 사태는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내야 어디가 아프냐. 나에게 보여주렴. 내가 치료를 해주겠다. 그리고 그 소녀의 팔을 만져보았다. 부러지지는 않아서 마음이 놓였다. 그녀의 옷자락을 올리고 보니 희디 흰팔에는 선명하게 내게의 시퍼런 손가락 자국이 나 있지 않은가. 정의 사태는 그게 놓아여 방인지에게 호통을 쳤다. 내 녀석은 거짓말을 했다. 너의 사부가 그녀의 팔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이 네 개의 손가락 자국은 누가 만든 것이지. 그 소녀는 말했다. 자라가 한 짓이에요. 자라가 한 짓이에요. 자라는 바로 애비 없는 자식 즉 후레자식이라는 뜻이었다. 그 소녀는 그와 같이 말을 하면서 여창애의 뒷등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갑자기 군웅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어떤 사람은 웃느라고 입 안에 넣었던 찬물을 뿜어내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허리를 잡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대청 안은 떠나갈 듯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여창애는 사람들이 왜 웃는지 알 수가 없었다. 소녀가 자기를 잘하라고 욕했지만 어린애가 화를 참지 못하고 내지른 욕을 가지고 그토록 웃어야 할 필요가 어디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웃음을 터뜨리자 낭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방인지가 몸을 날려 앞으로 다가오더니 여창애의 뒤로 돌아가서 그의 등에서 한 장의 종이를 떼어내어 손으로 둘둘 말았다. 여창애가 둘둘 말은 그 종이를 낚아채서 펼쳐보니 그 종이 위에는 커다란 자라가 그려있었다. 그 소녀가 자기의 등에 붙인 것이 분명했다. 여창애는 수치와 분노를 느끼고 속으로 흠칫거리며 생각했다. 틀림없이 저 소녀가 크게 울부짖어서 내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를 때 붙인 것에게다. 그렇다면 몰래 지시한 사람이 있어들 것이다. 그는 유정풍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소녀는 유씨 집안의 사람이니 유정풍이 나에게 수작을 부렸군. 유정풍은 여창애의 시선을 받자 즉시 눈치를 챘다. 그는 한 걸음 나가 그 소녀에게 말했다. 애야 너는 네 집아이냐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두 마디의 질문은 여창애에게 의심을 품지 말라는 암시를 한 것이었다. 유정풍 역시 이 소녀가 어떤 사람이 데리고 왔는지 궁금했다. 소녀는 말했다. 저의 부모님은 보릴이 계셔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저 보고 가 많이 앉아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요. 잠시 후면 구경거리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것은 두 사람이 날아와 땅바닥에 쓰러져 꼼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청성파가 자랑하는 재간으로서 엉덩이를 뒤로 한 병사 나간 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보기 좋군요. 그녀는 말하면서 손뼉을 쳤다. 그녀는 얼굴에 수정과 같은 눈물 방울을 닦아내기도 전에 활짝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매우 귀여웠다. 두 명의 청성파 제자들은 아직도 엎드린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엉덩이의 발자국은 청성파의 못난 꼴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여창애는 방인지에게 말했다. 먼저 떠매어 가도록 해라. 방인지는 몇 명의 동문들에게 손지질했다. 몇 명이 다가와 두 명의 쓰러진 제자를 떠매고 대청해서 나갔다. 그 소년은 갑자기 불을 지졌다. 청성파 사람들은 정말 많군요. 한 사람이 평산학 안식을 펼치면 두 사람이 떠매고 나가고 두 사람이 평산학 안식을 펼치면 네 사람이 달라붙는군요. 여창애는 불그락푸르락한 얼굴이 되어 소녀에게 말했다. 너희 아버님의 성씨가 뭐냐. 방금 몇 마디 말은 너희 아버님이 가르친 것이냐. 그는 이 소녀의 두 마디는 실로 청성파를 꺼 짚는 말이며 어른이 가르치지 않으면 어린 나이에 그와 같은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생각했다. 엉덩이를 뒤로 한 평산학 안식이니 뭐니 하는 것은 영호충이라는 녀석이 만들어낸 것이다. 십중팔고 화산파의 사람들이 가오충 이 나인걸에게 죽은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청성파에게 시비를 걸려는 것이겠지. 그런데 혈도를 짚은 사람의 무공은 지극히 높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화산파의 장문인 낙불군이 수작을 부린 것일까. 낙불군이 자기를 적대시한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무거웠다. 낙불군은 뛰어난 고수였다. 더군다나 오하권파는 연맹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그들이 일제히 손을 쓰게 된다면 청성파는 일폐 도지할 가능성이 컸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들 자그는 안색이 헬슥하게 변했다. 이때 소년은 그에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큰 소리로 말했다. 1은 2 2 2는 4 2 3은 6 2 4는 8 4 사람이 나가 떨어지면 8명이 떠매고 나가겠구나. 그녀는 끊임없이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했다. 여창애가 소리쳤다. 입 닥치지 못해. 그 음성은 매우 엄했다. 소년은 입술을 삐죽이더니 왁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얼굴을 정일사태의 품에 묻었다. 정일사태는 가볍게 그녀의 등을 쓸어주며 위로했다. 겁낼 것 없다. 내야 겁내지 말아라. 그리고 머리를 돌려 여창애에게 말했다. 왜 소리를 질러 어린애를 놀라게 만드는 거요. 여창애는 속으로 코우듬치며 생각했다. 오악검파는 나를 힘을 합쳐 우리 청성파에게 도전할 작정이군. 조심해야지. 그 소년은 정일사태의 품속에서 얼굴을 내밀고 웃으며 말했다. 2인은 사라고 청성파의 두 사람이 엉덩이를 뒤로 한평사나간 식을 펼치자. 4사람이 떠메게 되고 2삼은 6이라고 세 사람이 평사나간 식을 펼치자 6사람이 떠메게 되고 2산은 8. 그녀는 더 말하지 않고 갑자기 깔깔거리며 웃었다. 무사람들은 이 소녀가 걸핏하면 울음을 터뜨렸다간 즉시 웃음을 띄우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와 같이 갑자기 울었다. 웃는 것은 7,8세 어린애나 하는 짓이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열서너 살은 돼 보였고 기도 꽤 큰 편이었다. 더군다나 한마디 한마디가 여창애를 꼬집는 말이라 천지난만한 어린애의 말이라곤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바로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양이로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여창애는 큰 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내대장부는 공명정대하게 행동해야 하오. 어느 친구가 빈도를 못살게 구는지 모습을 드러내시오. 이와 같이 꼬리를 감추고 한 어린애를 시켜 무례한 말을 하도록 한다면 어디 영웅호걸이라고 할 수 있겠소. 그의 몸은 왜소했으나 이면마디 말은 단전에서 울려퍼진 것이라 매우 우렁찼다. 듣는 사람은 머리가 웅하고 울리 정도였다. 군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조금 전까지 경시하던 태도를 고치게 되었다. 그의 말이 끝난 이후 대청. 아는 조용했으며 대답하는 사람이 업었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노사태 그는 어떤 영웅호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의 청성파는 영웅호걸들이 아니에요. 정일은 항상파의 선배인물이었다. 청성파에 대해 비록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공공연히 청성파의 전체를 비판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청성파. 청성파의 윗대에는 많은 영웅호걸들이 있었지. 그 소년은 다시 물었다.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영웅호걸들이 남아있나요. 정일은 입으로 여창애를 가리키고 말했다. 너는 이 청성파의 장문도장님께 물어봐라. 그 소년은 여창애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청성파의 장문도장 만약 그 누가 중상을 입어 꼼짝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누가 그 사람을 못살게 굴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의 위험한 처지를 노리고 덤벼드는 녀석을 영웅호거리라고 할 수 있나요. 여창애는 가슴이 쿵하며 내려앉는 것을 느끼고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화산파의 지시군. 조금 전 화청에서 나인걸이 영호충을 죽인 경과를 의림에게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흠직했다. 혹시 이 소년은 화산파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노덕약은 그들 생각과는 달랐다. 이 소녀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대사형을 위해 변호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는 누구일까. 그는 소삼해가 슬퍼할까 봐 대사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동문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때 의림은 전신을 떨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그 소녀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녀가 일찍이 여창애에게 따지고 싶었던 말이었다. 다만 그녀는 성격이 온 과한 편이었고 평소 윗사람을 존경하는 터였다. 여창애는 어찌되었든 선배이기 때문에 그 말을 묻지 못했는 대 그 소녀가 대신해서 자기 마음속에 접어 두었던 말을 표현하자 고마움을 느끼는 한편 마음이 쓰라려왔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여창애는 낫고 굵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한마디는 누가 너에게 가르친 것이지. 소녀는 말했다. 청성파의 나인걸이란 사람은 본파의 제자이지요. 그는 남이 중 상을 입은 것을 보고 상처를 입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데도 그를 구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검으로 찔러더요. 그러니 나인걸이란 사람이 영웅호걸이에요. 아니에요. 그와 같은 짓은 도장께서 그에게 가르친 청성파의 의협심이 아니게더요. 이 같은 몇 마디 말이 한 소녀의 입에서 나오긴 했으나 그녀의 물음은 매우 직선적이어서 사람을 다그치는 기색이 역력했다. 여창애는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고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 너의 아버지는 화상파의 사람이냐. 그 소녀는 무섭다는 듯 몸을 떨더니 정일사태에게 말했다. 노사태 저 사람이 저에게 겁을 주는데 공명정대한 사내대장부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저 잘하는 영웅호걸이나요. 정의사태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로선 말을 할 수 없구나. 무사람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 소녀의 먼 저번 말들은 십중팔구 어른이 가르쳐준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방금 한 말은 바로 여창애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진 것이 아닌가. 위림은 눈물 때문에 시야가 모호했으나 그 소녀의 잘록한 뒷모습을 대하게 되자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바가 있었다. 저 소녀는 어디서 본 것 같다. 어디서 보아될까. 고개를 갸웃하고 한참 생각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어제 회알로의 구석에 그녀가 안아 있었지. 그녀의 뇌리엔 어제의 광경이 점차 뚜렷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제 아침 전백광이 그녀를 협박하여 주루 위에 올라가게 되어둘 때 주루에는 8개의 탁자 곁에 손님들이 가득 앉아있었다. 그 후 태산파의 두 사람이 나와 도전을 하게 되고 전백광이 한 사람을 죽이게 되자 손님들이 놀라서 도망쳐 버리고 말았다. 주보 술심부름을 하는 사람 마저도 감히 다 가와 음식을 나르지 못했다. 그러나 거리 쪽으로 난 탁자 옆에는 최고가 매우 우람한 화상이 앉아있었고 다른 조그만 탁자 곁엔 또 두 사람이 앉아있었다. 영호충이 피살되고 그녀 자신이 영호충의 시체를 안고 주루를 내려가게 되었을 때 화상과 두 사람은 시종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 당시 그녀는 놀람과 당황함이 극도로 달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터라 최고가 우람한 화상과 다른 두 사람을 유의해 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소녀의 뒷모습을 보자 의리에 남아있던 모습과 대조되어 똑똑히 기억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제 조그만 탁자에 앉아있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소녀였다. 그녀는 등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뒷모습만 기억할 수 있었다. 어제 그녀는 엷은 황색의 상을 입고 있었으나 지금은 초록색 옷을 입고 있었기에 만약 그녀가 등을 자기 쪽으로 돌이지 않았다면 기억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일까? 위림은 그 사람이 남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늙은인지 젊은인지 옷차림은 어떠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또 기억이 나는 것은 그 화상은 잔을 들고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전백광이 영호충해 속 임수에 넘어가 쳤음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 화상이 소리내어 웃던 광경이 떠올랐다. 그 당시 이 소녀 역시 웃었는데 그녀의 맑고 고운 웃음소리는지 금도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런데 대화상은 누구일까? 어찌하여 화상 이 술을 마시고 있어들까? 위림의 마음은 어제의 광경을 떠올리느라 고 골물에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영호충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죽을 당시 어떻게 하여 나인걸을 다가오도록 유인했으며 어떻게 검으로 나인걸의 배를 찔렀는가를 되새겨보았다. 그녀가 영호충의 시체를 안고 휘청거리며 주루를 내려오던 일 멍해져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성문을 나서서는 길을 가던 일. 그녀는 품에 안고 있는 시체가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껴뒀다. 무거운 줄도 몰랐고 슬픈 줄도 몰랐으며 영호충의 시신을 어디로 안고 가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벼랑간 그녀는 연꽃이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연목가에 이르게 되었다. 연목 가득히 연꽃이 활짝 피어 아름다움을 다투고 있었다. 연꽃을 본 순간 그녀는가 숨을 커다란 망치에 얻어 맞은 듯한 충격을 느끼고 더 지탱할 수 없어서 영호충의 시체와 함께 쓰러져서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녀가 천천히 정신을 자리게 되었을 때 찬단한 햇빛이 온누리를 밝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시체를 안으려고 했다. 그런데 손에 잡히는 것은 빈 허공뿐이었다. 그녀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그녀 자신은 여전히 연목가에 있었고 영꽃은 여전히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으나 영호충의 시체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매우 놀라고 당황하여 연목가를 몇 바퀴나 돌았으나 영호충의 시신은 어디로 갔는지 눈을 씻고 보아도 발견할 수 없었다. 자기의 옷차림을 보니 이곳저곳이 피로 얼룩져 있지 않은가. 영호충의 몸에서 흘러나온 핏자국이었다. 태양의 광채 아래 핏방울은 눈에 선연히 비추어들었다. 핏자국은 남아 있건만 시신은 날개가 달린 듯 종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연못의 물은 얕았다. 그녀는 연꽃이프를 치고 연못 속을 살펴보았으나 영호충은 거기에도 없었다. 그녀는 형산섬으로 들어서게 되었고 유시저택을 물어본 이후 사부를 찾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시시각각 영호충의 영상이 떠오르고 있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영호 오라버니의 시체는 어디로 갔을까. 지나가던 사람이 옮겨간 것일까. 아니면 야수가 끌고 간 것일까. 영호충은 자기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그녀 자신은 그 시체마저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을 뿐나. 미라 야수가 끌고 가서 먹어버렸다면 그녀 스스로는 세상을 더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 영호충의 시체가 완전 무결하게 그대로 놓여있었다 해도 그녀는 역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벼랑간 그녀 마음속 깊은 곳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예전엔 감히 생각해보지도 못한 것이었다. 이 생각은 하루 동안 수없이 떠올랐으나 억지로 치워버리곤 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고지졌다. 내가 어째서 이토록 마음을 갈아아티지 못할까. 어찌하여 이토록 쓸데없는 생각을 할까. 진정 황당무게와 기짝이 없는 노릇이다. 아니다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생각을 억누를 수는 없었다. 그리고 마음속에 똑똑히 떠오르는 것이었다. 내가 영호 오라버니의 시체를 안고 있을 때 나의 마음은 매우 차분했으며 기쁘기까지 했다. 마치 입정하여 연구를 하는듯 마음속에 아무런 생각도 없었으며 오로지 한평생 그의 몸을 끌어안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길을 따라서 영원히 걸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었다. 나는 어찌되었든 그의 시체를 찾아야 된다. 그건 또 무엇 때문일까. 그의 시체가 야수들에게 뜯어먹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나는 그의 시체를 끌어안은 채 그저 영원히 있고 싶다. 그리고 연꽃이 핀 연묵가에 멍하니 앉아 시간을 보내고 싶다. 내가 어떻게 정신을 잃게 되었을까. 정말 죽어 마땅하다. 빨리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 사부님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보살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악마의 유혹이다. 나는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영호오울 아버님의 시체는 그녀의 마음은 어지러울 대로 어지러워져 있었다. 영호충의 빈 그 숯는 모습이 떠올랐다. 모든 근심 걱정을 초월한 듯한 미소. 그녀의 눈앞에 다시 영호충이 재수없는 젊은 여승이라고 욕을 할 때의 멸시의 찬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가슴이 아파움을 느꼈다. 마치 칼로 애이는 듯. 여창애의 음성이 다시 울려 퍼졌다. 노덕약 이 소년은 화산파의 사람이지. 그렇지. 노덕약은 말했다. 아닙니다. 그 소년은 제가 오늘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화산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창애는 말했다. 좋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만두지. 벼랑간 그는 손을 쳐들어 획불이 쳤다. 광채가 번쩍이는 가운데 비추가 위림을 향해 쏟아져갔다. 동시에 그는 호통을 쳤다. 여승 이게 무엇인지 보아라. 그녀는 멍하니 서서 영호충을 생각하고 이따다. 여창애가 자기에게 암기를 던지며 소리치자 고개를 돌렸다. 쉭. 한이 암기가 날 아드는 것을 본 순간 갑자기 일종의 쾌감을 느꼈다. 그가 나를 죽인다면 가장 좋다. 나는 살고 싶지 않다. 빨리 죽는 게 좋겠다. 그녀는 살고 싶은 생각이 초호도 없었다. 그 비추가 빠르게 날 아들자 옆 사람이 소리쳤다. 암기를 조심하시오. 위림은 어찌된 노릇인지 오히려 평안함과 평온함을 느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고달프기 이를 데 없는 일처럼 느껴졌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외롭게 느껴졌다. 비추가 자기를 죽인다면 그것은 자기가 바라던 바라고 생각했다. 이때 정일은 노기소녀를 가볍게 밀어 젖히더니 나는 듯 다가와 의림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이미 늙은 몸이었으나 이번에 몸을 날린 행동은 전광석화처럼 빨랐다. 그 비추가 날아가는 속도는 무척 빨랐다. 그러나 정일 사태의 행동은 더욱 빨랐다. 정일은 나중에 몸을 날렸는데도 먼저 다가가서 때 늦지 않게 손을 뻗어 그 암기를 잡으려고 했다. 정일 사태가 손을 뻗기만 하면 그 비추를 잡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무쇠 비추는 그녀의 몸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갑자기 아래로 뚝 떨어졌다. 팍하는 소리와 함께 땅바닥에 박힌 것이다. 정일 사태는 허공을 움켜잡고 말았다. 이렇게 되니 상대방에게 우롱당한 셈이라서 얼굴을 살짝 붉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화를 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바로 이때 여창애는 다시 손을 흔들어 둘둘만 종이를 그 소녀를 향해 날렸다. 그 종이는 바로 자라를 그린 종이였다. 정일 사태는 그 광경을 보고 번개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저 소코도사가 비추를 날린 것은 원래 나를 소녀의 곁에서을 얻어내려는 것이었을 뿐 결코 의림을 해치려는 것은 아니었구나. 그 종이 뭉치는 날아가는 기세가 무척 빨랐다. 조금 전에 비추에 비하면 기세가 날카롭기 이를 때 없었으며 그 가운데 실린 내력 또한 엄청나 보였다. 종이 뭉치가 소녀의 얼굴에 맞으면 소녀는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이때 정일 사태는 의림의 곁에 서 있었기 때문에 창졸간에 일어난 변화에 대처할 수 없었고 미처 그녀를 구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당황하여 부르짖게 되었을 때 그 소녀가 돌연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으며 울부짖었다. 어머니 어머니 저 악인이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해요. 그녀가 주저앉는 행동은 매우 신속했다. 일시의 종이뭉치를 피한 것이다. 그녀가 몸에 무공을 지니고 있습 면서 순진한 채 어머니를 찾으며 우는 신용을 하는 것이었다. 무사람들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다. 여창애는 더 이상 노기소녀를 핍박할 염치가 없었다. 다만 가슴까지 끓어오르는 의문을 풀 길이 없어 답답하기만 했다. 정의 사태는 여창애의 안색에 겸연 적어 하는 표정이 떠오르자 우습기 짝이 없었다. 청성파에서는 정말 적지 않게 못난 꼴을 보인 셈이었다. 정의 사태는 속으로 고소하다고 생각하며 위림에게 말했다. 위림아 저 소녀의 부모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그를 데리고 찾아보도록 해라. 그러면 돌보는 사람이 없다고 남에게 놀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예 위림은 다가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소녀는 방긋 웃어 보이고 함께 대청을 나갔다. 여창애는 냉소를 한 번 흘렸을 뿐 아랑곳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더니 목구봉을 바라보았다. 위림은 그 소녀를 끌고 대청 밖에 이르자 물었다. 소저 성씨가 무엇이며 이름이 무엇인지. 그 소녀는 히히하고 웃더니 말했다. 저는 복성으로 영호라고 하며 이름은 외자로 충이라 해요. 위림은 가슴이 쿵 내려 앉는 것을 느끼고 안색을 굳혔다. 내가 호의로 묻는데 어째서 농담을 하지. 그 소녀는 웃으며 말했다. 왜 농담을 하겠어요. 설마하니 그대의 친구만 영호충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고 나는 그 이름을 가지지 못한단 말인가요. 위림은 한숨을 내쉬었다. 영호충을 생각하자 서글픔이 물밀듯 밀려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 영호 오라버니는 나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나 끝내 나 때문에 죽고 말았어. 나는 나는 그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는 몸이야. 여기까지 말했을 때 두 사람의 꼽추가 총총히 대청 밖에 난간을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바로 새북명타 먹고 봄과 임평지였다. 그 소녀는 웃으며 말했다. 천하에 정말 이토록 공교로운 일이 있을까. 흉측한 늙은 꼽추가 있는가 하면 또 그와 같은 젊은 꼽추가 한 장소에 있다니. 위림은 그녀가 다른 사람을 조소하자 마음속으로 그녀가 귀찮아졌다. 소저 그대 혼자 그대의 부모를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 나는 머리가 아프고 몸이 편찮아. 그 소녀는 웃으며 말했다. 머리가 아프고 몸이 편찮은 것은 모두 가짜예요. 나는 알고 이더요. 그대는 내가 영호충의 이름을 사칭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언니 그대의 사부가 나를 데리고 이드라고 했는데 어째서 나를 돌보지 않고 곁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대 사부는 그대를 크게 꼬지질 거예요. 위림은 말했다. 그대의 재가는 나보다 훨씬 낫고 눈치가 빨라 여관주와 같이 천하의 이름을 떨친 인물도 그대에게 창피를 당하지 않았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굵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은 천지신 명께 감사하다고 여길 것인데 누가 감히 그대를 괴롭히겠어요. 소녀는 깔깔거리고 웃으며 위림의 손을 잡았다. 그 말은 나를 비웃는 것이군요. 조금 전 그대의 사부가 나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그 속호도사는 나를 때렸을 거예요. 저의 성은 곡이고 이름은 비연이라고 해요. 저의 할아버지는 비비라고 불러요. 그대도 나를 비비라고 부르는 게 좋겠어요. 위림은 그녀가 자기의 진짜 성명을 말해주자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녀는 어떻게 자기가 영호충을 생각하고 있다는 속마음을 알고 영호충의 이름으로 자기를 놀리는 것일까 그녀는 생각할수록 이상했다. 화청에서 사부에게 얘기를 할 때 이 영리한 소저가 창밖에 숨어서 엿들은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곡소저 그대는 그대의 부모님을 찾아가도록 해요. 그대는 그분들이 어디로 가셨다고 짐작하죠. 곡비연은 말했다.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그대가 찾고자 한다면 혼자서 가도록 해요. 나는 가지 않겠어요. 위림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아니 그대는 왜 가지 않겠다는 거죠. 곡비연이 말을 가로챘다. 우리 부모님은 이미 남에게 살해당하셨어요. 그대가 그들을 찾고 싶다면 저승으로 가서 찾도록 하세요. 위림은 불쾌한 표정을 짓고 말했다. 그대의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것을 어찌 농담삼아 이야기하지. 나는 그대와 같이 있지 않을래. 곡비연은 위림의 손을 잡고 부탁을 했다. 착한 언니 전 외로운 몸이에요. 그리고 저를 상대해 줄 사람도 없어요. 잠시 저와 함께 있어줘요. 위림은 그녀가 가련한 어조로 말을 하자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좋아. 단지 조금만 함께 있을게. 그러나 그대는 무리한 농담을 하면 안 돼. 나는 출가인이야 그러니 그대가 언니라 부르는 것도 역시 마땅치 않아. 곡비연은 웃으며 말했다. 어떤 말들도 그대는 무리하다고 느끼는 모양인데 나는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대는 나이가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언니라고 부르는 것인데 뭐가 잘못되었나요. 내가 그대를 누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위림 언니 그대는 여승이 되지 말았어야 했어요. 위림은 아연해져 걸음을 멈췄다. 곡비연은 그녀의 손을 놓으며 웃고 말했다. 여승이 무엇이 좋아요. 고기나 새우 닭 오리고기도 먹을 수 없고 소고기나 양고기도 먹을 수 없지 않아요. 언니는 참 아름다워요. 머리를 깎고 봐도 아름다운데 새까맞고 기다란 머리를 기른다면 얼마나 더 예쁘겠어요. 위림은 그녀의 천진난만한 말을 들으며 웃었다. 나는 곧문에 든 몸이라 모든 것을 헛되다고 보고 있는데 어찌 겉모습에 아름답고 못난 것을 생각하겠어. 곡비연은 자세히 위림을 뜯어보았다. 이때 빗줄기는 가늘어지고 있었고 검은 구름을 헤치고 얇은 달빛이 비스듬히 내리비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몽롱한 한 겹에는 빛 장막으로 가려진 듯 고결하고 신비스럽게 보이고 있었다. 마치 하늘의 선녀가 하강에 타고나 할까. 곡비연은 한숨을 쉬며 나지기 말했다. 언니 정말 아름답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토록 그대를 생각하겠죠. 위림은 얼굴이 붉어져 말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대가 또 장난을 친다면 나는 가겠어요. 곡비연은 웃으며 말했다. 말하지 않을게요. 언니 언니는 나에게 천향단속교를 좀 줘요. 가서 사람을 구해야겠어요. 위림은 아연에 물었다. 그대는 누구를 구하려고 하지. 곡비연은 웃으며 말했다.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위림은 말했다. 그대가 사람의 목숨을 구하겠다 니 응당주어야겠지만 사부님께 선 이 천향단속교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만약 상처를 입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면 결코 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상대를 확인하기 전에는 주기가 난처해요. 곡비연은 말했다. 언니 마냥 누가 듣기 거북한 말로 그대의 사부와 항산파를 욕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쁜 사람이에요. 위림은 말했다. 그 사람이 우리 사부님과 항산파를 욕한다면 물론 나쁜 사람이지 어떻게 좋은 사람이겠어. 곡비연은 웃으며 말했다. 그것 참 이상하군요. 어떤 사람이 입을 벙긋하기만 하면 여승을 재수없는 물건이라고 욕을 하고 노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잃는다고 했어요. 그대의 사부님을 욕하고 전체 항산파를 욕했어요. 만약 이 같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면 위림은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에 안색이 변해 몸을 돌렸다. 곡비연은 웃으며 그녀가 지나가지 못하게 손을 활짝 벌려 막아섰다. 위림은 갑자기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잊었다. 어제 회알로에서 이 소년은 다른 남자와 함께 앉아있었다. 영호 오라버니가 죽고 내가 그의 시체를 안고 내려올 때도 그녀는 거기에 있었다. 모든 광경을 그녀는 보았으니 내가 하는 말을 훔쳐 들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그녀는 나의 뒤를 줄 곳 달아온 것이 아닐까. 위림은 소녀에게 한마디 묻고 싶었으나 얼굴만 불켰을 뿐 입을 열지 못했다. 곡비연은 말했다. 언니가 묻고 싶은 말은 영호 오라버니 시체는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요. 소저가 말해줄 수 있다면 나는 정말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곡비연은 말했다. 저는 몰라요 하지만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은 몸에 중상을 입고 있는데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요. 언니가 천향단속교로 그의 생명을 구한다면 그는 영호 오라버니의 시체가 있는 곳을 말해줄 거예요. 위림은 말했다. 그대 자신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이 곡비연이 영호충의 시체가 있는 곳을 안다면 내일 나는 여창애의 손에 죽게 될 것이고 그의 장범에 의해 십여 군데나 구멍이 뚫리게 될 거예요. 위림은 재빨리 말했다. 난 믿을 수 있어요. 망설일 것 없어요. 그 사람은 누구죠. 곡비연은 말했다. 그 사람을 구하고 안 구하고는 그대에게 달렸지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도 좋은 곳은 아니에요. 영호충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라면 도산검 림이라 해도 뛰어들 형편인데 좋은 곳과 나쁜 곳을 가리랴. 위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보도록 해요. 두 사람은 대문 입구에 이르렀다. 빗줄기는 가늘게 내리고 있었고 문 옆에는 수십 자루의 기름 먹인 우산이 놓여있었다. 위림과 곡비연은 각기 한 자루씩을 들고 대문을 나서서 동북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때는 이미 깊은 밤이어서 거리엔 행인도 드물었다. 두 사람이 지나가자 깊숙한 골목 안쪽에는 한두 마디의 개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위림은 곡비연이 외지고 좁은 길을 따라갔으나 그저 영호충의 시체가 있는 곳이 궁금하여 곡비연이 자기를 어디로 데려가든 상관치 않고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한참 동안 걷게 되었을 때 곡비연은 조그만 골목길로 들어섰다. 홍등 이 문 앞에 걸린 한 채의 장원이 나왔다. 곡비연은 다가서던 이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걸어나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누군가 고개를 내밀었다. 곡비연이 그 사람의 귀에다 뭐라고 나지기 몇 마디 속삭이고 다시 한 가지 물건을 그의 손에 쥐어 주었다. 그 사람은 말했다. 네네 소저는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곡비연은 고개를 돌리면 손지질했다. 위림은 그녀를 따라 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얼굴에 의아한 빛을 띄우고는 앞서 길을 안내했다. 그는 뜨락을 지나 동쪽에 있는 객실에 문휘장을 걸치더니 말했다. 소저와 스님은 이곳에 앉아 계십시오. 휘장이 거쳐지자 지붕 냄새가 코에 와 닿았다. 위림은 문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커다란 침대가 놓여있고 꽃을 수놓은 이불과 베개가 놓여 있었다. 붉은 바탕에 입으자 락 위에 수놓아진 것은 한 쌍의 원앙이었다. 빛깔이 밝았고 생동감이 넘쳐 흘렀다. 위림은 어려서부터 출가하였기 때문에 폐구남에서 시퍼런 무명배로 만든 거친 이불만을 덮고 잠을 잤지 한평생 이처럼 화려한 이불과 요를 본 적이 없었던 터였다. 탁자 위에는 붉은 초가 타고 있었다. 초 옆에는 거울이 달려있었고 화장품 상자가 놓여있었다. 침대 앞에는 한 쌍의 꽃을 수놓은 남녀의 신발이 놓여있었다. 위림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쳐들었다. 눈앞에 얼굴을 살짝 붉힌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나타난다. 약간 부끄러워하는 겸연적은 빛을 얼굴에 살포시 짓고 있었다. 자기의 얼굴이 거울에 비친 것이었다.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며 일하는 한여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차를 올렸다. 이 한여의 의복은 몸에 착 달라붙어 있어 신체에 굴곡이 완연히 드러나 있었다. 옷이 몸에 붙었으며 요염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매우 음탕해 보였다. 위림은 나직이 곡비연에게 물었다. 이곳은 어떤 곳이지? 곡비연은 웃으며 몸을 숙이고 그 여인에게 속삭였다. 그 여인은 대답했다. 네. 그리고 손으로 입을 가리더니 웃으며 엉덩이를 흔들고 걸어 나갔다. 위림은 생각했다. 저 여인의 모양을 내는 태도로 보아 반드시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녀는 곡비연에게 다시 물었다. 이곳에는 왜 데려왔지? 이곳은 무엇하는 곳이지? 이곳은 형산성에서 크게 유명한 곳이에요. 이곳은 군옥원이라고 해요. 위림은 다시 물었다. 군원옥이 무엇하는 곳이지? 군원옥은 형산성에서 으뜸가는 기녀원이에요. 위림은 기녀원이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방안의 치장을 보고 은연중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으나 이곳이 기녀원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그녀는 기녀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확실히는 몰랐으나 속가의 동문사제들로부터 기녀원은 천하에서 가장 음탕하고 비천한 여자들이 사는 곳이고 어떤 남자라도 돈만 있으면 기녀와 잠을 잘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고삐연이 자기를 기녀원에 데리고 온 것은 바로 자기에게 기녀를 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한 그녀는 당황해서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바로 이때 옆방에서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매우 귀에 익었다. 바로 전백광의 웃음소리가 아닌가 위림은 두 다리에 힘이 풀어져서 풀썩 의자에 주저앉았다. 얼굴에는 빗기 한 점 없이 창백했다. 고삐연은 깜짝 놀라 달려와서 그녀에게 물었다. 왜 그러죠. 저 저 사람은 전 전백광 고삐연은 해하고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나도 그의 웃음소리를 알고 있어요. 그는 그대의 제자 전백광이 아니에요. 전백광이 옆방에서 큰 소리로 물었다. 그 누가 나의 이름을 들먹이는가 고삐연은 말했다. 이봐 전백광 당신의 사부가 지금 여기 계시니 이리 와서 큰 절을 올려요. 전백광은 노회 말했다. 무슨 사부야 계집애가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군. 내 너의 입을 찢어놓겠다. 고삐연은 말했다. 그대는 형산성 회알로에서 항산파의 의림을 사부로 모셨지 않았어요. 그녀가 바로 이곳에 계시니 빨리 이리 와요. 전백광은 말했다. 그녀가 왜 이런 곳에 있지. 그대는 그대는 어떻게 알고 있지. 그대는 누구이지. 내 그대를 죽이고 말겠다. 그 음성에는 놀람과 두려운 빛이 담겨있었다. 곡비어는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사부에게 절을 한 이후 다시 말하도록 해요. 위림은 재빨리 말했다. 안 돼요. 안 돼. 그가 이리로 건너오지 말도록 해요. 전백광은 놀람에 찬 외침을 토해냈다. 곧이 어쿅하며 침대 위에서 마루 바닥 위로 내려서는 것 같았다. 여차의 음성이 들렸다. 나으리 가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사랑해주세요. 곡비어는 말했다. 전백광 도망치지 말아요. 그대의 사부가 그대에게 빚을 깎으러 왔어요. 전백광은 욕을 했다. 사부는 무슨 놈의 사부야. 난 영호충해 속 임수에 넘어 갔단 말이야. 그 젊은 여승이 한 걸음이라도 건너온다면 난 즉시 죽여버리겠다. 위림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내 나는 그리로 가지 않겠으니 그대도 들 어오지 말아요. 곡비어는 말했다. 전백광 그대는 강호에서 인류의 인물로 손꼽히고 있는데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사부로 모셔놓고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요. 빨리 와서 그대의 사부에게 절을 해요. 전백광은 코우듬쳤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위림은 말했다. 나는 그대가 절하는 것도 싫고 만나고 쉽지도 않아요. 그대는 그대는 나의 제자가 아니에요. 전백광은 재빨리 말했다. 그렇지 비구니께서는 나의 나를 만하는 것조차 싫어하는구만. 곡비어는 말했다. 좋아요. 그대의 말이 옳다고 해도 좋아요. 그대도 알겠지만 우리가 방금 이곳으로 오게 되었을 때 두 도적 이 살그머니 우리의 뒤를 따라왔어요. 그대는 빨리 가서 그들을 내째고 와요. 나와 그대의 사부는 이곳에서 쉬고 있을 것이니 그대는 밖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누구도 우리에게 방해를 놓지 못하게 해요. 그대가 이 일을 하게 되면 그대가 항산파의 사부로 모셨던 일을 이후들 먹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천하의 사람에게 모조리 불고 다니게더요. 전백광은 소리를 도두며 말했다. 이 좀도적 같으니 대담하구나. 곧이어 창문이 펑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고 지붕 위에서 챙그랑 하는 소리가 뒤이어 올려 퍼졌다. 두 가지 모기가 지붕 위에 떨어지는 것 같았다. 곧이어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리고 다시 도망치는 발걸음소리가 들렸다. 창문에서 다시 한 번 펑소리가 나는 걸로 보아 전백광이 그 방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다. 하나는 죽였는데 청성파의 좀도둑이었소. 하나는 도망을 쳤소. 곧비어는 말했다. 정말 쓸모없네요. 어찌하여 도망치게 내버려뒀어요. 전백광은 말했다. 그 사람은 내가 죽일 수 없었소. 그는 항산파의 여승이었소. 곧비어는 웃으며 말했다. 원래 그대의 사백구였군. 그렇다면 물론 죽여선 안 되지. 위림은 깜짝 놀란 아직이 말했다. 나의 사저였다고. 어찌하면 좋지. 전백광은 물었다. 소저 그대는 누구지. 곧비어는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물을 것 없어요. 그대는 조용히 있기만 하면 돼요. 그대의 사부는 영원히 그대를 찾으러 다니지 않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전백광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위림은 말했다. 곧소저 빨리 돌아갑시다. 상처 입은 사람을 아직 보지도 않았는걸요. 그대는 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대가 사부의 꾸질함을 듣는 것이 두려우면 즉시 돌아가도록 해요. 위림은 생각해 보고 나서 말했다. 어찌 되었든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는 그 사람을 보러 가요. 곧비어는 빙긋 웃으며 침대 가로 가서 손을 뻗어 동쪽의 벽을 밀었다. 그러자 한쪽에 문이 가볍게 열렸다. 벽에는 비밀문이 장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곧비어는 손짓을 하더니 안으로 들어갔다. 위림은 이 기녀원이 더욱더 이상하고 신비스럽게 생각됐다. 다행히 전백방은 서쪽 방에 있으니 그와는 멀어지면 질수록 좋다는 생각에 대담하게 곧비언을 따라 들어갔다. 한쪽 역시 방이었으나 등불이 없었다. 방 안이 좁으나 침대가 놓여 있고 보기장이 나직이 드리워져 있으며 어렴풋이 한 사람이 침대 위에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위림은 문 안으로 드어서 자 다시는 납프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곧비어는 말했다. 언니 언니는 천양단속교로 이 사람을 치료해 주도록 하세요. 위림이 부르짖었다. 그는 그는 정말 영호 오라버니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아나요. 곧비어는 말했다. 어쩌면 알고 어쩌면 모를 거예요.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위림은 다급히 말했다. 방금 그대는 그가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곧비어는 웃으며 말했다. 없었던 말로 하면 되잖아요. 그대가 시험해 보고 싶다면 이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그러고 싶지 않으면 그대는 이곳을 떠나면 돼요. 그 누구도 그대를 막지 않을 거예요. 위림은 속으로 생각했다. 어찌 되었던 영호 오라버니의 시체를 찾아야 한다. 기회가 이 범뿐이라면 절대로 놓칠 수가 없지. 그녀는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말했다. 좋아 내가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지. 그녀는 바깥방으로 가 촛대를 가져와 침대 앞에 놓고 모기장을 들추었다. 한 사람이 위를 향해 누워 있었 는 대얼굴에는 녹색의 비단 손수건 이 덮여 있었다. 숨을 쉬고 들이마실 때마다 비단 수건이 미미하게 떨렸다. 위림은 그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자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상처를 입었지. 곧비어는 말했다. 가슴에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가 매우 깊어 하마터면 심장을 건드릴 뻔했어요. 위림은 그 사람이 덮고 있는 열분 이부자락을 들추었다. 그 사람의 가슴이 드러나게 되었다. 가슴 한복판에 커다란 상처가 나이 던는데 피는 멎었으나 상처가 매우 깊었다. 생명이 붙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위림은 속으로 생각했다. 어찌되었던 이 사람의 목숨을 구해놓고 보자. 그녀는 촛대를 곧비어 내게 들고 있으라고 주고는 품속에서 천 향단 속교가 들어있는 나무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고 한 개를 탁자 위에 놓았다. 그리고 손을 뻗어 그 사람의 상처 주위를 가볍게 눌러보았다. 곧비어니 나직이 말했다. 필요로 하는 혈도는 이미 짚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위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사방에 혈도가 봉해져 있었다. 그 혈도 짚는 수법은 매우 교묘해서 위림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솜씨였다. 그녀가 천천히 상처에 막았던 솜을 꺼내자 선혈이 뿜어져 나왔다. 위림은 사문에서 상처를 치료하는 재간을 배웠는지라 왼손으로 상처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천향단속교를 상처 위에 발랐다. 그리고 다시 솜으로 상처 구멍을 틀어막았다. 이 천향단속교는 항산파에서 자랑하는 금창약으로 성약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였다. 상처에 약을 바르자마자 피가 멎었다. 외림은 그 사람의 호흡이 불규칙한 것을 보고 회생할 수 있을런지 의문스러웠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이것 보세요. 빈이가 한 가지 여쭈어 볼 말이 있으니 영웅께서는 가르침을 베풀어 주기 바래요. 벼랑간 곡비연이 몸을 기울였다. 그 바람에 촛대가 비스듬히 기울여져 촛불이 꺼지고 말았다. 방 안은 칠흑같은 어둠에 휩싸이고 말았다. 곡비연이 말했다. 어마 그리고 말했다. 촛불이 꺼졌군요. 외림은 다섯 손가락을 눈앞에 펴보았으나 보이지 않자 크게 당황해했다. 이처럼 깨끗하지 못한 곳에 출가이니 어찌 올 수 있을까. 나는 영웅 오라버니의 시체가 있는 곳을 물어본 후 즉시 떠나야겠다. 그녀는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여보세요. 아픈 곳은 좀 어떠세요.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곡비연은 말했다. 그는 열이 나고 있어요. 머리를 만져보세요. 매우 뜨거울 거예요. 위림이 대답하기 전에 곡비연은 위림의 오른손을 잡고 그 사람의 이마 위로 가져갔다. 그의 얼굴에 덮여있던 비단수건은 곡비연이 치운 모양이었다. 위림은 손 닿는 곳이 숯불처럼 뜨거운 것을 느끼고 그만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나에게는 먹는 약이 있으니 반드시 그에게 먹이는 게 좋겠군요. 곡소저 그대는 촛불을 켜도록 해요. 곡비연은 말했다. 좋아요 그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불씨를 찾아올게요. 위림은 그녀가 떠나겠다는 말에 다급해져 재빨리 곡비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에요 그대는 가지 말아요. 나 혼자 남겨두면 난 무서워요. 곡비연은 나직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먼저 약을 꺼내봐요. 위림은 품속에서 하나의 자기로 된 병을 꺼내 병마개를 뽑았다. 그리고 새알에 약을 꺼내들고 말했다. 약을 꺼냈으니 그대가 그에게 먹이도록 해요. 곡비연은 말했다. 어둠 속에서 약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요. 사람의 목숨은 한을 잊으신 것이니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언니가 이곳에 남아있지 못하겠다면 내가 남을 테니 언니가 촛불을 찾아 불을 켜도록 해요. 위림은 그녀가 기녀원 이곳저곳을 마구돌아다니며 촛불을 켤 불씨를 구하라고 하자 더욱 초바심이 나서 말했다. 아니야 난 가지 않겠어요. 곡비연은 말했다. 부처님을 보내려면 서쪽까지 보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 사람을 구하려면 끝까지 구해야 되죠. 그대는 약을 이 사람의 입에 넣어주고 몇 모금의 차를 마시게 하면 될 것이에요. 어둠 속이라 그는 그대가 누구인지 보지도 못하는데 무엇이 두렵다고 그래요. 자 여기 찻잔이 있으니 조심해서 받아요. 쏟지 말고요. 위림은 천천히 손을 내밀어 찻잔을 받고 망설이며 생각했다. 사부님께서는 출가인은 자비를 근본으로 삼아야 하며 사람의 한 목숨을 구하는 것은 7층에 불탑을 쌓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영호 오라버니의 시체가 있는 곳을 모른다고 해도 명이 경각에 달렸으니 나는 그를 구해야 한다. 그는 왼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 사람의 이 말을 더듬어 보고 손바닥을 뒤집어 새 아래 배구능담환을 그 사람의 입속에 넣어주었다. 그 사람은 입을 벌리고 알약을 입 안에 머금었다. 위림이 찻잔을 그의 입가로 가져가서 몇 모금 먹이자 그 사람은 힘들게 약을 삼켰다. 그리고 뭐라고 웅얼거렸다.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위림은 말했다. 여보세요 댁은 중상을 입었어요. 안정하여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어요. 저에게 한 가지 여쭐 일이 있어요. 영호충 협사는 그 누구에게 해침을 당했는데 그 시체는 그 사람은 말했다. 그대는 그대는 영호충에 대해서 묻는 것이요. 바로 그래요. 귀하는 영호충 영웅의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나직이 말했다. 뭐라고. 시체라니. 위림은 말했다. 맞아요. 귀하께서는 영호충 협사의 시체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몇 마디 말을 하는 것 같았으나 소리가 너무 작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위림은 다시 물었다. 그리고 귀를 그 사람의 얼굴 쪽으로 가져갔다. 그 사람의 숨소리는 매우 미약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으나 시종 말하지 못했다. 위림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본문의 천향단속교와 백운웅 다만은 효험이 대단하지만 약기운이 상당히 세다. 더욱이 백운웅 다만을 복용하게 되면 종종 반나절동안 혼수상태에 빠진다. 이것이 상처를 치료하는 요긴한 배려가 아닌가. 어찌 그에게 다그쳐 질문을 할 수 있으랴. 그녀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고 모기장 한쪽에서 머리를 내밀었다. 그리고 침착하게 의자를 잡고 그 의자 위에 앉으며 나직이 말했다. 그가 좀 나아지면 다시 묻기로 하지. 곡비어는 말했다. 언니 그 사람의 생명엔 지장이 없겠어요. 위림이 말했다. 아무튼 상처가 치료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가슴에 상처가 너무 깊어서. 곡소저 이 어른은 누구시지요. 곡비어는 대답하지 않고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저희 할아버지는 그대가 모든 속세에 인연을 떨쳐 버리지 못하면 여승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위림은 의아해 말했다. 그대 할아버지는 나를 아시는가. 그. 그 노인께선 내가 속세에 인연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시지. 곡비어는 말했다. 어제 회알로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그대들과 전백광이 싸우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 함께 있던 그분이 할아버지였나요. 곡비어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그대의 영호 오라버니는 말도 잘하더군요. 그가 앉아서 싸우는 데는 천하에서 둘째 간다고 말할 때 저희 할아버지도 어느 정도 믿는 것 같았으며 그리고 대변을 볼 때 연마한 권법이 있는 줄 아셨으며 전백광이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호호호. 어둠 속에서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얼굴 가득히 웃음을 짓고 있음이 분명했다. 곡비어는 웃을수록 기분이 좋아졌 은하의림은 마음이 갈수록 아파오기만 했다. 곡비어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 후 전백광은 도망을 쳤어요. 할아버지는 그 녀석에게 못난 놈이라고 욕을 하셨어요. 지게 되면 그대를 사부로 모시겠다고 한 이상 응당절을 하고 사부로 모셔야 하는데 어찌 억지를 쓰느냐고 했어요. 위림은 말했다. 영호 오라버니는 나를 구하기 위해서 때를 낸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전백광을 이겼다고는 할 수 없어요. 곡비어는 말했다. 언니는 정말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전백광이란 녀석은 그대를 못살게 굴었는데도 그대는 그를 미워하지 않는군요. 영호 오라버니가 찔려 죽음을 당하게 된 이후 그대가 그 시체를 안고 주루해서 내려올 때 저희 할아버지는 말씀하셔더요. 저 젊은 여승은 정이 많은 사람이니 이번엔 아마도 미치게 될 것 같구나. 우리 뒤를 따라가 보자.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그대의 뒤를 따랐어요. 그대는 죽은 사람을 안고 있는데도 놓기가 아쉬운 듯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죠. 비비야 저 젊은 여승이 얼마나 상심하고 있느냐. 영호충이란 녀석이 죽지 않는다면 저 젊은 여승은 반드시 환속해서 그에게 시집을 가 그의 아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위림은 얼굴이 불켜졌다. 귓뿌리와 목이 화끈화끈 달아오름을 느낄 수 있었다. 곡비어는 말했다. 언니 저희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위림은 말했다. 내가 그분을 죽게 한 것이야. 난 내가 죽고 그가 살았으면 해. 만약 보살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내가 죽어서 영호 오라버니께서 살아나실 수만 있다면 나는. 나는 18층 지옥으로 떨어져 망겁에 휩싸여 환생하지 못한다 해도 좋아. 그녀의 이 몇 마디 말은 진정에 가득 차 잇었다. 이때 침대 위에 사람이 나지기 신음소리를 냈다. 위림은 기뻐서 말했다. 그는 그는 깨어난 모양이야. 곡소저 그에게 물어봐요. 좀 나아졌는가. 곡비어는 말했다. 어째서 내가 물어봐야 하나요. 그대는 입이 없나요. 위림은 잠시 머뭇거리다. 침대 앞으로 나가 모기장을 거두며 말했다. 이것 보세요 그대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에 그 사람은 신음소리를 몇 번 토해냈다. 위림은 속으로만 생각했다. 그는 지금 참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내가 어찌 그를 번거롭게 할 수 있으랴. 그녀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그 사람의 숨소리가 자츰 고르게 되었다. 약기운에 다시 잠이 든 모양이었다. 곡비어는 나지기 말했다. 언니 영호총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고 하셨죠. 정말 그가 그토록 좋으세요. 위림은 말했다. 아냐아냐. 곡소저 나는 출가인이야. 그대는 부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지 말아요. 영호오라버니는 나와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나를 구하기 위해 죽음을 당했어요. 나는. 나는 다만 그에게 미안할 뿐이야. 곡비어는 말했다. 만약 그가 살아 돌아온다면 그대는 그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겠어요. 그분에게 시집을 가래도 갈 수 있어요. 위림은 얼굴을 불켰다. 그녀는 잠시 후 모기소리만 하게 입을 열었다. 나는 그를 위해 천번 죽는다고 해도 조다. 곡비어는 음성을 높여 웃으며 말했다. 영호오라버니 들었죠. 위림 언니는 친히 말했어요. 위림은 노해 말했다. 그대는 무슨 장난을 하려는 거예요. 곡비어는 계속해서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영호오라버니가 죽지만 않는다면 무슨 일이라도 그를 위해 하겠다고 했잖아요. 위림은 그녀의 말투가 장난 같지 않자 그만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뛰었다. 그저 말을 더듬거릴 뿐이었다. 그대는 그대는 이때 달각거리던 소리가 두 번 울리더니 눈앞이 환해졌다. 곡비어는 어느덧 촛불에 불을 켠 것이다. 그리고 모기장을 들추고 웃으며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했다. 위림은 천천히 다가갔다. 별 안 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충격을 받고 비틀거리며 쓰러지려고 했다. 곡비어는 손을 뻗어 그녀의 등을 부축해 쓰러지지 않도록 하고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대가 놀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더요. 이제 그가 누군지 보았나요. 위림은 말했다. 그는 그는 그 음성은 미약하기 그지 없었으며 숨이 막힌 듯 제대로 내뱉지 못하고 말았다. 침대 위에 그 사람은 두 눈을 꼭 감고 있었드나 희고 창백한 얼굴에 칼날처럼 힘차게 뻗어나간 눈썹 풋고 꽉 담은 입술 우뚝 솟은 코를 지닌 미청년이었다. 천하제일의 풍류나마 영호충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위림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이는 그이는 죽지 않았나요. 곡비어는 웃으며 말했다. 그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대의 상처약이 효과가 없다면 죽게 될 거예요. 위림은 다급히 부르짖었다. 죽지 않을 거예요. 그이는 죽을 수 없어요. 그이는 죽어서는 안 돼요. 놀람과 기쁨에 넘쳐 갑자기 그녀는 왁하니 울음을 터뜨렸다. 곡비어는 의아해 물었다. 어마 그가 죽지 않았는데 왜 우는 거예요. 위림은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 침대를 붙잡고 앉아 흐니껴 울었다. 너무 기뻐서 우는 거예요. 곡소저 정말 그대에게 감사드려요. 그대가 영호 오라버니를 구했어요. 곡비어는 말했다. 그대가 구한 거예요. 난 그런 재간이 없어요. 나에겐 천향간속교가 없는걸요. 위림은 깨달은 듯 천천히 몸을 일으킨 다음 곡비어의 손목을 잡고 말했다. 그대의 할아버지가 구하신 거야. 그대의 할아버지께서 구하신 거야. 정말 고마워요. 위림아. 위림아. 어디 있느냐. 벼랑간 멀리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 왔다. 바로 정의사태의 음성이었다. 위림이 깜짝 놀라 막 대답을 하려고 할 때 곡비언이 입김을 훅 불어 촛불을 껐다. 이어 손을 들어 위림의 입을 막았다. 그리고 귓가에 입을 대곤 아직이 속삭였다. 이곳이 무슨 곳이에요. 대답하지 말아요. 위림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지금 그녀는 기녀원에 있는 것이다. 난처한 입장이 아닐 수 없었다. 사부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을 아는 적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었다. 이때 정일은 다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전백광 빨리 이리로 기어나와. 위림을 내놓아라. 그러자 서쪽 방에서 전백광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한참 동안 웃던 그는 입을 열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항산파 배구남의 정일사태시죠. 이 후배는 응당 나가서 인사를 드려야 하겠으나지 금 곁에는 몇 명의 아리따운 여인들이 옷을 벗고 있어 감히 뿌리칠 수가 없군요. 피파 인사는 그만두기로 합시다. 하하하. 곧이어 너댄 명의 여인들이 간드러지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매우 음탕하고 천한 것으로 보아 기녀들의 웃음소리였다. 한 기녀가 코먹은 소리로 말했다. 상공 그녀를 상관치 말고 다시 뽀뽀를 해줘요. 호호호. 기녀들은 자지러지는 신음소리를 내질러 쓰며 점점 숨 넘어가는 소리를 냈다. 전백광의 분부를 받고 일부러 더하는 것 같았다. 정일사태의 혐오감을 자극시켜 떠나가게 만들려고 그러는 모양이었다. 정일사태는 호통쳤다. 전백광 기어나오지 않는다면 너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말겠다. 전백광이 말했다. 내가 기어나가지 않더라도 그대가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고 내가 기어나간다 해도 날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니 기어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소이다. 정일사태 이곳은 그대 같은 출가이니 올 곳이 못되니 되돌아가는 것이 좋을 게요. 귀하의 제자는 이곳에 없소이다. 그녀는 계율을 무척 철저히 지키는 여승인데 어떻게 이곳으로 왔겠소이까. 어르신께서 이런 곳에 와서 제자를 찾는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창녀들만 있는 곳에 당신의 자가 있다면 그것은. 정일사태는 노해 불을 지졌다. 불을 질러라. 불을 질러서 이 계집을 태워버려라. 그래도 그가 안 나오는지 두고 보자. 전백광은 웃으며 말했다. 정일사태 이곳은 항산성에서 유명한 군옥원이라 한답니다. 그런데 불을 질러 태우면 나는 상관이 없겠지만 강호의 무사람들은 한참 떠길 것입니다. 항산성의 큰 군옥원은 항산파 배구남의 정일사태가 불태웠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정일사태는 덕망이 높은 사태인데 어찌 그와 같은 곳에 갔었지. 그러면 다른 사람은 대답을 하겠죠. 그녀는 제자를 찾아간 어때. 그러면 상대방이 묻겠죠. 항산파 제자가 어찌하여 기녀원에 가 있었지. 이와 같이 너 한마디나 한마디 하게 되면 귀파의 명성에 금이 가고 말 것입니다. 귀하에게 말씀드리오만 말리독행 전백광은 하늘이 얼마나 높고 땅이 얼마나 두꺼운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서 귀하의 제자 한 사람만은 두려워한답니다. 그녀를 만나기만 하면 저는 멀리 피하기가 바쁜 신세가 되는데 어찌 감히 그녀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일은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 명의 제자가 의림이 바로 이 집안으로 들어갔다고 해드며 전백광에게 상처 입은 것도 사실인데 그 제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섯 구멍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화가 치밀었다. 그리하여 지붕 위에 기와를 마구 발바 깨뜨렸지만 일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벼랑간 맞은편 지붕 위에서 냉랭한 음성이 들렸다. 전백광 나의 제자 팽인기는 그대가 죽인 것인가. 그는 바로 청성파의 장문인 여창혜의 음성이었다. 전백광은 말했다. 이거 신뢰했소이다. 청성파의 장문인까지 도왕님을 하셨군. 이렇게 되면 군호건은 명성을 떨치고 장사가 잘 되어 손님을 다 받지도 못하게 생겼군요. 한 녀석을 내가 죽인 건 사실이오. 건법이 평범하고 청성파의 초식인 것 같았으나 그 이름이 팽인기인지 아닌지는 물어보지 못했소이다. 휙하며 여창혜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곧이어 창창하는 소리가 잇따라 들려왔다. 여창혜와 전백광이 싸움을 시작한 것이었다. 정혜사태는 지붕 위에 서서 두 사람의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탕복했다. 전백광이란 녀석. 재간이 제법 있군. 이 몇 수의 쾌도로 청성파의 장문인과 막상막하의 싸움을 벌이다니 몰랐군. 벼랑간 콩 하는 소리가 크게 났다. 무기 부딪히는 소리도 먹었다. 위림은 이때 곧비현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바닥엔 홍건이 식은 땀이 고여있었다. 전백광과 여창혜 두 사람의 싸움은 누가 지고 이겼는지 알 수가 없었다. 도리를 따지자면 전백광이 수차례에 걸쳐 육보이려 했으니 전백광이 여창혜에게 지기를 바래야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여창혜가 전백광에게 지기를 바랬다. 그리고 여창혜가 빨리 돌아가고 자기의 사부도 떠나가 주기를 그래서 영호총이 이곳에서 편안하게 상처를 치료할 수 있었으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때 영호총은 생사의 관문에 돌입해 있었다. 만약 여창혜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온다면 놀란 나머지 상처가 파열될 것이고 그러면 그는 죽게 되는 것이다. 이때 전백광의 음성이 멀리서 들려왔다. 여관주 방 안은 장소가 너무 협소하니 발을 움직이기 불편하오. 우리는 넓은 곳으로 가서 삼사백초만 크게 싸워 누가 샌지 가려내도록 합시다. 그대가 이긴다면 기녀옥보아를 주겠소이다. 그러나 그대가 지게 된다면 이옥보아는 내 것이 되오. 여창혜는 우라통이 터지고 말았다. 전백광의 말은 자기와 전백광이 군옥원의 일개기녀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운다는 뜻이 아닌가. 조금 전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삽시간에 50여 초를 겨루게 되었는데 전백광의 도법은 정료했고 공격과 수비에 있어서 법도가 있었다. 여창혜는 상대방의 무공이 자기의 못지 않다고 생각했다. 삼사백초를 싸운다 해도 꼭 이긴다는 자신이 서지 않았다. 삽시간의 사방은 조용해졌다. 위림은 자기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곡비연의 귓가에 입을 대고 나직이 물었다. 그 그들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곡비연은 그녀보다 몇 살 아래였다. 그러나 다급한 경우를 당해 위림은 어떻게 할지 몰랐다. 곡비연은 대답하지 않고 손을 뻗어 입을 막았다. 갑자기 유정풍의 음성이 들렸다. 여관주 전백광이란 녀석은 많은 악한 짓을 한 자인이 이후 곱게 죽지는 못할 것이오. 우리가 그를 처치한다. 해도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소. 이 기녀원은 더럽기 짝이 없는 곧 이 형제는 벌써부터 어벼려고 했으니 이 집은 형제가 처리하겠소. 대년 위에 모두 들어가 조사를 해봐라. 한 사람도 놓치지 말아라. 유씨의 제자인 상대년과 미위인은 일제히 대답을 했다. 곧이어 정일사태가 급히 명을 내려 우사제들로 하여금 사방을 아래 위로 겹겹이 애워싸도록 하는 소리가 들렸다. 위림은 갈수록 당황하고 다급해졌다. 곧이어 유씨 문중의 제자들의 호통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각방을 일일리 뒤지기 시작했다. 유정풍과 여창애는 옆으로 감독을 하고 있는 듯했다. 상대년과 미위인은 기녀원의 하인과 주모를 마구 패는 듯 그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청성파의 제자들은 기녀원의 가구와 집기 그리고 찻잔과 술잔을 내던져 박살을 내고 있었다. 유정풍 등이 곧 들이닥치려고 하자 위림은 다급해져 기절을 할 지경이었다. 사부님이 나를 구하러 왔지만 나는 소리 내어 대답을 하지 못했다. 게다가 기녀원에서 영호 오라버니 와 밤중에 한방에 같이 있다. 물론 영호 오라버니는 중상을 입고 있지만 항산파와 청성파의 많은 남자들이 때를 지어 들어오면 내게 입이 백개 달렸대도 변명을 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항산파의 명성에 누를 끼친다면 내 어찌. 어찌 사부님과 사제들을 대할까. 그녀는 손을 뻗어 장검을 뽑아 자기 복을 찌르려고 했다. 곧비어는 장검이 뽑아지는 소리를 이미 듣고 짐작했는지 왼손을 뒤집어 그녀의 손목을 잡고 소리쳤다. 안 돼요. 불안하면 달려나가도록 해요. 침대 위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영호충이 몸을 일으키더니 나지기 말했다. 촛불을 켜라. 곧비어는 말했다. 뭐 하게요. 나는 촛불을 켜라고 했다. 그 음성은 위험이 깃들어 있었다. 곧비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화도와 화석을 꺼내 불을 당겨 촛불을 밝혔다. 촛불 아래 먼저 드러난 것은 별처럼 빛나는 영호충의 눈동자였다. 위림은 영호충의 안색이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것을 보고 나지기 놀람에 찬소리를 냈다. 영호충은 침대 머리에 놓여있는 장포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나에게 나의 몸 위에 걸쳐 주시오. 위림은 전신을 떨면서 몸을 굽혀 장포를 때려 그의 몸 위에 덮었다. 영호충은 장포의 앞자락을 당겨 자기 가슴의 상처와 핏자옥을 가리며 말했다. 그대들 두 분은 침대 위에 누워 계시도록 하시오. 곧비어는 헤웃고 말했다. 재미있군. 재미있게 되었어. 그리고 위림을 끌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이때 밖의 사람들은 이 방 안에 촛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다투어 불렀다. 저쪽으로 가서 찾아보세. 그리고 벌떼처럼 몰려왔다. 영호충은 한 모금의 진기를 돋우고 달려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빗장을 지르고 침대 앞으로 되돌아와 모기장을 들고 말했다. 모두 이부자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시오. 위림은 말했다. 그. 그대는 움직이지 말고. 상처를 조심하도록 하세요. 영호충은 왼손을 뻗어 위림의 머리가 이불 안으로 들어가게 밀었다. 그리고 오른손으론 곧비어 내 기다란 머리카락을 끌어내 베개 위에 흩들여 놓았다. 그가 힘을 쓰자 상처의 피가 다시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두 무릎에 힘이 풀려 침대가에 걸터 앉았다. 이때 누군가 방문을 쿵쿵 치더니 불을 지졌다. 개새끼야. 문 열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다. 삼사명이 동시에 방한으로 들어왔다. 앞장을 선 사람은 청성파의 제자 홍인웅이었다. 그는 영호충을 보자 놀라 더듬거렸다. 너는 영. 영호충. 급히 두 걸음 물러섰다. 상대년과 미위에는 영호충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영호충이 나인걸에게 죽음을 당했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홍인웅이 이름을 부르자 똑같이 흠칫해서 약속이나 한 듯 뒤로 물러났다. 이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영호충을 바라보았다. 영호충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당신들. 이 많은 사람들은. 홍인웅은 말했다. 영호. 영호충. 알고 보니. 알고 보니 죽지 않았었군. 영호충은 냉랭히 말했다. 어떻게 쉽게 죽을 수 있겠나. 여창애는 무사람 앞에 나오더니 말했다. 내가 바로 영호충인가. 좋아 좋아. 영호충은 그를 한 번 쳐다보고 대답하지 않았다. 여창애는 말했다. 너는 이 기녀원에 무엇하러 왔지. 영호충은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 알고 계시면서 일부러 묻는 것이오. 기녀원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당신은 모른단 말이오. 여자가 필요해서 온 게 아니겠소. 여창애는 냉랭히 말했다. 평소 화산파의 문규가 심히 엄하다고 들었다. 너는 화산파의 대제자이고 군자검 악선생의 직계제자가 아닌가. 그런데 몰래 들어와 기생을 끼고 자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구나. 허허허. 영호충은 말했다. 화산파의 문규가 어떻든 우리 화산파의 일리오. 남이 걱정할 필요는 없소. 여창애는 견식이 넓은 사람이었다. 영호충의 얼굴이 창백하고 몸을 쉬지 않고 뛰고 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상이 분명한 듯해 연한 것을 보아 더럭 의심이 치밀었다. 이 방 안엔 어떤 속임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는 염두를 굴렸다. 이 녀석이 인걸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했는데 죽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젊은 여승이 거짓말을 한 것이 틀림없다. 그녀가 말을 할 때 영호 오라버니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말투에 정을 가득 실려이뒀는데 그렇다면 두 사람은 이미 사통을 하고 있는 관계인지도 모르겠군. 그 젊은 여승이 기녀원에 온 것을 본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종적도 없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이 녀석이 숨긴 것이 분명하다. 흔 그들 오악건파는 무림의 명문정파라고 자부하고 있으며 우리 청성파를 없애이 여기고 있는데 애가 젊은 여승을 잡아서을 얻는다면 화산파와 항산파의 커다란 수모를 안겨주게 되는 것이 고 오악건파 전체의 치욕스런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다시는 강호해서 큰소리 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방 안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아무래도 그 젊은 여승은 침대 위에 숨어있는 것이 분명해. 그는 홍인홍에게 말했다. 인홍아 무기장을 들추고 침대 위에 여승이 있는지 찾아보아라. 홍인홍 은 대답하고 앞으로 두 걸음 나갔으나 영호충에게 쓴 맛을 본 적이 있는 지라 자기도 모르게 그를 바라보며 감히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영호충은 말했다. 너는 살기가 귀찮아진 모양이구나. 홍인홍은 흠짓했으나 사부가 곁에 있으니 두려울 것 없다고 생각하고 장범을 뽑아들었다. 영호충은 여창애에게 말했다. 어쩌자는 것이오. 여창애는 말했다. 항산파에서 한 명의 여제자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녀가 이곳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 그녀를 찾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영호충은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오악건파의 일을 당신네 청성파에서 감히 상관하려는 것이오. 여창애는 말했다. 오늘 일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인홍아 손을 써라. 홍인홍은 대답을 하고 장범을 내밀어 모기장을 들쳤다. 위림과 곡비어는 꼭 껴안고 이불 안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들은 영호충과 여창애가 하는 말을 한 마. 뒤도 놓치지 않고 똑똑히 들을 수가 있었다. 속으로 야란났다고 생각하고 전신이 떨려왔다. 거기다 홍인홍이 모기장을 들추자 더욱 혼비백산했다. 모기장이 들춰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침대 위로 쏠렸다. 한 쌍의 원앙이 수놓인 붉은 이불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이 틀림 업었다. 그리고 베개 위에는 기다란 머리카락이 흩어졌고 이불이 연신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불 안에 사람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창애는 베갯머리에 기다란 머리카락을 보자 매우 실망했다. 이불 안에 몸을 숨긴 사람은 결코 젊은 여승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영호충은 정말로 기생을 품고 있었구나 생각했다. 영호충은 냉랭히 말했다. 여관주 그대는 출가인 이지만 청성파의 도사들은 혼인을 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대에겐 작은 마누라 큰 마누라가 적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대가 목숨처럼 색을 좋아하여 기녀원에 벌거버든 여자의 몸을 보고 싶다면 어서 시원스럽게 이불을 들치고 몇 번 더 들여다 보도록 하시오. 항상파의 여제자를 찾는다는 구실을 내세울 필요는 없을 것이오. 여창애는 호통했다. 개소리 말아. 그리고 오른손을 후려쳤다. 영호충은 옆으로 몸을 날려 장풍 을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중상을 입은 몸이라 몸놀림이 여의치 못했다. 여창애의 일장은 그의 어깨죽지를 후려쳤다. 영호충은 의자 위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는 힘주어 버티며 몸을 일으켰다. 그 순간 입에서 한 모금의 선혈을 토해냈다. 여창애가 다시 손을 쓰려고 할 때 창 밖에서 누군가 부르짖었다. 어른이 나이 어린 사람을 못살게 굴다니. 염치가 없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창애는 오른손을 돌려 창문을 후려쳤다. 우지직하며 창문이 부서져 나갔다. 여창애의 몸은 창문을 통해 밖으로 쏘아져 나갔다. 한 명의 꽃추가 담장 모퉁이를 돌아 도망치는 것이 보였다. 여창애는 호통을 쳤다. 개섞거라. 그 꽃추는 바로 임평지였다. 그는 유정풍의 집에서 국비연 이 출현하여 여창애가 소녀에게 정신을 팔게 되자 슬그머니 빠져나오고 말았다. 바로 그의 뒤를 목고봉이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담장에 숨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구할 수 있을런지 좋은 계책이 떠오르지 않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내가 꽃추로 가장한 것을 대청해 사람은 모두 보았다. 다시 청성파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죽음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본대의 모습을 되찾아야 되지 않을까. 조금 전 여창애에게 붙잡혔던 광경을 떠올리자 전신에 힘이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여창애의 곶강한 무공을 생각하니 그의 마음은 착착하기 그치 없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누가 그의 등을 가볍게 후려쳤다. 임평진은 깜짝 놀라 급히 몸을 돌렸다. 눈앞엔 뒷등이 불룩한 진짜 꼭추 새북명타 목고봉이 서 있지 않은가. 새북명타 목고봉은 웃으며 입을 열었다. 가짜 꼭추야 꼭추가 뭐가 좋지. 어째서 나의 제자나 사선 으로 사칭하려고 했지. 임평진은 이 사람의 성격이 흉폭하며 무공이 곶강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대답을 잘못하게 된다면 살신지화를 초래하게 될 터였다. 그러나 조금 전 대청에서 그는 목고봉 에게 큰 절을 한 바 있으며 그가 이런 일을 한다고 추켜세웠을 뿐 그에게 죄를 지은 적은 없었다. 그는 계속 친절하게 말하면 그의 화를 부르지 않을 줄 알고 말했다. 후배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북명타 목대협의 자자한 명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대협께서는 남의 어려움을 가장 잘 돌봐주며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줄곧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 는데 그만 부지불식간에 목대협의 모양으로 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용서해 주십시오. 목고봉은 걸걸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구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돌봐준다고.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로군. 그는 임평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그 말이 듣기 싫지는 않았다. 너의 이름은 뭐냐. 누구의 문화이지. 임평지는 말했다. 후배의 성은 임시이며 우연히 선배님의 성시로 가장 하게 되어듭니다. 목고봉은 냉소했다. 뭐가 우연이야. 너의 할아버지 이름으로 남들을 속이려 한 것이지. 여창해 는 천하에서 몇째 안 가는 고수이다. 손가락 하나로도 능히 너를 죽일 수 있는데 내 녀석은 감히 그와 맞서다니 정말 담이 적지 않구나. 임평지는 는 여창해라는 이름을 듣게 되자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고 큰소리로 말했다. 후배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 사악한 자를 친히 죽이고 맑게 됩니다. 목고봉은 의아해 물었다. 자네는 여창해와 원한인 있는가. 임평지는 잠시 생각했다. 내 힘으론 부모님을 구출할 수 없다. 그에게 큰절을 올리고 도움을 빌리자. 그는 즉시 두 무릎을 끌고 큰절을 올리며 말했다. 후배의 부모님이 그 간악한 적의 손에 들어 갔습니다. 선배님께 선의리로서 저의 부모님을 구해 주십시오. 목고봉은 눈살을 지푸리며 고개를 연신가로 저었다. 좋은 일이 없는 한 이 꼽추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너의 아버님은 누구냐. 그를 구출해 주면 무슨 이득이 돌아오지. 거기까지 말했을 때 대문에서 누가 다급한 음성으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빨리 사부님께 알려라. 군옥원 이란 기녀원에서 청성파의 사람이 또 한 명 살해되었고 항산파의 한 사람이 상처를 입고 도망쳐 왔다고 해라. 목고봉은 나직이 말했다. 너의 얘기는 나중에 듣도록 하자. 당장 좋은 구경거리가 생기게 되었 으니 너도 구경을 하려면 날 따라 오너라. 임평지는 생각했다. 그의 곁에 있으면 부탁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는 급히 대답했다. 미엔에 노선배님께서 가시는 되라면 후배는 마땅히 뒤를 따라 야죠. 목고봉은 말했다. 우리는 먼저 말을 확실히 해두자. 이 꼽추는 어떤 일이든 이득이 되는 일만 한다. 내가 나를 몇 번 축혓에 운다고 해서 이하라. 버님께서 귀찮은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임평지는 아무 말도 못했다. 갑자기 목고봉이 말했다. 그들이 갔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순간 임평지는 자기의 오른쪽 손목이 바짝 조여지는 것을 느꼈다. 이미 그에게 잡혀 몸이 허공에 둥실 떠오르고 있었다. 마치 땅을 밟지 않는 듯 쾌속하게 거리를 질주해 나가고 있었다. 군옥원 밖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목고봉과 그는 한 그루 나무 뒤에 숨어서 기녀원의 동정을 엿보았다. 여창혜와 전백광이 손을 쓰고 유정풍이 사람을 데리고 도착하기 시작했으며 영호충이 나서서 말을 하던 상황을 두 사람은 일일이 귀로 들어 알게 되었다. 여창혜가 재차 영호충을 때리려고 했을 때 임평지는 더 참을 수 없어. 어른이라는 작자가 어린애를 못살게 군이 염치 없다는 비웃음의 말을 던졌던 것이다. 임평지는 말을 마친 즉시 자기가 경솔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을 돌려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여창혜의 동작은 신속하기 그지 없었다. 여창혜는 뒷모습을 알아보고 냉소했다. 알고 보니 너였군. 임평지는 목고봉의 옆에 가서 섰다. 여창혜는 목고봉을 쏘아보며 말했다. 목곱주 당신은 세 번씩이나 어린애를 시켜 나를 난처하게 했다. 도대체 왜 그러는가. 목고봉은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 저 사람은 스스로 나의 아랫사람이라 했지만 이 곱추는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의 성은 임시이고 나의 성은 목시 이니 나와 저 녀석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여관조 목곱추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아. 다만 이 가짜 곱추 때문에 그대와 싸우고 싶지 않을 뿐이야. 즉 방패마귀는 될 수 없다는 내기지. 물론 방패마귀가 되어 돌아올 이득이 있다면 이 목고봉은 간섭 을 할 수도 있지. 여창혜는 그 말을 듣자 기뻐서 말했다. 이 사람은 목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빈도는 더 이상 귀하의 체면을 돌보지 않겠소. 그는 장풍을 쏘아내어 임평지에 가슴을 뻐개려고 했다. 갑자기 창문 안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어른이 어린이를 괴롭히다니 정말 염치가 없군. 여창혜가 고개를 돌려보니 한 사람이 창문가에 오뚝 서 있었다. 바로 영호충이었다. 여창혜는 노기가 끌어올랐다. 어른이 어린이를 괴롭히니 염치 없다는 말은 바로 여창혜의 치부를 건드린 셈이었다. 눈앞에 두 사람은 무공 에 있어서 자기의 뒤떨어진다. 죽이려면 손을 한 번 휘두르면 된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어린이를 괴롭혔 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힘을 믿고 약자를 괴롭힌 다는 것은 강호에서 가장 경멸하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두 사람을 용서한다면 터질 것 같은 우라를 진정시키기 힘든 노릇이 아닌가. 그는 냉소를 하며 영호충 에게 말했다. 너의 이른 이후 내가 너의 사부를 찾아가 따지겠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임평지를 보며 물 었다. 이 녀석 넌 도대체 어떤 문파의 사람이냐. 임평진은 노 해 불을 지졌다. 이 도적놈아 내놈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해놓고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나에게 묻다니 철면피 같은 놈. 여창혜는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다. 내가 언제 이 추악한 녀석을 알고 있었단 말이냐. 내가 집안을 망하게 하고 식구를 뿔뿔이 헤어지게 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방에서 이곳을 주시하는 시선 은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여창혜 는 홍인홍에게 말했다. 이놈 먼저 이 녀석을 죽여버려라. 그리고 영호충을 없애도록 해라. 제자가 나서게 된다면 어른이 되어 어린 사람을 못살게 굴었다는 비난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홍인홍은 대답하고 검을 뽑아 들고 앞으로 나갔다. 임평진 은 손을 뻗어 차고 있던 검을 뽑았다. 검을 뽑는 순간 홍인홍의 장검 은 싸늘한 광채를 뿜어내며 그의 가슴을 찔러왔다. 임평진은 불을 지졌다. 여창혜 이 도적놈아. 나 임평진은 내놈을. 여창혜는 깜짝 놀라 왼손을 급히 후려쳤다. 장품을 발출하여 홍인홍의 장검을 비껴가게 만든 후 여창혜는 말했다. 너는 방금 무엇이라고 했지. 임평진 은 말했다. 이 임평진은 낙귀가 된다 해도 내놈을 차다 복숭값을 받아낼 것이다. 여창혜는 말했다. 내가 내가 보기표국의 임평지란 말이냐. 임평진은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죽는 것은 이미 겁나지 않았다. 그는 손으로 얼굴에 붙인 고약을 떼며 말했다. 그렇다. 나는 보기표국의 임평지다. 그런데 내놈은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죽였을 뿐 아니라 우리 부모님마저도. 내놈은 도대체 우리 부모님을 어디다 가둬두었느냐. 청성파에서 이번에 보기표국을 뒤엎어 놓은 사실은 강호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이었다. 장청자가 일찍이 임 원도의 검 아래 패했다는 사실을 무림해선 알고 있는 사람이 희귀했다. 강호에는 청성파에서 임씨 집안의 벽사건보를 훔치려고 그랬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영호충은 그와 같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회알로에서 벽사건보를 들먹여 나인 거를 자기 곁으로 유인하여 죽일 수가 있었던 것이다. 목고봉 역시 그와 같은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 눈앞에 가짜 꼽추가 보기표국의 임평지라는 말을 듣게 되고 여창혜가 그의 이름을 듣자마자 황망히 홍인웅 의 장검을 밀어제치며 긴장된 표정을 띄우고 것을 보고 이 젊은이의 몸에 있는 벽사건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했다. 이때 여창혜는 왼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임평지의 오른쪽 손목을 움켜잡고 팔을 잡아당겨서 자기 쪽으로 끌어 가려고 했다. 목고봉이 호통쳤다. 잠깐. 그는 달려나와 손을 뻗어 임평지의 손목을 잡고 뒤로 끌었다. 임평지는 두 팔이 엄청난 힘에 의해 전후로 끌어당기게 되자 어깨와 팔굽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고 너무 아파 기절을 할 지경이었다. 여창혜는 즉시 오른손에 장검을 내밀어 목고봉을 겨누고 소리쳤다. 목형 손을 놓으시오. 목고봉은 왼손을 흔들더니 창하고 장검을 밀어냈다. 그의 손 낸 한 자루의 푸른 빛이 번쩍이는 만도가 들려있었다. 여창혜는 건법을 펼쳐 칙칙하는 음향을 흘리며 순식간에 여덟 번을 목고봉을 향해 찔러갔다. 목형 그대와 나는 아무런 원한이 없는데 이 녀석 때문에 두 집안이 감정을 상할 필요는 없지 않겠소. 목고봉은 만도를 휘둘러 찔러 오는 검을 일일이 밀어내며 말했다. 조금 전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 녀석은 나에게 절을 했고 나를 할아버지라 불렀소. 이것은 모든 사람이 보고 들은 일 이외다. 불초와 여관주는 비록 과거에 원한 이 없고 최근에 감정을 상한 일도 없으나 그대가 나를 할아버지라 부른 사람을 잡아가죽이게 된다면 이는 나의 체면을 깎는 게 아니겠소. 할아버지가 되어 손자를 비호하지 못한다면 이후 그 누가 나를 할아버지라 부르겠소. 두 사람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무기를 휘둘러 대었다. 무기를 휘두르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졌다. 여창에는 노해 불을 지졌다. 목형 이 사람은 나의 친아들을 죽인 사람이오. 아들의 원한을 갚지 말란 말이오. 목고봄은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조소 여관주의 체면을 보아 그대를 대신해 원한을 갑 아들이지. 자 그대가 앞쪽으로 당기고 내가 뒤쪽으로 당깁시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이 녀석을 두 조각으로 찢어 죽입시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하나 둘 셋 하고 헤아렸다. 셋 소리가 끝나자마자 손에 힘을 주었다. 임평지의 전신 뼈마디에서 우두둑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여창에는 깜짝 놀랐다. 원한을 갚는 데 서둘 필요는 없었다. 검보를 손에 넣기도 전에 임평지의 목숨을 해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즉시 손을 놓자 임평지의 몸이 목고봄 쪽으로 끌려가게 내버려 두었다. 목고봄은 소리내어 껄껄 웃었다. 하하하 정말 고맙소. 정말 고마워. 여관주는 정말 의리가 깊소. 이 곱주의 체면을 봐서 아들의 원한 마저 덮어두니 말이오. 이처럼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은 다시 찾아보기 힘들 것이오. 여창에는 냉랭히 말했다. 목형이 알고 있다면 잘되었소. 이번엔 불초가 한걸음 양보하지만 이후엔 양보가 절대로 없을 것이오. 목고봄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오. 어쩌면 여관주께선 하늘을 찌를 듯한 의리를 지켜 두 번째로 양보할지도 모르지. 여창에는 코흐듬치고 왼손을 들어 신호하며 말했다. 우리는 가자. 그는 청성파의 제자를 이끌고 즉시 물러갔다. 이때 정일사태는 의림을 찾느라고 항산파의 여승들을 이끌고 서쪽을 향해 수색해 가고 있었다. 유정풍은 제자들을 이끌고 동남쪽으로 나갔다. 청성파가 떠나자 군옥원 밖은 목고봄과 임평지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다. 목고봄은 싱글거리며 말했다. 너는 곱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알고 보니 퍽 준수하게 생긴 녀석이구나. 이 녀석아 너는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를 것도 없다. 이 곱추는 내가 마음에 드니 너를 제자로 거두어드리는 게 어떨까. 임평지는 조금 전 두 사람의 상승내력에 의해 전신이 아파 감당할 수 없었고 아직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이뤘다. 그는 목고봄의 말을 듣고 생각했다. 이 곱추의 무공은 우리 아버지보다 열 배나 강하다. 여창해도 이 사람을 퍽거리고 있다. 내가 원한을 갚으려면 그를 사부로 삼아야만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청성파의 제자가 나를 죽이려 할 때는 아무 상관도 하지 않다가 나의 정체를 알게 되자 즉시 손을 써서 여창해와 쟁탈전을 일으켰다. 그가 나를 제자로 거두어드리겠다니 틀림없이 딴 마음을 품고 있을 것이다. 목고봄은 그가 망설이는 것을 보자 다시 말했다. 세북명타의 무공이나 명성을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아직 한 명의 제자도 거두어드리지 않았다. 내가 나를 사부로 모신다면 이 사부는 일신의 무공을 모조리 전수해 주겠다. 그때 청성파의 젊은 녀석들은 결코 너의 적수가 될 수 없을 것이고 시일이 흐르게 되면 여창해를 대패시키는 것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 녀석아 너는 어째서 절을 하고 나를 사부로 모시려 하지 않느냐. 그는 갈수록 강렬한 어조로 말을 했다. 임평진은 더욱 의심이 생겼다. 그가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어찌 조금 전 내 손을 잡고 조금도 거침없이 힘을 주어 잡아당길 수 있 어떤 말이냐. 여창해라는 악적은 내가 그의 아들을 죽인 원수라는 것을 알고도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 물론 벽사검보 때문이다. 오악검파에는 무공이 고강하고 정직한 인사들이 많다. 내가 명사를 섬기려면 그와 같은 명사를 찾아갈 것이다. 이 곱추는 심보가 악톡하니 무공이 높다 해도 결코 사부로 모실 수 없다. 묵고봉은 그가 여전히 주저하자 속에서 노기가 끌어올랐다. 그러나 여전히 휘죽 웃으며 말했다. 왜 그러느냐. 너는 이 곱추의 무공이 너무 약해서 사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임평진은 목고봉의 얼굴에 찰나적으로 흉측한 빛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노기는 일순간이고 더욱더 부드러운 얼굴을 짓는 것이 아닌가. 임평진은 지금의 자기 처지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사부로 무시지 않는다면 그가 자기를 쪼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목대협 이 후배를 제자로 삼아준다는 것은 이 후배로서는 감지덕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후배가 배운 것은 가정 무공입니다. 달리 명사를 찾으려고 한다면 가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갑업이기도 하고 무림의 규칙이기도 합니다. 목고봉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말은 맞다. 그러나 자네의 재가는 무공이라고 할 수가 없어. 너의 아버지 역시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오늘 이 어르신께서는 갑자기 흥이 나서 너를 제자로 거두어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후 그와 같은 흥취가 있을런지 알 수 없다. 인연이란 것은 우연히 만나게 돼야지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보기엔 내 녀석은 매우 영리한 것 같은데 어찌 그리도 멍청하게 구느냐. 서로 이렇게 하자. 너는 먼저 나를 사부로 모시고 그 후에 내가 너의 아버님께 이야기하도록 하자. 그러면 그도 감히 허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임평진은 마음이 움직이는 듯이 깊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목대협이 후배의 부모님은 청성파에 잡혀 있으며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목대협께서 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후배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목대협의 어떤 분부라 해도 받들겠습니다. 목대협은 노에 말했다. 뭐라고 너는 나에게 흥정을 하자는 것이냐. 내 녀석이 뭐가 대단하다고 반드시 너를 제자로 삼아야 한단 말이냐. 내가 감히 나에게 조건을 내걸어. 허 별일 다 보겠군. 여창애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두 쪽으로 찢어죽이지 않은 것은 달리 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여창애 같은 사람이 속임수에 넘어갈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강우의 소문이 십중팔고 맞을 것 같았다. 그렇다면 임시 집안의 벽사건보는 대단할 것이다. 이 녀석을 제자로 삼기만 한다면 무학의 비급은 조만간 자기의 손에 들어 올 것이 아니겠는가. 빨리 절을 해라 세 번. 절을 하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제자의 부모를 어찌 사부가 모른 채 하랴. 여창애가 나의 제자의 부모를 잡아갔다면 내가 그에게 가서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더라도 명분이 서는 일이니 그가 어찌 사마을 내놓지 않겠느냐. 임평진은 부모님을 복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부모님께서는 간악한 자의 수중에 떨어져 하루를 1년처럼 보내고 계실 것이니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두 분을 구해내야 한다. 내가 일시구력적인 입장이 되더라도 그를 사부로 모셔서 그가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을 구해내기만 한다면 그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으랴. 그는 즉시 무릎을 끌었다. 그리고 절을 하려고 했다. 목고봉은 그가 후회를 할까봐 손을 벗어 그의 머리에 얹고는 앞으로 눌렀다. 임평진은 본래 큰절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가 힘을 주어 내리 누르자 속으로 반감이 일었다. 다리와 목에 힘을 주어 버텼고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 했다. 목고봉은 노회 부르짖었다. 감히 절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리고 손에 힘을 더했다. 임평진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보기표국의 소국주로서 한평생 남에게 떠받들리기만 했을 뿐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이번에 부모님을 구하기 위해 이미 큰 절을 하기로 결심을 했지만 목고봉이 손을 뻗어 내리 누르니 오히려 그의 고집스런 본성을 불러일으킨 셈이 되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이 저의 부모님을 구한다고 응락한다면 저는 당신을 사부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나보고 절을 하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목고봉은 말했다.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어디 두고 보자. 정말 절대로 있을 수 없는지. 그리고 더욱 힘을 가했다. 임평진은 허리에 힘을 주어 버티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머리 위에 천 근이나 되는 바위가 내리 누르는 것 같아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 그는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애써 버티었다. 목고봉은 다시 손에 부쩍 힘을 가했다. 임평진은 자기의 목뼈가 우두둑우두둑하며 어긋나는 소리를 들었다. 목고봉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내가 큰 절을 하지 않겠다고. 내가 손에 다시 힘을 가하게 된다면 너의 목뼈는 부러지게 될 것이다. 임평진의 머리는 한치 한치 아래로 숙여지게 되었다. 이제는 땅바닥과 한 자도 되지 않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 임평진은 애써 불을 지졌다. 나는 절을 하지 않겠다. 죽어도 절을 하지 않겠다. 목고봉은 말했다. 어디 두둬보자. 그리고 손에 힘을 주었다. 임평진의 이마가 다시 두 치 정도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다. 바로 이때였다. 임평진은 갑자기 등에 의는 한 온기를 느꼈다. 부드러운 힘이 몸 안으로 스며들었고 머리 위에 압력이 벼랑간가 벼어졌다. 두 손으로 땅바닥을 밀면서 몸을 일으킬 수가 있었다. 이렇게 되자 임평진은 뜻밖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목고봉 역시 깜짝 놀라게 되었다. 조금 전 목고봉은 어떤 힘이 자기 손의 내력을 흐트러뜨리는 것을 느꼈다. 그와 같은 힘은 무림에서 명성 이 자자한 화산파의 자아공 같았다. 소문에 듣건대 이내공은 노을과 같이 처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기척을 느낄 수 없으나 거기에 실린 힘은 지극히 강하고 질긴 것이라고 나중에는 하늘을 덮고 땅을 뒤덮어 버리고 그 기세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자아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목고봉은 놀람과 의아함 속에서 다시 손을 뻗어 임평진의 머리를 잡고 내리누르려고 했다. 그런데 땅과 임평진의 머리가 막 부딪치려 할 때 임평진의 머리 위에서 다시 한 줄기에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내력이 솟아올랐다. 따라서 두 기운이 충돌하게 되었다. 목고봉은 손과 팔이 마비될 것 같았고 가슴도 아파움을 느꼈다. 그는 두 걸음 물러서며 점점 웃었다. 하하하 화산파의 악형이시오. 어째서 담장가에 숨어 이 꼽추를 놀린단 말이오. 그러자 담장 모퉁이 뒤쪽에서 한 사람이 소리도 없이 그림자처럼 걸어왔다. 청삼을 걸친 서생이었다. 무릎을 가리는 장포에 보라색 띠를 허리에 질끈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섭선을 들고 한가롭게 흔들고 있었다. 표정은 매우 소탈해 보였으며 여유 있어 보였다. 그는 빙글에 웃으며 입을 열었다. 목형 몇 년 보지 못했지만 품체는 여전하구려. 정말 축하할 일이외다. 목고봉은 그 사람이 바로 화산파의 장문인 군자검 악불군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람을 금치 못했다. 그는 예전부터 악불군을 여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기가 친히 손을 써서 무공히 평범한 녀석을 몰아세우고 있는 광경을 군자검 악불군에게 발각당하고 악불군이 손을 써서 이 젊은이를 구해내게 되자 그로서는 매우 겸 연적은 입장이 되었다. 따라서 그는 헤헤에 웃으며 입을 열었다. 악형 갈수록 더 젊어지시는구려. 이 곱추는 정말 그대를 사부님으로 모시고 음향체보라는 술법을 배우고 싶구려. 악불군은 형형한 눈빛이 되어 엄숙히 말했다. 곱추가 쓸데없는 말을 하는구나. 내 사람끼리 얼굴을 마주치게 되었다면 그간 있었던 일을 인사로 나눌 것이지 어찌 터무니없는 말을 지껄이는 것이지. 내가 언제 그와 같은 사악한 무공을 배웠다고 그러는가. 목고봄은 웃으며 말했다. 그대가 음향체보의 재간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오.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그대는 육십이 다 되었는데도 발로 환동한 듯이 얼핏 보기에 이 곱추의 손자처럼 보이냔 말이오다. 임평진은 목고봉에 손이 풀어지는 순간 즉시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있었다. 그리고 서생을 바라보았다. 그 서생은 검고 윤이 나는 턱수염을 탐스럽게 기르고 있었다. 얼굴은 관옥처럼 빛나고 있었다. 의젓하고 당당한 기상이 넘쳐 흐르고 이덧다. 그는 마음속으로 우러러보는 마음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사람이 자기를 구했다고 짐작했다. 그리고 목고봄이 그를 화산파의 악형이라고 부르자 속으로 생각했다. 이 신선 같은 인물이 바로 화산파의 장문인 악불군이란 말인가.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불과 사십여 세박에 되지 않은 것 같아. 노덕약은 그의 제자인데도 훨씬 늙어 보이지 않느냐는 말이다. 그런데 목고봄이 악불군에게 주한술 주한술을 익혔다고 칭찬을 하게 되자 헛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 무림고수들은 내 공이 상당히 심오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불로장수할 뿐 아니라 진짜로 발로 환 동하신다고 했지. 그렇다면 이 악선생은 내 공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심오하겠구나. 그는 흠모하는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다. 악불군은 횃불같이 형형한 눈동자로 복고봄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만나자마자 좋은 말은 하지 않는군. 이 젊은이는 효자일 뿐 아니라 위협심이 강한 인재로서 그레가 좋아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외다. 그가 오늘 여러 가지 화를 입게 된 것은 모두가 당시 복주에서 위협심을 내세워 불초의 딸인 영산을 구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오. 따라서 나로서는 구경만 할 수 없으니 당신은 나의 얼굴을 보아서 손을 떼시기 바라오. 묵고봄은 얼굴에 의아한 빛을 띄우며 말했다. 뭐라고요. 이 녀석의 재간으로 영산을 구했단 말이오. 아마도 그 반대이겠지. 영산이 이 녀석의 반반한 얼굴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 악불군은 이 곱추가 거칠고 속팩이 이를 데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음 말은 좋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즉시 말을 가로챘다. 강호에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구원해야 하며 자기 자신이 가로가 되는 한이 있어도 구해야 하는 것이오. 결코 무예가 노바야 협사가 되는 것은 아니오. 목형 그대가 이 젊은이를 제자로 삼기로 결심을 했다면 이 젊은이의 부모에게 말씀을 드린 후 다시 그를 귀파의 문화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 아니오. 목고봉은 악불군이 가운데 끼어드는 것을 보고 이 일은 자기의 뜻대로 되기 어렵다고 침작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우며 말했다. 이 곱추가 일시 흥이 나서 제자로 거두려고 했으나 지금은 흥미가 없소. 이 녀석이 나에게 만번 절을 해도 나는 거두어들이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그는 왼발을 살짝 쳐들어 퍽하고 임평지를 걷어차 수장 밖에 나가 떨어지게 했다. 이 한수는 악불군이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터였고 그가 발을 쳐들어 걷어차리라고는 사전에 조금도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손을 써서 막을 여유가 없었다. 임평지는 나가 떨어진 후 즉시 몸을 일으켰다. 그는 고통스런 표정을 지으며 목고봉을 노려보았다. 악불군은 엄숙한 얼굴로 말했다. 감히 내 앞에서 경거망동을 하다니 앞으로 조심하시오. 목고봉은 웃으며 말했다. 악형 안심하시오. 이 곱추에게 하늘과 각이 큰 용기가 있다 해도 하하하 나는 당신마저 이 일에 개입할 줄은 몰랐소이다. 우리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그러나 저러 나 화산파가 혁혁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도 벽사건보의 혈안이 되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소. 그렇게 말하면서 목고봉은 공손히 예를 하고 뒤로 물러섰다. 악불군은 한걸음 다가서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봐 방금 뭐라고 했는가. 벼랑간 그의 얼굴이 노을빛으로 물들었다. 그러나 노을빛은 삽시간에 사라졌고 하얀 얼굴이 되살아났다. 목고봉은 그의 얼굴에 자색기운이 돌았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말 화산파의 자아공이군. 악불군은 무공이 신비할 뿐 아니라 무시무시한 내공을 연성한 사람이다. 이 곱초는 그의 비위를 거슬릴 수 없지. 그는 악불군을 향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나 역시 벽사건보가 무엇인지 모르오. 다만 청성파의 여창애가 목숨을 걸고 빼앗으려고 했기에 함부로 주워 섬긴 것이오. 헤헤헤. 내가 지나친 말을 했다면 헤헤헤.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그곳을 떠나갔다. 악불군은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한숨을 내쉬더니 중얼거렸다. 무림에서 그와 같은 무공을 지닌 사람도 드물다. 그런데 스스로 좋아서 그는 스스로 좋아서 귀천하게 군다는 말을 하려다가 그만둔 것이었다. 벼랑간 임평지가 악불군 앞에 무릎을 끌터니 연신 큰절을 올리며 말했다. 사부님께서 이 제자를 거두어 주십시오. 제자는 가르침을 지키겠습니다. 문규를 엄히 지키고 결코 사명을 잃는 일은 하지 않게 됩니다. 악불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너를 제자로 거둬들인다면 목곱추가 등 뒤에서 내가 그의 제자를 가로챘다고 헛소문을 퍼뜨릴 것이다. 임평지는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다. 제자는 사부님을 뵙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흠모의 정이 생겨듭니다. 이것은 이 제자가 성심성의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신 큰절을 올렸다. 악불군은 웃으며 말했다. 좋다. 내 너를 거두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넌 아직도 부모님에게 알리지도 않았잖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응락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임평지는 말했다. 제자로 거두어 주신다면 저희 부모님은 기뻐했으며 기뻐했지 허락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청성파의 악격들에게 잡혀 있으니 사부님께서 아무쪼록 그분들을 구해 주십시오. 악불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어나거라 우리는 너희 부모를 찾으러 가자.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리며 소리쳤다. 덕약 사나 너희들도 나오너라. 그러자 담장 뒷모퉁이에서 한때의 사람들이 걸어나왔다. 바로 화상파의 제자들이었다. 이들은 이미 도달해 있었으나 악불군은 그들에게 목고봉이 떠날 때까지 숨어 있으라고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을수록 목고봉의 체면이 서지 않기 때문이었다. 노덕약은 기뻐하며 축하를 했다. 사부님께서 새로이 제자를 거두어 들이셨군요.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악불군은 웃으며 말했다. 평진어는 이 몇 분 사형들을 그 조그만 찻집에서 이미 만나보았을 것이다. 이제 사형들께 인사를 올리도록 해라. 늙은이는 바로 둘째 사형 노덕약이었다. 최고가 우람한 사람은 셋째 사형인 양발이었다. 그리고 넷째 사형은 시대자였다. 손에 언제나 주판을 들고 있는 사람은 다섯째 사형인고 금명 여섯째 사형은 유쿠아라는 별명을 가진 육대유였다. 그들은 잊을 수 없는 사람이기도 했다. 이 밖에 일곱째 사형 도균 여덟째 사형 명백나는 젊은 제자였다. 임평진은 112 인사를 올렸다. 갑자기 악불군의 등 뒤에서 간드러진 웃음 소리와 더불어 곱고 맑은 음성이 들려왔다. 아버님 아버님. 저는 사저가 되나요. 사매가 되나요. 임평진은 어리둥절해졌다. 말하는 음성으로 미루어 보아 화산파의 제자들이 모두 그녀를 소사매라고 부르는 소녀 같았다. 알고 보니 그녀는 사부의 딸이 아닌가. 이때 악불군의 청포자락 뒤쪽에 서 희고 고운 얼굴이 반쯤 나타났다. 까맣고 예쁜 눈동자를 또르르 굴리며 임평진의 아래 위를 훑어보고는 부끄러운지 악불군의 등 뒤로 사라져 버렸다. 임평진은 생각했다. 그 소사매라는 소녀는 공보투성이의 얼굴이었는데 갑자기 미인으로 변했구나. 거참 이상하다. 그녀가 고개를 살그머니 내밀었다가 움츠린 행동은 빨랐고 달빛이 묵롱하여 똑똑히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소녀의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만은 절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는 공보처럼 변장을 하고 복주성 밖에서 술을 팔았다고 했으며 정의사태는 그녀를 왜 그처럼 괴상한 모양을 하고 있느냐고 했다. 그렇다면 그녀의 추악한 모양은 일부러 면장을 한 것일게다. 틀림없다. 이때 악불군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보다 입문한 것이 늦다고 해도 모두들 너를 소삼해라고 부르지 않느냐. 너는 삼해가 되어야 할 운명이니 자연 입원해도 삼해가 되는 것이다. 소녀는 웃으며 말했다. 안 돼요. 이제부터 저는 사저가 될 거예요. 아버지 임사제가 나를 삼해로 부르게 된다면 이후 아버님이 다시 백 명이나 이백 명의 제자를 거두어드린다 해도 모두들 나를 삼해라고 부를 거예요.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그녀는 말을 마치자 웃으면서 악불군의 등 뒤에서 걸어나왔다. 달빛 아래 임평진은 어렴풋이 갸름하고 어여쁜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흑백이 분명한 한 쌍의 눈동자는 그의 얼굴을 쏘아보고 있는 게 아닌가. 임평진은 뛰는 가슴을 진정한 후 말했다. 악사저 소재는 오늘에야 은사님을 사부로 섬기게 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입문을 먼저 한 사람이 위설은이니 소재는 자 연이 사제가 되는 것입니다. 악영사는 크게 기뻐서 부친에게 말했다. 아버님 그 스스로 저를 사저라고 불렀어요. 결코 제가 강요한 건 아니에요. 악불군은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나의 문화로 들어왔는데 너는 벌써 강요라는 한마디의 말을 쓰는구나. 따라서 그가 내 문화의 제자들이 모두 너처럼 아랫사람을 억압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먼저 것부터 집어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 말에 모두들 미소를 지었다. 악영사는 말했다. 아버님 대사형은 이곳에 숨어서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는데 여창애라는 못난 도사에게 일장을 더 맞았으니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을 거예요. 우리 그분을 찾아보도록 해요. 악불군은 눈살을 한 번 찌푸리고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고근명 시대자 너희 두 사람은 가서 대사형을 떠매고 나오너라. 고근명과 시대자는 일제히 대답을 하고 창문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곧이어 두 사람의 외침소리가 들렸다. 사부님 사형은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방 안엔 아무도 없습니다. 곧이어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두 사람이 촛불에 불을 붙인 것이다. 악불군은 더욱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기녀원이란 더러운 곳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 노덕약에게 말했다. 내가 들어가 살펴보아라. 노덕약은 대답하고 창문 입구 쪽으로 뛰어갔다. 악영사는 말했다. 저도 가보겠어요. 악불군이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무슨 짓이냐. 저곳이 뭐하는 곳인지 알고 나 있느냐. 악영사는 다급해져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러나 대사형은 몸에 중상을 입고 있어요. 아마도 그는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요. 악불군은 나직이 말했다. 걱정 마라. 그는 항산파에 천양단속교를 발랐으니 죽지는 않을 것이다. 악영사는 놀람과 기쁨에 넘쳐 말했다. 아버님 아버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악불군은 말했다. 나직이 말해라. 그리고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라. 여모총은 중상을 입고 다시 여창애의 장풍에 얻어맞게 되자 상처가 격렬하게 아파왔다. 거기다 몇 모금에 피까지 토한 몸이었다. 그러나 정신은 맑았다. 그는 목고봉과 여창애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물러간 이후 다시 사부가 도달하는 기척을 들었다. 그는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업었지만 사부님만은 두려워했다. 사부님과 목고봉이 말하는 소리를 듣자 그는 자기가 너무 터무니없는 행동을 했으니 사부께서 어떤 책벌을 내릴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상처의 아픔을 입고 몸을 침대 쪽으로 돌리며 말했다. 큰일 났소. 나의 사부님이 오셨으니 빨리 도망칩시다. 그리고 그는 벽을 짚으며 방 밖으로 나갔다. 곡비어는 의림을 끌고 이불 속에서 나와 그의 뒤를 따랐다. 영호총은 신음소리를 내며 때때로 걸음을 멈추었다. 두 사람은 재빨리 부축을 했다. 영호총은 입술을 깨물며 그녀의 부축을 받고 한 곳의 복도를 지나게 되었다. 이때 그는 속으로 사부의 이목이 영리하기 이를 데 없으니 밖으로 나갔다간 즉시 그에게 발각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보니 오른쪽에 커 다른 방이 있었다. 즉시 방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문을 문과 창문을 닫으시오. 곡비어는 그 말에 따라 문을 닫고 창문도 닫았다. 영호총은 더 지탱할 수 없는 듯 침대 위에 들어 놓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에 그를 부르는 음성이 들려왔다. 대사형은 이곳에 없나 보다. 우리는 가자. 영호총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놓았다. 잠시 후 발걸음을 죽이며 마당을 가로질러 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람은 나직이 불렀다. 대사형 대사형 바로 유쿠아였다. 영호총은 생각했다. 역시 유쿠아는 나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구나. 그가 대답을 하려고 하자 침대 모기장이 흔들거렸다. 바로 의림이 누가 찾아온 기척을 듣고 떨고 있는 것이었다. 영호총은 생각했다. 내가 대답을 하게 된다면 저 여승에게 안 좋은 소문이 나겠지.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유쿠아가 창 밖을 지나가면서 대사형 대사형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갔고 잠시 후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곡비어는 침묵을 깨뜨리고 말했다. 이봐요 영호총. 그대는 정말 죽게 되나요. 영호총은 말했다. 내가 죽을 것 같소. 내가 죽으면 항산파의 명성을 크게 더럽힐 것이니 그 사람들에게 미안한 노릇이 아니겠소. 곡비어는 의아해서 물었다. 그것은 어째서죠. 영호총은 말했다. 항산파의 영양을 밖으로 바르고 안으론 먹었소. 그런데도 여전히 치료할 수 없다면 이 영호총은 크게 항산파의 사매에게 죄를 짓는 꼴이 되지 않겠소. 곡비어는 웃으며 말했다. 맞았어요. 그대가 죽는다면 너무 미안한 노릇이에요. 위림은 그가 무서운 상처를 입고도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 그의 용기에 탐복하는 한편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영호 오라버니 또다시 여관주의 일장을 맞았잖아요. 어디 상처 좀 봐요. 영호총은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앉았다. 곡비어는 말했다. 호호호. 새삼스럽게 예의를 차릴 필요는 없어요. 누워계세요. 영호총은 전신의 기운이 쑥 빠져 그대로 안아있기도 힘들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침대 위에 누웠다. 곡비어는 촛불에 불을 당겼다. 위림은 영호총의 옷자락이 모두 선혈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고 즉시 남녀간 이 지켜야 할 예의도 버리고 가만히 그의 장포를 들쳤다. 그리고 세수대야를 놓는 실험 위에 걸린 한 조각의 수건을 가져와 상처 주위를 닦아 냈다. 그리고 품에 갈무리했던 천양단 속교를 모조리 그의 몸 위에 발라주었다. 영호총은 웃으며 말했다. 이 같은 진귀한 영약을 나의 몸에 모두 낭비하다니 너무 아깝군. 위림은 말했다. 영호오라버니는 저 때문에 이와 같은 중 상을 입었으니 그까진 약은 고사하고 설사. 설사. 거기까지 말했으나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한참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저희 사부님께서도 그대는 의협심이 강하고 용감한 젊은 영협이라 했어요. 그와 같은 말 때문에 사부님과 여관주가 언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영호총은 웃으며 말했다. 칭찬은 필요없소. 사태 어르신께서 나를 욕하지 않는다면 그 것만으로도 천지신명께 감사를 드려야 할걸요. 위림은 말했다. 저희 사부님께서 어찌 그대를 욕한단 말이에요. 영호오라버니 이곳에서 열두 시집만 정향을 하여 상처가 다시 파열되지만 않는다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는 새알의 백운웅당환을 그에게 먹였다. 곡비어는 갑자기 말했다. 언니는 이곳에 남아서 나쁜 사람이 다시 나타나 오라버니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보호하세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기다리고 애 넣어서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위림은 다급히 말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대는 가면 안 돼요. 나 혼자. 어떻게 이곳에 있는단 말이에요. 곡비어는 웃으며 말했다. 영호총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멀쩡하게 살아 있잖아요. 어제서 혼자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등을 돌려 떠나려 했다. 위림은 초조한 나머지 앞으로 나갔다. 그녀는 다급한 김에 항산파의 급나수법을 펼쳐서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잡고 말했다. 가지 말아요. 곡비어는 웃으며 말했다. 무공을 쓸 참이에요. 위림의 얼굴을 붉히며 손을 놓고 부탁했다. 소저 제발 나와 함께 있어줄게요. 영호총 이 나쁜 사람도 아 닌데 어째서 그대는 그토록 그를 두려워해요. 위림은 마음이 놓이는 모양이었다. 미안해요. 곡소저 내가 아프게 잡진 않았나요. 곡비어는 말했다. 아프진 않아요. 그러나 영호총은 매우 아픈 것 같아요. 위림은 놀라 모기장을 들추고 바라보았다. 영호총은 두 눈을 꼭 감고 조용히 잠이 들어 있지 않은가.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코 앞을 보았다. 숨쉬는 간격이 고르고 평온해 보여 그녀는 마음을 놓았다. 그때 갑자기 곡비어니 귀굿는 소리가 들리고 창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위림은 급히 몸을 돌렸다. 그녀는 이미 창문으로 나간 후였다. 위림은 대경실색하여 일시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침대 앞으로 다가가 말했다. 영호오라버니 영호오라버니 그녀. 그녀가 갔어요. 이때는 약기운이 한참 퍼질 때라 영호총은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였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위림은 전신을 떨며 두려움 이 엄습해옴을 느꼈다. 한참 후 그녀는 창문을 닫아 걸고 생각했다. 내가 빨리 이곳을 떠나야지. 영호오라버니가 깨어나게 되고 나에게 말을 걸면 난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녀는 다시 생각했다. 그가 이토록 심한 상처를 입었으니 지금 어린애라고 해도 목숨을 아사갈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돌보지 않고 여길 떠난단 말인가. 어둠 속 멀리 골목길 안에서 간혹 깨짖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주인은 조용했다. 기녀원의 사람들이 이미 멀리 도망가고 업었다. 모기장 안에 영호총과 그녀 두 사람뿐이었다. 그리고 침대 모서리에 앉아 물구러미 영호총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창백한 얼굴이었다. 그러나 칼날같은 눈썹과 붉은 입술 때 문에 준수하기 이를 데 없었다. 위림은 가만히 손가락을 내밀어 그의 입술을 만져보았다. 그리고 불에 데인 듯 손을 움츠리며 얼굴을 불켰다. 그녀는 넋을 잃고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어느덧 사방에서 달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계벽이 가까워진 것이다. 위림은 정신을 차렸다. 마음이 초조해졌다.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그때 난 어떻게 하지. 그녀는 어려서 출가하여 한평생 정일사태의 돌봄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저 초조하게 애를 태울 뿐 어떤 방법도 떠올리지 못했다.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서너 명이 골목길에서 걸어오는 것 같았다. 사방은 적막하고 발걸음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 사람들은 기녀원 문 앞에 이르더니 발을 멈추었다. 이때 한 사람이 말했다. 너희 두 사람은 동쪽을 수색해. 우리는 서쪽을 수색할 테니 만약 영호총을 만나게 된다면 사로잡아야 해. 그는 부상을 입었으니 항거하지 못할 것이다. 위림은 그 말을 듣게 되자 놀라고 당황했다. 더욱이 그 사람이 영호총을 잡으러 왔다는 말에 번개같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어떻게 하더라도 영호 오라버니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결코 그가 나쁜 자의 손에 들어가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생각이 들자 놀람과 두려웠던 마음 이일씨에 사라지고 머리도 맑아지게 되었다. 그녀가 침대 가로 다가가 이후에 천을 틀어 영호총의 몸을 감쌌다. 촛불을 끈 다음 가만히 방문을 나섰다. 이때는 동서남북을 구별할 수가 없었다. 그 저 사람 소리가 들려온 곳과 반대쪽으로 재빨리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삽시간에 한 군데 채소밭을 가로질러 뒷문 쪽으로 오게 되었다. 문은 반쯤 닫혀있었다. 원래 기녀원에 사람이 도망을 치면서 뒷문을 닫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영호총을 비스듬히 안아 들고 뒷문을 나섰다. 그리고 골목길을 따라 달렸다. 얼마 후 성벽가에 이르게 되자 속으로 생각. 성을 빠져나가야 한다. 형산성 안에는 영호, 오라버니의 원수가 너무나 많다. 그녀는 성벽을 따라 질풍처럼 달렸다. 성문에 도달하게 되자 급히 밖으로 달려나갔다. 단숨에 칠 마장을 달렸다. 그녀는 황량한 산속을 향해 자꾸만 깊이 들어갔다. 나중에는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깊은 계곡에 들어서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심신이 가라앉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숙여 영호총을 바라보았다. 그는 얼굴에 우듬을 띄우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녀는 영호총의 웃음을 보자 당황하. 두 손이 떨려 하마터면 그의 몸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엄어하는 소리와 함께 급히 경봉복영 외일초를 써서 몸을 구부리고 팔을 뻗어 그를 똑바로 들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바람에 돌뿌리를 걷어차게 되고 휘청하며 앞으로 몇 걸음 내달은 후에야 가까스로 몸을 가놓고 설 수 있었다. 미안해요. 상처를 건드리진 않았나요. 영호총은 빙긋 웃었다. 이제 괜찮소. 좀 쉬도록 하시구려. 위림은 조금 전 청성파 제자들의 추격을 피하는 대만 온정신을 쏟고 있었다. 오직 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떻게 해야 영호총이 상대방의 독수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뿐 자기의 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안정이 되자 온몸이 쑤시고 결려왔으며 뼈마디 마디가 모두 흩어지는 것 같았다. 간신히 영호총을 풀밭 위에 내려놓고는 서 있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영호총은 웃으며 말했다. 그대가 달리기에 바빠서 기식을 조절하는 것을 잊었군요. 그것은 무공을 익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꺼리는 것이오. 그러면 쉽게 낫 입게 되오. 위림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영호 오라버니의 가르침에 감사드려요. 사부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마음이 다급해져 있고 말았어요. 잠시 후 그녀는 다시 물었다. 상처는 어떠세요? 영호총은 말했다. 이제 아프지 않소. 약간 근질거릴 뿐이오. 위림은 크게 기뻐했다. 좋아요. 좋아요. 상처가 근질거리는 것은 치유될 조짐이에요. 이토록 빨리 낫게 되리라곤 생각지 못했어요. 영호총은 그녀가 무한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 이 모두가 항산파의 영약 덕분이오. 그는 갑자기 한숨을 내쉬며 증오에 찬 음성으로 말했다. 매석하게도 내가 중상을 입고 있기에 건달 녀석들에게서 도망을 쳐야 했고 그대가 고생을 하게 되었소. 조금 전 청성파 녀석들 외수 중에 떨어지게 되었다면 죽는 것은 물론이고 별의별 욕을 다 당하게 되었을 것이오. 위림은 말했다. 알고 보니 모두 듣고 계셨군요. 그녀는 자기가 그를 안고 오랫동안 달렸던 사실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바라보았다는 이 생각이 들자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다. 영호총은 그녀가 갑자기 부끄러워하는 줄도 모르고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에 지쳐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다. 3의 타좌하여 잠시 쉬도록 하시오. 그리고 귀파의 신법으로 내식을 조절하여 내상을 입지 않도록 하시오. 위림은 말했다. 네. 대답을 마치고 그녀는 단정히 앉았다. 그리고 사문의 신법으로 호흡을 조절했다. 그러나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해서 시종 안정을 취할 수가 없었다. 얼마 되지 않아 눈을 영호총을 바라보았다. 그의 상처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가 자기를 보고 있지는 없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눈을 들어 바라볼 때마 침 영호총의 시선과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다. 그녀는 깜짝 놀라 급히 눈을 감았다. 영호총은 소리내어 껄껄 웃었다. 위림은 두 뺨을 굵히며 겸연쩍은 듯 말했다. 어째서. 어째서 웃으시나요. 영호총은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오. 그대는 나이가 어리고 좌식법이 이하다. 마음을 안정시킬 수 없을 것이니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오이. 정의사태께서 그대에게 무공을 연마할 때 너무 서두르면 커다란 장애를 일으킨다고 가르쳤을 거디외다. 내식을 조절할 때는 마음을 조용하고 평화롭게 해야 돼요. 그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했다. 그대는 안심하시오. 나는 원기를 점차 회복하고 있어. 청성파의 그 녀석들이 다시 쫓아온다 해도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소. 나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엉덩이를 뒤로 한. 위림은 미소했다. 평산화 간식을 펼치게 하겠다는 것이죠. 영호총은 웃으며 두말했다. 맞았소. 정말 잘 대답했소. 그러나 엉덩이를 뒤로 하고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것은 품위가 없는 말이라오. 우리는 미호우아한 평산화 간식이라고 합시다. 말을 마친 그는 숨이 차서 헐떡거렸다. 위림은 말했다. 더 말하지 마세요. 한숨 자도록 하세요. 영호총은 말했다. 저희 사부님도 유대협의 장원에 도달하셔들 것이오. 나는 즉시 유대협의 집으로 가서 구경을 했으면 하오. 위림은 그의 입술이 말라 터지고 다만 눈동 자만이 별처럼 빛나는 것을 보고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녀는 입을 열었다. 제가 물을 찾아와 마시도록 해드릴게요. 모기 탓이죠. 영호총은 말했다. 길을 오다 봤는데 왼쪽 언덕 아래에 수박 밭이 있습니다. 그대는 그 수박을 몇 통 따오도록 하시오. 위림은 말했다. 좋아요. 그리고는 몸을 일으켜서 안쪽 주머니를 더듬었다. 그러나 한 푼의 돈도 없었다. 영호 오라버니 돈 지닌 것 있으세요. 영호총은 말했다. 뭘 하려고. 수박을 사려고요. 영호총. 웃으며 말했다. 사기는 뭘 사오. 그저 몇 통 따오면 될 것을. 부근엔 인가도 없고 수박을 심은 사람은 반드시 먼 곳에 살고 있을 텐데 그 누구에게 산다는 말이오. 위림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돈을 주지 않고 가로챈다는 것은 훔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옥의 가운데 두 번째 계율을 어기는 것이니 안 되어요. 돈이 없다면 그들에게 동량을 해야겠지요. 수박 한 통 달라면 그들도 마다하지는 않을 거예요. 영호총은 귀찮아졌다. 그대는 나이 어린. 그는 뻔. 나이 어린 멍청이라고 말하려 했다. 그러나 그처럼 힘을 써서 자기를 구한 사실을 상기하고 말을 중도해서 멈추었다. 위림은 그의 얼굴에 불쾌한 빛이 떠오르는 것은 보고 더 말하지 못했다. 그의 말을 따라 왼쪽으로 나아갔다. 이 마장쯤 나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쾌 넓은 수박밭이 있었는데 수박이 1억마다 가득 익어 있었다. 나무 위에선 매미가 싱그러운 소리를 내며 울어대고 햇빛은 온 누리에 떨어져 내릴 뿐 사방은 한산하기 그지어 벗다. 영호 오라버니는 수박을 먹고 싶어 하신다. 그러나 이 수박은 주인이 있는 물건인데 어찌 함부로 훔칠 수 있으랴. 그녀는 재빨리 높은 언덕 위에 올라 사방을 살펴보았다. 사람이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원두막이나 농가 한 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부득이 되돌아와 수박밭에 서서 한참 동안 망설였다. 손을 뻗어 수박을 다려다 다시 손을 움츠리기를 몇 차례에 걸쳐 반복했다. 사부가 타이르던 말씀이 떠올랐다. 결코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을 하자 수박에 손을 댈 자신이 없었다. 그런데 그의 뇌리에 영호충의 바짝이 마른 입술이 떠올랐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두 손을 합장하고 기도를 올렸다. 보살님 굽어 살펴주옵소서. 제자는 일부러 훔치려는 것이야. 이라 영호 오라버니. 깨서 수박을 먹자고 하기에. 그녀가 생각해 볼 때 영호 오라버니가 수박을 먹고자 하는 것은 적당한 이유가 못 되는 것 같았다. 마음이 초조해진 나머지 눈물이 글썽거리게 되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두 손으로 수박을 한 통 따서 위로 들어 올렸다. 수박이 그녀의 품에 안기자 생각했다. 상대방은 너의 목숨을 이 구하려고 했다. 너는 그를 위해 지옥으로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의 림이 지은 짓이니 영호 오라버니에겐 잘못이 없어. 그녀는 수박을 들고 영호충의 곁으로 돌아왔다. 영호충은 세속적인 예의와 규칙 같은 것을 한 번도 안중에 둔 적이 없었다. 위림이 수박을 얻기 위해 동양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위림이 철이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그녀가 한 통의 수박을 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통을 당해해야 했다. 쩝.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수박을 따서 돌아 오짜 크게 기뻐 칭찬을 했다. 정말 착한 사매로군. 위림은 갑자기 그가 자기를 칭찬하는 말을 듣자 기쁘고 놀란 나머지 수박을 떨어뜨릴 뻔했다. 급히 옷자락으로 수박을 감싸듯 안았다. 영호충은 웃으며 다시 말했다. 예 그처럼 당황해하시오. 수박을 훔쳤으니 그 누가 그대를 잡을까 봐 두렵소. 위림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아니에요. 날 잡으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영호충의 곁에 앉았다. 이때 해 두 살은 눈부시게 이 산과 저 산의 푸른 나무들을 찬란히 비춰주고 있었다. 영호충과 그녀가 앉아있는 곳은 산 그늘 쪽이라 햇살이 비춰들지 않았다. 온 산의 나무들은 어제 내린 빗물에 식힌 후라 더욱 푸르러 보였고 산바람이 싱그럽게 불어왔다. 위림은 허리에서 단검을 뽑아들었다. 불어진 검 끝을 보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전백광 그 아기는 무공이 그토록 뛰어나니 그날 만약 영호울 아버니가 목숨을 던져 구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무사하게 이곳에 앉아있을 수 없었을 거야. 바라보니 영호충은 두 눈이 움푹 꺼져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다시 생각했다. 그를 위해서라면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까지 수박 하나 훔치는 게 뭐가 대수롭겠어. 이 같은 생각이 들자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녀는 옷자락으로 단검을 깨끗이 닦은 후 수박을 갈랐다. 신선한 과일 냄새가 풍겼다. 영호충은 냄새를 몇 번 맡아보더니 말했다. 잘 익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매 수박을 보니 한 가지 우스갯소리가 떠오르는군이. 금년대 보름날 우리 사형제와 사매가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때 사매가 수수께끼를 냈소. 그것은 왼쪽에 한 마리 작은 개가 있고 오른쪽에 한 개의 오이가 있다라는 문제인데 풀이하면 한 글자가 되는 것이었소. 그날 마침 왼쪽에 앉아있는 것은 우리 여섯째 사제인 육호하였소. 바로 어젯밤 집 안으로 들어와 나를 찾던 그 사제여. 그리고 나는 그녀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소. 위림은 미소했다. 그녀가 그와 같은 수수께끼를 낸 것은 그대와 육사형을 조롱하는 것이었군요. 이 영호충은 말했다. 맞았소. 그 수수께끼응 어렵지 않았소. 바로 이 영호충의 호였소. 그녀는 그 우스갯소리를 책에서 보았다고 했소. 그런데 마침 여섯째 사제가 그녀의 왼쪽에 앉아있었고 내가 오른쪽에 안아있었소. 공교롭게도 지금 나의 곁에는 이쪽에 조금만 게 한 마리가 있고 이쪽엔 한 통의 커다란 수박이 논여 있군요. 그러면서 그는 수박을 가리키고 다시 그녀를 가리키며 얼굴에 미소를 띄웠다. 위림은 방금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대는 말을 돌려 저를 못난 개라고 욕이 하는군요. 그러면서 그녀는 수박을 조각조각 내서 씨를 뽑고 한쪽을 영호충에게 주었다. 영호충은 한 입 깨물었다. 달콤한 맛과 향긋한 냄새가 입 안에 가득 찼다. 위림은 그가 매우 맛있게 먹는 것을 보자면 음이 무척 흐뭇해졌다. 그의 앞자락에 수박물이 떨어져 얼룩이 져있었다. 그녀는 둘째 번의 조각은 조그맣게 잘라서 그에게 건네주었다. 한 입에 한 조각씩 먹게 된다면 수박물을 옷자락에 흘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그가 손을 뻗어 수박을 받을 때마다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 위림은 마음속으로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 조그맣게 잘라진 수박을 한 조각씩 그의 입에 대주었다. 영호충은 수박 반통을 먹고 나서야 위림이 한 입도 먹지 않은 것을 깨닫고 말했다. 그대도 들도록 하구려. 위림은 말했다. 그대가 다 먹고 나누어 먹을게요. 영호충은 말했다. 나는 배가 부르호. 이제 그대가 먹도록 하시오. 위림도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영호충에게 몇 조각 더 먹인 이후에야 겨우 한 조각의 수박을 입에 넣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영호충은 눈길 한 번 이 돌리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부끄러워 몸을 돌렸다. 영호충은 갑자기 칭찬해 말을 했다. 와 정말 아름답군. 그 말 속에는 즐거워하는 빛이 가득했다. 위림은 크게 부끄러웠다. 속으로 자기를 보기 좋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동시에 몸을 일으켜 도망을 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야말로 몸들바를 모를 정도가 되었다. 온몸이 후끈 달아오르고 부끄러워 목덜미까지 빨갛게 붉어졌다. 영호충은 다시 말했다. 저것 보시오. 얼마나 아름답소. 어떻소. 위림은 몸을 이돌렸다. 그의 손끝을 바라보니 멀리 무지개가 한 그루 나무 뒤에서 뻗어나와 일곱 색깔의 빛을 영롱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는가. 그제서야 그녀는 보기 좋다는 것이 바로 무지개를 가리킨 것임을 알았다. 방금 자기가 그 뜻을 오해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다시 부끄러워졌다. 그러면서 왠지 허전하고 그가 얄미웠다. 조금 전 속으로 겸연쩍어 하면서도 기뻐하던 심정과는 퍽 다른 것이었다. 영호충은 말했다. 자세히 들어보시오. 들리오. 위림은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 무지개가 피어오른 두 곳에서 은연 중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아마 폭포가 있는 것 같군요. 영호충은 말했다. 바로 그렇소. 비 때문에 산속도처에 폭포를 이루게 되었을 것이오. 우리 따라가 봅시다. 위림은 말했다. 그대는 그대는 역시 좀 더 안정을 취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곳은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얽혀있을 뿐 볼만한 것이 없소. 그러니 폭포나 구경하도록 합시다. 위림은 그 뜻을 거절하기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망설여지는 바가 있었다. 나는 두 이 번이나 그를 아는 적이 있다. 한 번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않았고 두 번째는 다급해서 도망을 치느라고 그랬다. 이제 그는 중상을 입고 있는 몸이지만 정신이 멀쩡한데 어찌 그를 다시 안고 폭포 구경을 갈 수 있으랴. 그가 폭포 쪽으로 가자는 것은 혹시 나에게 나에게 이와 같이 망설이고 있을 때 영호충은 당바닥에서 부러진 나뭇가지를 집어들더니 나뭇가지의 몸을 지탱해 천천히 앞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또 한 번 오해를 한 셈이었다. 위림은 재빨리 다가가 손을 뻗어 영호충의 어깨를 부축하여 스스로를 꾸짖었다. 내가 어떻게 된 것일까 영호오라버니는 분명히 정인군자 이다. 그런데 오늘 나는 자꾸만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나쁜 생각으로만 기울고 있구나. 내가 홀로 한 남자와 함께 이드니 경계를 하기 때문이다. 그와 전백광은 같은 남자지만 하늘과 땅 차이가 있으니 결코 같다고 할 수는 없는 노력이지. 영호충의 발걸음은 온전하지는 못했으나 그런대로 자신의 몸을 지탱할 수 있었다. 한동안 걸어가니 커다란 바위가 있었다. 위림은 그를 부축해 바위 곁에 앉히고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여기가 괜찮군요. 그대는 꼭 폭포로 가야 되나요?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그대가 이곳이 좋다면 우리 함께 이곳에서 구경을 하도록 합시다. 위림은 말했다. 그렇다면 저쪽으로 가도록 해요. 저쪽은 경치가 좋으니 마음이 기쁠 거예요. 마음이 기쁘면 상처도 빨리 날 거고요. 영호충은 빙글에 웃고 몸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천천히 산모통 위를 돌았다. 그때 우르릉 소리가 들리고 다시 한 모퉁이를 돌자 물소리가 더욱 우렁차게 들려왔다. 소나 무밭을 가로지르자 한 마리의 백룡과 같은 폭포가 산벽을 타고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영호충은 기뻐서 말했다. 우리 화산의 옥녀봉 옆에도 폭포가 있는데 이곳보다 더 크다오. 그렇지만 형사는 비슷하구려. 나와 영산삼에는 종종 폭포 곁에서 검수를 연마했다오. 그녀는 때때로 짓궂게 폭포 안으로 기어들어가기도 한다오. 위림은 그가 두 번째로 영산삼해를 들먹이자 깨달아지는 바가 있었다. 그가 중상을 입은 몸인데도 반드시 폭포 옆으로 오자고 한 것은 풍경을 감상하기보다는 영산삼해를 그리워하기 때문이 아닐까. 어찌된 노릇인지 그녀는 가슴이 아팠다. 마치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절여왔다. 이때 영호충이 말했다. 한 번은 폭포가에서 검수를 연마하다가 그녀가 발을 헛디려 미끄러지게 되었고 하마터면 아래의 깊은 소속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내가 그녀를 잡아주어서 괜찮았소. 그땐 정말 위험했었지. 위림은 담담한 어조로 물었다. 그대에겐 많은 사매가 있나요. 영호충이 말했다. 우리 화산파에는 일곱 명의 여제자가 있소. 영산삼해는 사부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 그녀를 소사매로 부른다오. 그리고 나머지 여섯 명은 모두 사모님께서 거둬들인 제자이지요. 위림은 말했다. 그녀는 낙사백님의 따님이시군요.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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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와 상당히 친한가 보죠. 영호충은 천천히 앉으며 말했다. 나는 부모 없는 고아인데 15년 전 은사와 사모님이 문화재 자로 거두어 주었소. 그대 소사맨은 나이가 세 살밖에 되지 않았소. 나는 그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종종 그녀를 안고 야산의 열매를 닦거나 토끼를 잡으러 다녔소. 나와 그녀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것이오. 사부님과 사모님께서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나를 아들처럼 대해주시고 소사맨은 나를 친오빠가 이 따른다오. 위림은 그냥 음하고 대답했다. 잠시 후 그녀는 말했다. 저 역시 부모님이 없는 고아예요. 어려서부터 은사께서 거두어 주셨고 어려서 출가하게 되었어요. 영호충은 말했다. 내석하오. 내석해. 위림은 눈에 의문에 빛을 띄우고 그를 바라보았다. 영호충은 말했다. 그대가 이미 정일사백의 문화제자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나는 사모님에게 그대를 제자로 받아 주십사하고 청을 드릴 수 있는 건데. 내석하게 되었소. 우리 사형제자매들은 사람 수가 많소. 이십여 명이나 되는데 한 자리에 모이게 된다면 매우 떠드는 편이라오. 그리고 공부가 끝나게 되면 각기 짝을 지어놓은다오. 사부님과 사모님께서도 별로 관계하지 않는다오. 그대가 나의 소사매를 보게 된다면 그녀를 반드시 좋아하게 되고 그녀와는 좋은 친구가 될 것이오. 위림은 말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저에겐 그런 복이 없어오. 하지만 배구남의 사부님이나 사저들도 저에게 퍽 잘 대해주고 있어요. 저 역시 매우 즐거워요. 영호충은 말했다. 맞았소. 내가 말을 잘못했소. 또 정일 사백개선 건법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했소. 우리 사부님과 사모님께서는 각 문파의 건법을 논하게 되었을 때 그대 사부님에게 대해 퍽 탄복하는 빛을 보였소. 항산파가 어찌 우리 화산파만 못하겠소. 위림은 말했다. 영호오라버니 그날 전백광에게 서서 싸우면 전백광이 천하에서 열네번째 가고 악사백은 여덟번째 간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사부님은 천하에서 몇째 가나요. 영호충은 웃기 시작했다. 나는 전백광을 속인 것이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소. 무공의 강약은 시시각각 변화가 있는 것이오. 어떤 사람은 진보를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 힘이 줄어들어 퇴보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천하의 묵고수들의 서열을 정할 수 있겠소. 전백광 녀석의 무공은 국강하지만 천하에서 천하에서 열네번째 간다고는 볼 수 없소. 나는 일부러 그를 좀 더 높여 말해 그가 흐뭇해지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이오. 위림은 말했다. 원래 그대는 그를 속인 거군요. 그리고 한참 동안 넋을 잃고 폭포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종종 사람을 속이나요. 영호충은 빙글에 웃고 말했다. 그거야 상황에 따라 다르니 종종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오. 어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은 속일 수 없소. 사부님이 나 사모님이 어떤 일에 대해 물었을 때 나는 조금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소. 위림은 음 하고 말했다. 그럼 동문의 사형제 자매에겐 어때요. 그녀는 본래 그대의 영산 사매를 속이진 않느냐고 물어보려고 했다. 그러나 어떻게 된 노릇인지 그처럼 직선적으로 물을 수가 없었다.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그거야 상대방이 누구인가 또 어떤 일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오. 우리 사형제끼리는 종종 장난을 친다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무슨 재미가 나겠소. 위림은 끝내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영산 언니에게도 거짓말을 하나요. 영호충은 한 번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눈살을 찌푸리고 한참 생각해보고 한 번도 그녀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지라 말했다. 중요한 일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소. 갓이 놀 때 그녀를 달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적은 물론 있소. 위림은 배구남에서 자란 몸이었다. 배구남에선 사부님이 농담을 하지 않았다. 계율도 엄했다. 무사저들도 한나같이 차가운 얼굴과 담담한 말투로서 서로를 대했을 뿐이었다. 물론 서로 사랑하고 돌보았지만 우스갯소리를 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 더구나 장난을 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정정정한 두사백의 문화에는 적지 않은 나이가 젊고 활달한 여제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들은 출가한 동문들과는 좀처럼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녀는 어린 시절을 냉정하고 적막한 분위기 속에서 보낸 것이다. 무공을 익히는 외에는 목탁을 두드리며 영부를 해야 했다. 이때 영호총으로부터 화산파의 동문들이 매우 재미있게 논다는 말을 듣자 불현듯 부러운 마음이 생겼다. 내가 만약에 그를 따라 화산으로 놀러갈 수 있다면 정말 재미있겠구나. 그러나 그녀는 즉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이번 백우남에서 떠나온 이후 이처럼 커다란 품파를 겪게 되어드니 백우남으로 돌아가면 사부님은 다시는 나에게 외출을 못하도록 할 것이다. 화산으로 가서 논다는 것은 헛된 망상이 아닌가. 그녀는 다시 생각했다. 설사 화산에 간다. 해도 그는 온종일 그의 소삼에만 상대하느라고 나를 언제 보았느냐 할 것이니 무슨 재미가 있으려고 아! 갑자기 그녀는 철양한 심사에 사로잡혔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영호총은 온정신을 폭포에 쏟고 있어서 그녀의 심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말했다. 나는 소삼에와 한 가지 검법을 연구하고 있소. 그것은 폭포에 물이 쏟아지는 힘을 빌려서 검초를 펼치는 것이오. 3의 그대는 그 같은 검법이 어디에 세모가 있는지 아시오. 위림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저는 몰라요. 그녀의 음성은 잠겨있었다. 영호총은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들이 남과 손을 쓰게 되었을 때 만약 상대방의 내공이 심호하다면 상대방의 무기와 권장은 종종 무거운 내력이 실리게 되고 무형 중의 형체가 있듯이 우리의 장검을 밀어내는 것이라오. 나와 소삼에가 폭포에서 검법을 연마한 것은 물이 힘차게 쏟아지는 것을 적의 내력으로 간주하는 것이라오. 그렇게 되면 적의 내력을 밀어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힘을 빌려 상대방을 때릴 수도 있게 된다오. 위림은 그가 신이 나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 말했다. 그대들은 연성하게 되었나요. 영호총은 고개를 돌렸다. 아니오. 아니오 아직 못했소. 한 가지 검법을 창조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노릇이오. 더군다나 우리들은 새로운 검초를 창출할 능력이 없다오. 다만 사부님이 전수해준 본문이 검법을 폭포가 운대서 치고 찌르고 할 뿐이오. 설사 새로운 초식을 펼친다. 해도 그것은 장난삼아 하는 것이지 정말 적과 싸. 우게 되었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오. 그렇지 않다면 전백광에게 얻어맞고도 전혀 반격할 힘이 없었겠소. 그리고 그는 잠시 기다렸다가 손을 뻗어 내어 검을 휘두르는 시늉을 해보고는 기뻐서 말했다. 나는 또 일초를 생각하게 되었소. 상처가 나은 후 돌아가서 소사매와 시험해 봐야겠소. 위림은 나직이 물었다. 그대들의 검법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영호총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주제넘게 무슨 이름을 붙이느냐고 했으나 사매는 반드시 이름을 지어 주어야 한다고 했소. 그리고 그녀는 충영검법이라고 했소. 왜냐하면 그것은 나와 그녀 두 사람이 함께 창 안에 냈기 때문이라오. 위림은 나직이 말했다. 충영검법 충영검법 이 검법에는 그대의 이름도 있고 그녀 이름도 있군요. 장래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여 지면 모든 사람들이 그대들. 두 분이 합심하여 만들었음을 알겠군요. 영호총은 웃으며 말했다. 나의 소사매는 어린애와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들의 재간과 조회로서 무슨 자격이 있어 검법을 창안하겠소. 그대는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마시오. 남이 알게 된다면 아마 배꼽이 빠지도록 웃을 것이오. 위림은 말했다. 저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잠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대가 스스로 검법을 창안했다는 사실을 남들은 이미 알고 있더요. 영호총은 깜짝 놀라 말했다. 그렇소. 영산사매가 남에게 이야기한 것이오. 위림은 빙글에 웃었다. 그대 스스로 전백광에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대는 스스로 안아서 하늘을 찌르는 검법을 창출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영호총은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하하 그것은 내가 그에게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린 것인데 그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려. 영호총은 웃는 바람에 상처에 자극을 주었는지 눈살을 찌푸렸다. 위림은 말했다. 어마. 모두가 제 잘못이에요. 저 때문에 그대가 상처의 아픔을 느끼게 되었군요. 빨리 말을 멈추고 안정을 취한 후 한숨 자도록 해요. 영호총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면서 말했다. 나는 이곳의 풍경이 좋다는 것만 생각했소. 그러나 폭포 가까이에 이르고 보니 오히려 무지개를 볼 수 없게 되었구요. 위림은 말했다. 폭포는 폭포대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 무지개는 무지개대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영호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의 말이 맞소.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란 있을 수 없소. 한 사람이 천신만 구하여 한 가지 물건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나중에 구했을 땐 별것 아니라고 여기게 될 것이고 손에 쥐게 된 물건을 오히려 내던질 수도 있을 것이오. 위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영호오라버니 그면 말이 말한 은연 중 선기가 담겨져 있군요. 하지만 저의 조예가 너무 낮아 그 가운데의 도리를 깨우칠 수가 없네요. 사부님께서 들으셨다면 반드시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호총은 한숨을 내쉬었다. 무엇이 선기인지 내가 어찌 알겠소. 아 피곤하기만 하군.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점차 호흡이 낮아지면서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위림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잎이 달린 나뭇가지를 하나 뜯어 그에게 달려드는 벌레들을 쫓아냈다. 한시진을 그렇게 앉아있게 되자 그녀 자신도 피곤해졌다. 그리고 몽롱하게 눈을 감고 잠이 들려고 했다. 그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가 깨어나게 됐을 때 배가 고플 텐데 먹을 것이 없으니 다시 가서 몇 통의 수박을 따와야겠다. 해가를 할 수도 있고 배를 채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윽고 그녀는 재빠른 걸음으로 수박밭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두 통의 수박을 땄다. 그녀는 혹시 자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야수가 영호총을 해칠까봐 겁이 났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 그제서야 그녀는 마음을 놓고 가볍게 그의 곁에 앉았다. 영호총은 눈을 뜨고 미소 지었다. 나는 그대가 떠난 줄 알았소. 위림은 의아해 말했다. 떠나다니요. 영호총은 말했다. 그대의 사부와 사저들이 그대를 찾지 않겠소. 그녀들은 매우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오. 위림은 줄곧 그와 같은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그 같은 말을 듣자 초초해지기 시작했다. 내일 사부님을 배우면 그 어르신께서는 나를 꾸짖지나 않을지 모르겠구나. 영호총은 말했다. 3회 정말 반나절 동안 나와 함께 있어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오. 그리고 나의 목숨도 그대가 살려준 셈이니 그대는 일찍 돌아가도록 하시오. 위림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산속에 그대 혼자 돌볼 사람어 비 남겨둔다는 것은 안 될 말이에요. 영호총은 말했다. 그대가 형산성 유사숙의 집에 가서 나의 사제들에게 은밀히 이야기만 하면 그들이 와서 나를 돌봐줄 것이오. 위림은 속이 쓰라렸다. 원래 그는 그의 소사매와 함께 있고자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비켜주었으면 하는 거야. 그녀는 참을 수 없어 눈물을 방울방울 흘렸다. 영호총은 그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자 크게 의아했다. 그대는 그대는 어째서 울지. 돌아가서 사부님께 꾸질함을 들을까봐 두려운 것이오. 위림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영호총은 다시 말했다. 그렇군. 그대는 길에서 다시 전백광을 만날까봐 두려운 모양이군. 두려워 마시오. 이후부터 그는 그대를 보는 즉시 도망칠 것이며 다시는 감히 그대와 대면하지 못할 것이오. 위림은 다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눈물방울은 더욱 훅어졌다. 영호총은 그녀가 더욱 눈물이 많아짐을 보고 속으로 의아한 감정을 금할 수 없었다. 좋소 좋아.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합시다. 내가 사과를 하지. 소삼에 화를 내지 아오. 위림은 그의 말이 부드러워지자 마음속에 서러움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생각했다. 이 몇 마디의 다정한 말은 너무 듣기가 좋구나. 아마도 평소 소삼에에게 말하던 버릇이 튀어나왔을 거야. 맞아 옛날 버릇이 튀어나온 것이 겠지. 벼랑간 그녀는 와칸이 울음을 터뜨리고 발을 굴러도다. 나는 그대의 소삼에가 아니에요. 그대는 그대는 그대의 마음속에는 그 소삼의 생각뿐이군요. 이 말을 내뱉은 순간 그녀는 출가이니 어떻게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크게 분수를 모르는 말 아닌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벌겋게 물키며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영호충은 눈물이 마르지 않은 그녀가 갑자기 얼굴을 불키는 모습을 보자 물방울을 머금은 조그만 붉은 꽃처럼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원래 그녀는 이토 오우록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군. 정말 영사삼에보다 뒤지지 않는구나. 멍하니 그런 생각을 하다가 부드러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그대는 나이가 적소. 우리 오아권파는 한 집안 사람과 다름어부며 모두들 사제이오. 절대 남남이 아니오. 그러니 그대는 자연히 나의 소삼에가 되기도 하는 것이오. 내가 어떤 점에서 그대에게 죄를 지었는지 그대가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겠소. 위림은 승포자락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울먹이는 음성으로 대답했다. 그대는 저에게 아무 죄도 지지 않았. 나는 알고 있어요. 그대는 내가 한시 바삐 이곳을 떠났으면 하고 바라고 있어요.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또 재수없게 만드니 말이에요. 그대가 말하지 않았나요. 염승을 보기만 하면 노름판에서 반드시. 거기까지 말한 그녀는 다시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영호총은 우스꽝스런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내가 회알로에서 한 말을 따지는구나. 그것이야말로 정말 사과를 해야 할 일이지. 그래서 그는 말했다. 이 영호총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소. 말을 생각해보지도 않고 네오 뱉었구요. 그날 회알로에서 실없는 말을 한 것은 항산파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것이오. 응당 벌을 받아야지 벌을 받아야 해. 그리고 그는 손을 들어 철썩거리며 자기의 뺨을 후려쳤다. 위림은 급히 몸을 돌리며 당황한 음성으로 말했다. 때리지 마세요. 저는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는 다만 그대에게 누를 끼칠까봐 두려운 거예요. 영호총은 말했다. 마땅히 맞아야 해. 그리고 다시 철썩하고 자기의 뺨을 때렸다. 위림은 급. 말했다. 저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라버니 그대는 더 때리지 마세요. 영호총은 말했다. 그대는 화를 내지 않겠다고 말했소. 위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영호총은 말했다. 그대가 웃지 않는 걸 보면 여전히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겠소. 위림은 억지로 웃어보였다. 그러다 벼랑간 서름이 복받치는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는 슬픔에 참지 못하고 눈물을 훔치더니 나지기 말했다. 영호총은 그녀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흐느끼자 땅이 꺼져라 탄식을 불어냈다. 휠꼭. 천천히 눈물을 훔치더니 나지기 말했다. 그대는 왜 한숨을 내쉬나요. 영호총은 속으로 웃었다. 역시 그녀는 나이가 어려서 나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마는구나. 그는 어려서부터 악영산을 버타여 놀곤 했다. 악영산은 때때로 성질을 부리곤 했는데 화가 나면 그를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면 영호총이 온갖 수단을 다해 달래려고 하지만 좀처럼 악영산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어떠한 말을 그녀에게 해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면 영호총은 일부러시 오취미를 떼고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행동을 하여 오히려 그쪽에서 질문을 해오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단 한 번의 효과가 나타나 영호총의 수작에 말려들고 마는 것이었다. 영호총은 다시 길게 한숨을 내쉬며 등을 돌린 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위림은 물었다. 영호 오라버니 화나셨어요. 조금 전 제가 잘못했어요. 그대는 그대는 마음에 두지 마세요. 영호총은 말했다. 아니요. 그대는 나에게 잘못한 적이 없소. 위림은 그가 여전히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맘. 그러나 영호총은 속으로 크게 웃고 있었다. 그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은 꾸며낸 것이었다. 다급해진 위림이 말했다. 제가 나빴어요. 제가 나빠서 그대 스스로 자신을 때리게 만들었군요. 저는 저는 제 자신을 때려 사과를 드리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손을 들어 철석하며 오른쪽 뺨을 후려쳤다. 두 번째 다시 치려고 할 때 영호총이 급히 몸을 일으켜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러나 힘을 쓰자 다시 상처가 아파 왔다. 자기도 모르게 나지기 신음소리를 냈다. 위림은 놀라 부르지젓. 어마 빨리 빨리 눕도록 하세요. 상처를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녀는 그를 부축해 천천히 눕혔다. 그리고 스스로를 원망했다. 제가 바보예요.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해내는 것이 없군요. 오라버니 그대는 그대는 많이 아픈가요. 영호총의 상처는 사실 무섭도록 아픈 것이었다. 그렇지만 평시였다면 절대 아프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때 좋은 꿀가 떠올랐다. 다만 그렇게 함으로서만 그녀의 눈물진 얼굴에 웃음을 띄우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속 찌푸리며 크게 신음소리를 내었다. 위림은 다급해져 말했다. 아무쪼록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좋게 더요. 그리고 손을 뻗어 그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다행히 열은 없었다. 잠시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나지기 물었다. 아픔이 좀 가라앉았나요. 영호총은 말했다. 여전히 매우 아프오. 위림은 울상을 지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더 크게 신음을 질렀다. 아 정말 아프군. 육사제 육사제가 이곳에 있어두면 좋았을 텐데 위림은 말해도다. 아니 그에게 아픔을 먹게 하는 약이라도 있나요. 영호총은 말했다. 그렇소. 그의 입이 바로 상처를 입게 하는 약이오. 예전에 상처를 입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상처가 매우 아팠소. 여섯째 사제는 우스갯소리를 잘하기 때문에 난 그의 우스갯소리를 듣고 그만 상처의 아픔도 있고 말았다오. 그가 여기에 있다면 정말 좋았을 것이오. 아이고 어찌 이리 아플까 이렇게 아프다니 아이고 아이고 위림은 난처하기 이를 데 없었다. 정의사태의 문화생들은 하나각 이후 얼굴을 굳히고 연구를 하거나 가부자를 틀고 앉아서 내공을 연마하거나 검수를 연마하는 데만 신경을 썼다. 대구남에서는 한 달 동안 한두 마디의 우스갯소리도 듣기 어려웠다. 그런데 그녀보고 우스갯소리를 하라는 것은 목숨을 달라는 것과 진배 없는 일이었다. 그 유쿠와 사형이 이곳에 없는데 영호 오라버니는 우스갯소리를 듣고자 하니 내가 그에게 우스갯소리를 할 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하지만 나는 한마디의 우스갯말도 할 줄 모르지 않나.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오 한가지 생각이 나서 신이 난듯 말했다. 영호 오라버니 우스갯말을 저는 할 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장경각에서 한 번의 경서를 본 적이 있는데 퍽 재미있어더요. 이름은 백유경이라고 하는데 오라버니도 본 적이 있나요. 영호충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없소. 나는 책을 읽지 않소. 더욱 불경을 손에 만져 본 적도 없다오. 위림은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했다. 저는 정말 바보 같아요. 그와 같은 우둔한 말을 묻다니 그대는 불문의 제자가 아니니 자 오연 그와 같은 경서를 읽을 턱이 없죠.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 말했다. 그 백유경은 천축의 한분고승인가 산하가 지은 것인데 그 안에는 많은 재미있는 옛 이야기가 실려있어요. 영호충은 재빨리 말했다. 좋았어. 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장 조다하오. 그대가 몇 가지 들려주고요. 위림은 미소지었다. 그 백유경에는 많은 이야기를 하겠어요. 옛날에 한 대머리가 있었는데 머리엔 한 가닥의 머리카락도 없었어요. 그는 타고난 대머리였죠. 그 대머리가 융. 농사꾼과 어떤 일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대요. 그 농사꾼은 소로 밭을 가는 쟁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만 그 쟁기로 대머리를 졌어요. 그러자 그대 머리가 터져 피를 흘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 대머리는 잠잣고 참을 뿐 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웃고 있었어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지요. 왜 피하지 않으며 오히려 웃기만 할까 하고 말이에요. 그러자 그대 머리는 웃으며 말에더요. 저 농사꾼은 바보에다. 나의 머리에 털이 없는 것을 보고 돌인 줄로 알고 쟁기를 들. 나를 밀어친 게 아니겠소. 그런데 내가 피하면 그로 하여금 총명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소. 그녀가 거기까지 이야기하자 여무총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정말 훌륭한 이야기군. 그 대머리는 정말 총명하기 이를 데 없구만. 설사 그 누구에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마 피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오. 위림은 그가 흐뭇하게 웃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무척 기뻐하며 다시 말을 이었다. 다시 왕녀를 치료하는 약을 만들어 왕녀를 크게 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옛날 어느 나라에 국왕이 있었는데 공주를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국왕은 성질이 매우 급했어요. 갓난아이가 매우 어린 것을 보고 공주가 한시바비 잘하기를 바랬으며 어의를 불러와 약을 처방하여 공주에게 먹이도록 했어요. 한시바비 장성한 공주가 되도록 하라고 명했지요. 그 어의는 말했죠. 영향은 있습니다만 찾아서 배합하여 약을 만드는 데는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이제 소신이 공주를 집에 데리고 가 재빨리 약초를 구해 약을 만들 것이니 폐하께서는 너무 재촉하시지 마십시오. 오 구강은 말했어요. 좋아 재촉은 하지 않기로 하지. 그리하여 어의는 공주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매일 구강에게 영향을 채집하여 약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했어요. 그리고 12년이란 세월이 흘렀죠. 이때 어의는 말했어요. 영향은 만들어졌으며 오늘 공주에게 복용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데리고 구강 앞에 데리고 가듭니다. 구강은 과거의 갓난아이가 이미 처녀티가 나는 소녀로 자란 것을 보고 속으로 기뻐했어요. 그리고 어의의 의술이 탁월하다고 칭찬했으며 한제의 영향으로 정말 오크게 자라도록 했다면서 좌우의 신하들에게 명을 하여 금은 보화를 해 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사하셨대요. 영호총은 다시 한 번 걸 걸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그대가 말하는 구강의 성질이 급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조금도 급하지 않소. 그는 12년이란 세월을 기다린 게 아니오. 만약 내가 어의라면 하루 만에 갓난아이인 공주를 17,8세의 자 태고운 소녀공주로 만들고 말았을 거요. 위림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그대는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영호총은 미소에 밖으로 천양단속교를 바르고 안으로는 백운웅담환을 먹이는 것이요. 위림은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상처를 치료하는 약물인데 어찌 사람이 빨리 자라도록 할 수 있겠어요. 영호총은 말했다. 다만 그대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위림은 의아하여 물었다. 내게 무슨 도움을 달라는 것이에요. 영호총은 말했다. 그렇소. 내가 갓난아기를 데리고 가게 되었을 때 내 명예 재봉사로 하여금. 위림은 더욱더 의아하여 물었다. 내 명예 재봉사를 오 데려다 무엇에 쓰려고요. 영호총은 말했다. 빨리 새 옷을 만드는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그대의 몸매를 재도록 한 후 공주의 의복 한 벌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그대가 입는 거디외다. 머리엔 영롱한 관을 쓰고 몸에는 수많은 꽃을 수놓은 비단옷을 입고 발에는 금실로 수놓고 구슬로 장식된 신발을 신는 것이요. 그와 같이 아름다운 옷차림을 하고서 사뿐사뿐 금난전. 위로 올라가 세 번 만세를 부르고 허리를 굽힌다. 음 이렇게 말하란 말이오다. 아바마마 저는 어이 영호총이 만 영양을 먹은 후 하룻밤 동안에 이토록 크게 되었습니다. 국왕은 이처럼 아름답고 귀여운 공주를 대하게 되면 흐뭇해져 그대에게 진짜 공주냐고 묻지도 않을 것이요. 그러면 이 어이 영호총은 커다란 상을 받는 것은 틀림없지 않겠소. 위림은 끊임없이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도 허리를 구부리며 웃었는데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였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말했다. 그대는 백유경의 어이 보다 총명하군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전전. 이토록 못나서 전혀 공주를 담지. 닛. 어떻게 하죠. 영호총은 말했다. 그대가 못났다면 천하의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요. 옛날부터 공주는 수천수만이 있었겠지만 어찌 그대처럼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겠소. 위림은 그가 자기를 칭찬해 주자 마음이 아주 흐뭇해졌다. 수천수만의 공주를 그대는 모두 보았소. 영호총은 말했다. 그야 물론이오. 난 꿈속에서 모두 보았소. 위림은 웃으며 말했다. 그대가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꽃마다 공주를 보게 되나요. 영호총은 웃으며 말했다. 오후 낮에 생각을 하면. 그러나 그는 곧 생각나는 바가 있었다. 위림은 천직무사한 여승이 아닌가. 자기와 더불어 웃으겠말을 한다는 것도 사문의 규율을 어기는 것과 같은데 자기가 어찌 그녀를 상대로 헛소리를 마구지 꺼려댈 수 있겠는가. 이 같은 생각이 들게 되자 금방 얼굴빛이 엄숙해져 일부러 잠이 온다는 듯 하품을 했다. 위림은 말했다. 아 영호 오라버니 피곤하셨군요. 눈을 감고 잠시 주무세요. 영호총은 말했다. 좋소. 그대의 우스갯말은 정말 효험이 있구려. 내 상처에 아. 이 말끔히 사라졌소. 영호총은 위림이 활짝 웃게 되자 뜻을 이룬 셈이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위림은 그의 옆에 앉아 가볍게 나뭇가지를 흔들어 날파리를 쫓았다. 멀리 계곡 안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위림은 피곤해졌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졸음이 쏟아졌다. 위림은 천천히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공주의 화려한 복장을 하고 화려한 궁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 옆에는 준수하기 이를 데 없는 젊은이가 자기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데 영호충 같았다. 곧이어 발밑에 뭉개구름이 피어오르고 두 사람은 두둥실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말할 수 없이 달콤하고 흐뭇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벼랑간 누군가 눈을 매섭게 부릅뜨고 노해서 달려오는 것이 아닌가. 바로 자기의 사부였다. 위림이 깜짝 놀랄 때 사부가 호통을 쳤다. 이 못난 거다. 계율을 지키지 않고 감히 돼 다막의 공주가 되다니. 거기다 저 떠돌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니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즉시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삽시간에 눈앞이 치를 까 뒤 어두워지면서 영호충도 보이지 않았고 사부도 보이지 않았다. 자기는 새까만 구름 속에서 끊임없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위림은 놀라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영호 오라버니 오라버니 그러나 전신에 힘이 없어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말을 듣지 않았다. 몇 번 부르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 아닌가. 그러고 보니 영호충은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위림은 두 뺨을 붉히며 부끄러운 듯 말했다. 저는 저는 영호충은 말했다. 그대는 꿈을 꾸었소. 위림은 다시 한 번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꿈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말을 끝내고 보니 영호충은 얼굴이 매우 이상해 보였다. 억지로 고통을 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재빨리 물었다. 그대는 그대의 상처가 매우 아픈가 보죠. 영호충은 말했다. 아직은 괜찮군요. 그러나 그 음성은 떨리고 있었다. 잠시 후 이마에선 빚이 같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참을 수 없는 고 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위림은 매우 당황해서 말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녀는 품속에서 수건을 꺼내 그의 이마에 맺혀진 땀방울을 닦아주었다. 손가락이 그의 이마에 닿게 되어둘 때 숯불처럼 뜨거웠다. 그녀는 사부에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칼이나 검의 상처를 입은 후 열을 내게 된다면 그 증세가 매우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다급한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경을 읽기 시작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억의 중생들이고 통을 당하게 된다면 관세음보살이란 이름을 불러야 하느니라. 오로지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알아듣고 모두를 해탈로 이끌어 주실 것이니라. 만약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어 커다란 불길 속으로 들어간다면 불은 그를 태울 수 없으리라. 이는 보살의 심력이 높기 때문이라. 만약에 큰 물에 휩쓸리게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즉시 얕은 곳으로 이르게 될 것이니라. 그녀가 읊는 것은 묘법연화경관 세음보문품이었다. 처음 소리는 들렸으나 잠시 경을 읽게 되자 심신이 안정되어 갔다. 영호총은 의림의 음이 맑고 고을 뿐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차분히 안정되는 것을 느끼고 불경에 씌어진 신통력이란 게 있긴 있나 보다고 생각했다. 위림은 계속해서 경을 읊었다. 만약에 누가 해를 입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상대방의 손에 들린 칼과 지팡이가 모조리 토막이 나서 해탈을 얻게 될 것이다. 만약 삼천이나 되는 대천국의 땅에 많은 야차와 나찰들이 달려들어 사람을 꼬나게 한다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게 된 악귀들은 감히 나쁜 눈으로 바라보지도 못할 것이니 어찌 해를 입힐 수 있겠는가. 만약에 죄가 있으면 모르들 죄가 없이. 영호총은 들을수록 우스워져 핫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위림은 물었다. 무엇이. 무엇이 우스워요. 영호총은 말했다. 진작 그런 줄 알았으면 무공을 배우지 않아 될 것이오. 악인과 원수가 있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들 먹이기만 해도 악인의 칼이 한 토막씩 잘라지게 될 것이니 정말. 무사할 것이 아니겠소. 위림은 정색하며 말했다. 영호오라버니 보살님을 모독하지 마세요. 마음에 성실이 없으면 경을 읽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녀는 계속해서 읊었다. 만약에 흉악한 짐승이 애워싸고 예리한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서 으르렁거린다면 관세음보살의 신통력을 기억하게 되는 순간에 그들은 모조리 멀리 사라지게 될 것이니라. 구렁이나 뱀 전갈이 도끼를 내뿜으며 달려들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신통력을 생각하면 그들은 저절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라.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벼락이 쳐도 우박과 큰 비가 쏟아져도 관세음보살의 신통력을 생각하면 때 맞춰 구름이 걷히게 될 것이니라. 중생의 고달품에 시달려 고생은 한없으나 관세음보살의 신통한 지력으로 세상사의 고달품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라. 영호총은 그녀가 읽을수록 경건해져감을 느꼈다. 소리는 나지케드나 오직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에게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온 마음이 관세음보살에게 쏠려서 애 달프게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관세음보살의 신통력을 나타내 자기의 고달품을 해탈시켜달라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관세음보살 제발 영호 오라버니의 고통을 면해 주시고 그의 고통을 나의 몸으로 옮겨오도록 해주소서. 나는 짐승이 되어도 좋고 지옥으로 떨어져도 좋습니다. 다만 보살님께서는 영호 오라버니의 고난을 해탈시켜 주시옵소서. 나중엔 영호총은 경문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간과하고 비는 소리였으며 진지하고 열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다. 곧이어 영호총의 눈엔 눈물이 가득 꼬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없었다. 사부님이나 사모님은 그에 대해 많은 은혜를 베풀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장난이 심해 꾸질함을 받고 벌을 받을 때가 사랑을 받을 때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다. 사형제자매 간에는 그를 대사형이라 생각하고 존경하며 그의 비위를 거슬리려고 하지 않았다. 영산사매는 그와 비교적 절친한 편이었으나 그에 대해 이처럼 관심을 둔 적이 없었다. 그런데 위림은 세상의 온갖 고통을 자기의 몸으로 옮겨주어 영호총의 평안과 즐거움을 주십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영호총은 가슴에서 끓는 피가 솟아오름을 느꼈다. 위림을 슬쩍 쳐다보자 위림의 온몸에선 은연중 거룩하고 고결한 광채가 빛나는 것 같았다. 위림의 영불소리는 점점 부드러워졌다. 그녀의 눈앞엔 마치 손에 버들가지 를 들고 담로로 이 세상의 고난에서 사람을 구해내려는 관세음보살이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한마디 한마디가 영호총을 위해 경건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 성의로 가득 차 있었다. 영호총은 고맙기도 하고 위로도 되었다. 부드럽고 경건한 영불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꿈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악불군은 임평지를 문화생으로 받아들인 이후 제자들을 이끌고 곧장 유시저택에 모임으로 갔다. 유정풍은 그가 왔다는 소식을 듣자 놀랍고 반가웠다. 무림에서 명성이자 자한 군자검이 놀랍게도 친이왕림을 한 것이 아닌가. 재빨리 영접을 하러 나갔다. 그리고 끊임없이 고맙다는 치아를 했다. 악불군은 매우 겸손하고 온 화한 얼굴로 웃음을 가득 띄우고 축하를 했다. 그리고 유정풍과 손을 맞잡고 대문을 들어섰다. 천문진인 정일사태 여창애 문선생 하삼칠 등도 처마 아래까지 내려와 그를 맞아들였다. 여창애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걱정을 하고 있었다. 화산 장문인이 친히 이곳으로 오다니. 반드시 나 때문에 온 것일게다. 그의 오악권파는 사람도 많고 세력도 강하지만 우리 청성파를 약볼 수는 없을 것이다. 악불군이 불손한 말을 내뱉는다면 나는 먼저 영호충이 술집에 유숙한 행위를 들고 따지겠다. 만약 얼굴을 불키고 대어든다면 손을 쓸 수밖에 없지. 악불군은 여창애를 보자 깊이 읍을 하며 말했다. 여관주 몇 년 보지 못한 새에 더욱더 건강해진 모습이구려. 여창애 역시 읍을 하며 말했다. 악선생 그동안 안녕하셨소. 각자의 인사말을 나누었다. 유씨 저택에는 많은 손님들이 들어왔다. 이날을 유정풍이 금대야에 손을 씻는 즉 은퇴를 하는 바로 그날이었다. 유정풍은 곧 내실로 들어가게 되고 문화재자들이 손님을 접대하게 되었다. 오시가 가까워지게 되었을 때 5-600명이 나되는 원거리 손님들이 들이닥쳤다. 개방의 부방주 장금별. 사조를 3명이나 거느린 정주 6한문의 한옥권사 사천과 호북간에 있는 무산의 신녀봉철로로 동해해사방 방주반호 국당 이우신도 백극신필노서사 등이 차례로 들어왔다. 이 사람들은 서로 알고 있기도 했고 이름만 듣고 악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대청안은 서로 인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느라고 시끌벅적했다. 천문진인과 정일사태는 각기 상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무산함과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오늘 온 사람 중엔 강호에서 명성과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다한 불량배들에 불과하다. 유정풍은 형산파의 고수가 아닌가. 그런데 어째서 자중할 줄 모르고 이토록 막무가내로 교분을 되었을까. 그러면 오하권파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악불군의 이름은 불군이라 했지만 매우 친구를 좋아하는 편이었다. 그래서 내빈들 가운데 이름도 없거나 명성이 별로 깨끗하지 뭐 탄자가 있더라도 악불군은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조금도 화산파 장문인의 거드름을 피우지 않았다. 유시댁의 제자들은 요리사들과 하인들을 시켜 200여석이나 자리를 마련하게 했다. 유정풍의 친척 문객집사 그리고 유시문의 제자인 상대년 미위에 등은 손님들을 자리로 안내했다. 무림의 지위나 명성으로 볼 때 태산파의 천문진인이 상석에 앉아야 하나 오하권파는 결맹을 한가닥으로 천문진인이나 악불군 정일사태 등은 반쯤은 주인이 된 셈이어서 웃자리에 안기가 거북했다. 그리고 선배들과 명숙들도 서로 양보하여 그 누구도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다. 문 밖에서 펑펑하고 폭죽소리가 났다. 곧이어 북소리와 주악을 울리는 소리가 크게 일었다. 그런가 하면 징을 치고 길을 비키라는 소리도 들렸다. 아마도 관가의 사람이 문 밖에 이른 모양이었다. 군웅들은 어리둥절해졌다. 유정풍이 새 비단장포를 걸치고 총총이 내당에서 달려나왔다. 군웅들은 환호소리로 그에게 축하를 했다. 유정풍은 잠시 두 손으로 담례를 한 후 문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그는 공손히 광복을 입은 관원을 데리고 들어왔다. 군웅들은 모두 의아해했다. 설마하니 저 관원도 무림의 고수인가. 관원의 옷차림은 당당했으나 두 눈은 침침해 보였다. 그리고 얼굴은 주색에 탐닉한 기색이 역력했다. 틀림없이 무궁을 지닌 자는 아니었다. 악불군 등은 생각했다. 유정풍은 형산성의 큰 유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 관가의 사람들과 내왕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오늘은 뜻깊은 날이기도 하니 관리들이 인사차 온 것에 대해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관원은 가슴을 펴고 곧장 들어오더니 한복판에 우뚝 섰다. 그러자 뒤를 따르던 자가 한쪽 무릎을 구부리고 두 손을 높이 쳐들고 노란 비단을 덮어놓은 쟁반을 쳐들었다. 그 쟁반엔 하나의 두루마리가 놓여있었다. 이 관원은 허리를 굽히고 두루마리를 받아들며 낭낭히 외쳤다. 성지가 내렸으니 유정풍은 성지를 받듯이오. 군웅들은 그 말을 듣자 모두 깜짝 놀라게 되었다. 유정풍은 은퇴하는 날로부터 무림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고 이는 강호의 일이다. 조정과는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어찌하여 황제가 성지를 내렸을까. 설마 유정풍이 대형무도한 짓을 했다가 조정에 발각되었을까. 아니면 구족을 멸하게 되는 큰 죄를 지은 것일까.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일제히 모두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성질이 급한 사람은 지니고 있던 무기를 쳐들었다. 그들 생각에는 관원이 성질을 받들라고 한 것을 보면 유시집 주위가 관병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것 이고 한바탕 커다란 싸 몸을 피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따라서 자기들도 유정풍과 잘 아는 처지이니 결코 구경만 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더군다나 새 둥지가 침입을 당하면 새알이 무사할 수 없듯이 자기들이 유시 저택의 모임에 참석했으니 영모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아무리 관계가 없다 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들은 유정풍의 안색이 변해서 호통을 내지르면 무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삽시간에 그 관원을 베어서 핏덕을 만들 참이었다. 그런데 유정풍은 침착했다. 두 무릎을 끌고 끌어앉았다. 그리고 그 관원에게 세 번 큰 절을 올리고 낭낭히 말했다. 미신 유정풍이 성질을 받들겠습니다. 황제 폐하 만세 만세 만만세 군웅들은 이를 보자 아연해지고 말았다. 관원은 두루마리를 펼치더니 읽어 내려갔다. 하늘의 뜻을 받아 승훈 황제는 조서를 내리노라. 호남성의 순무가 알려온 바에 의하면 형산성의 서민인 유정풍은 공사에 매우 협조적이고 의협심도 있으며 고향에서 많은 공을 세웠을 뿐 아니라 활속이나 말타기의 능숙함으로 크게 승호가 있는 인재라 하겠다. 따라서 참잔직을 내리노니 금후로는 조정에 충성을 다하여 짐의 기대를 젖버리지 말도록 하라. 유정풍은 다시 큰절을 했다. 미신 유정풍이 성은에 감사드립니다. 황제 폐하 만세 만세 만만세 그리고 몸을 일으켜 관원에게 허리를 굽히고 말했다. 장대인께서 거두어 주시고 추천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관원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미소했다. 축하하오 축하하오 유 장군 이후 우리는 같은 조정의 신하이니 겸손해할 것 없소. 유정풍은 말했다. 소인은 일개초야에 묻힌 백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조정에서 내린 조서를 받은 것은 황상의 은혜가 넓으신 탓입니다. 소인이 선조들을 빛나게 한 것은 모두 순모와 장대인의 파격적인 안대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관원은 웃으며 말했다. 원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구려. 유정풍은 고개를 돌리고 방천구에게 말했다. 방하우님 장대인께 드릴 예물은 어떻게 되었소. 방천구가 말했다. 벌써 이곳에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 둥근 쟁반을 꺼내들었다. 그 쟁반 위에는 비단 보따리가 놓여있었다. 유정풍은 두 손으로 받아들면서 말했다. 별거산이라서 경의를 표할 수 없습니다만 장대인께선 웃으면서 받아주십시오. 장대인은 웃으며 말했다. 다 같은 형제인데 유대인은 이토록 예의를 차리시는구려. 그리고 옆으로 눈짓을 했다. 옆에 있던 관졸이 그 쟁반을 받았다. 그런데 그 쟁반을 받게 되었을 때 팔이 아래로 쑥 떨어졌다. 아마도 쟁반에 놓인 물건의 무게가 상당한 것 같았다. 백은이 아니고 황금인 것 같았다. 장대인은 환히 웃으며 말했다. 소재는 공무가 바빠 오래 머물지 못하게 도니 술석 잔을 들어 이후 장군이 오늘 관직을 받게 된 것을 축하하고 얼마 후 벼슬길에 올라 황제 폐하의 은혜가 넘치기를 빌게 쏘이다. 그러자 좌우에 술을 따라 바쳤다. 장대인은 잇따라 석 잔의 술을 마시더니 두 손을 맞잡고 예를 한 후 문을 나섰다. 유정풍은 얼굴 가득히 웃음을 띄우고 그를 대문 밖까지 전송했다. 그러자 징소리가 나고 귀를 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씨 댁에선 곧 폭죽을 터뜨려 전송을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광경은 군웅들에게는 뜻밖이었다. 서로를 얼굴만 쳐 다 보면 아무 소리도 못했다. 어떤 사람들의 얼굴은 겸연적어 했고 어떤 자는 의아하게 여기는 눈치였다. 유씨 저택에 온 손님들은 결코 흑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들도 아니었다. 그러나 무림에선 각기 명망이 있고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었다. 평소 광부에 대해서는 눈여겨보지도 않았는데 유정풍이 아부에서 황제로부터 참장이라는 쥐꼬리만한 무관 벼슬에 봉해지자 감격해할 뿐 아니라 굽신굽신하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공공연히 뇌물까지 바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없애이 여겼다. 어떤 자들은 참을 수 없다는 듯 멸시의 빛을 띄우기도 했다. 나이가 비교적 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생각했다. 이 사정을 보건대 아마도 그의 벼슬은 금운으로 사들인 모양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썼기에 순무의 주례까지 받게 되어들까. 유정풍은 평소 위인됨이 정직하다. 그런데 어찌 늙음하게 벼슬길에 눈이 어두워 수단을 가리지 않고 벼슬을 사려는 것일까. 유정풍은 군웅들 앞으로 나가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 읍을 하며 자리에 안기를 꺼냈다. 그런데 아무도 소석에 앉는 사람이 없었다. 그 가운데 의자는 비워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왼쪽에는 연세가 가장 많은 육한문에 한옥권사가 앉았고 오른쪽엔 게 방에 부방주 장끈별이 앉았다. 장끈별의 무공은 대단치 않았다. 그러나 강호의 제일 큰 방파인 개방의 방주해풍은 무공과 명성이 대단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그를 3푼쯤 존경했다. 군웅들이 자리에 앉게 되자 하인들이 음식을 나르고 술을 따랐다. 곧이어 상대년이 한 개의 자탁자를 내놓았다. 그 위는 비단으로 덮어져 있었다. 상대년은 두 손으로 한 쌍의 금빛이 찬란하고 지름이 한 잔화되는 황금 대야를 들고 와 자탁자 위에 놓았다. 대야 안은 맑은 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때 문 밖에서 펑펑펑 세 번의 종소리가 울렸다. 곧이어 꽝꽝꽝하며 여덟 번의 폭죽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다. 후청과 화청에 앉았던 무투배들과 제자들 이 모조리 대청으로 달려와 구경을 하게 되었다. 유정풍은 싱글벙글 웃으며 앞으로 나가 포권을 하고 무사람에게 읍을 해보였다. 군웅들은 모두 일어나 반려했다. 유정풍은 낭낭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무수한 영웅들과 친구분 그리고 젊은 양반들 여러분들이 먼 길을 마다 안고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유정풍으로 선실로 영광된 일이라 고맙게 생각하는 바이웨다. 이 형제가 오늘 손을 씻고 이후 강호의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원인을 아셔드리라 생각합니다. 이 형제는 조정의 은전을 받아 조그만 벼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흔히들 임금의 녹을 먹게 된다면 임금께 충성을 다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호에서는 내리를 중시합니다만 나라의 공사에는 반드시 공무를 중시해야 하며 법을 잘 지킴으로써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이 양자의 충돌이 있게 된다면 이 유정품으로선 난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정품은 무림에서 물러서 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화제자들이 만약 원한다면 다른 문파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무가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신 것은 여러 친구분들이 공증인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후 여러분들이 형산성에 오게 된다면 물론 유무와는 절친한 친구임에 틀림이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무림의 여러 가지 은원과 지위는 미안하지만 이 유무가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재차읍을 했다. 군웅들은 그가 그같이 말하리라고 짐작하고 있던 터라 하나같이 생각했다. 그는 오로지 벼슬만 하려고 하는구나. 사람의 길은 각기 뜻하는 바가 다르니 강요할 수 없다. 어찌되었든 그는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으니 이후부터 무림의 그 같은 인물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 같은 행동은 형산파의 영광에 누를 끼치는 행동이다. 아마도 형산파의 장문인 막대선생은 매우 늙었기 때문에 이곳에 오지 않은 모양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생각했다. 오악권파는 근년에 이르러 강호의 의협을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그런데 유정풍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르다니 모든 사람들은 앞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등 뒤에서는 비웃지 않겠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꼬집고 있었다. 오악권파는 협의문파라고. 그러나 벼슬길에 올라 재물을 만지게 되자 관원에게 아부하는구나. 이래 가지고 무슨 협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군웅들은 제각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일시의 대청안은 조용해졌다. 이와 같은 상황 안에선 각자 다투어 유정풍에게 축하의 말을 해야 했다. 그리고 그를 추켜올려 수복을 누리라느니 과 단성있게 물러서라느니 정말 지혜롭고 용기있는 행동이라는 등의 찬사를 늘어놓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천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대청에 모였으나 그 누구도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이때 유정풍은 몸을 문 밖으로 돌리더니 낭당히 외쳤다. 제자 유정풍은 은사의 거두심을 받고 우예를 전수받았으나 형산파를 빛내지 못한 점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본문은 막사형이 이끌어 가고 있고 이 유정풍은 우둔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 한 사람 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부터 이유모는 근대야에 손을 씻고 오직 벼슬길에 오르는 것에만 충실하겠으며 결코 사문에서 전수해준 무예로서 벼슬길에 오르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강호의 은원십이나 문파의 쟁탈전에 있어서는 이 유정풍은 더욱더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 말을 어기게 되었을 때는 이 검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뒤집더니 장포자락 안에서 한 자루의 장검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양쪽을 잡고 내려눌렀다. 그러자 팍하는 소리와 함께 겁날은 두 토막이 되고 말았다. 그는 장검을 부러뜨리고 두토막의 장검을 떨어뜨렸다. 그러자 싹싹하는 가벼운 음향과 함께 동강이 난 두토막의 장검이 모두 푸른 벽돌에 박히는 것이 아닌가. 군웅들은 이를 보자 모두 아연해졌다. 두토막의 단검이 푸른 벽돌을 파고드는 소리로 미루어 볼. 내 그 검은 옥을 자르고 무쇠를 동강낼 수 있는 예리한 보검이 틀림어벗다. 손으로 강철검을 부러뜨린다는 것은 유정품과 같은 인물로선 별로 대수롭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보통 장검을 부러뜨린 것이 아니라 전혀 힘을 들리지 않고 한 자루의 보검을 부러뜨린 것이 다. 손과 손가락의 재간이 순수하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실로 무림해서 인류간은 조회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 선생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애석하다. 애석해. 그가 그 보검을 애석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유정품과 같은 고수가 관부에 투신하는 점을 애석하게 여긴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유정품은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소매자락을 걷어올렸다. 그리고 두 손을 금대야에 집어넣으려 했다. 벼랑간 대문 밖에서 날카롭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깐. 유정품은 놀랐다는 듯 고개를 쳐들었다. 그러자 대문 쪽에서 4명의 황삼을 걸친 사내들이 들어왔다. 이 4사람은 문앞으로 들 어서자마자 양쪽으로 나누어섰다. 그러자 한 명의 최고가 우람한 황삼의 사내가 4사람 사이로 뚜벅뚜벅 걸어들어왔다. 이 사람의 손에는 한 폭의 오색빛이 영롱한 귀가 높이 쳐들려 있었는데 귀폭에는 진주보석이 잔뜩 박혀있어 한 번 흔들 때마다 찬란한 보광이 뻗쳐 나오곤 했다. 무사람들은 그 귀를 알아보고 속으로 흠칫해서 생각했다. 5악검파 맹주의 연기가 도달했군. 그 사람은 유정풍의 앞에 이르더니 깃발을 쳐들고 말했다. 유사숙 5악검파 좌맹주의 명을 받들도록 하십시오. 유사숙께서 근분세수를 하는 일은 잠시 미루어 주시랍니다. 유정풍은 허리를 굽히고 말했다. 맹주께서 명을 내린 것은 무슨 뜻인지. 대하는 말했다. 제자는 명을 받들고 행할 뿐 맹주의 뜻을 모릅니다. 유사숙께 선 용서하십시오. 유정풍은 미소했다. 겸손해할 것 없네. 현질은 천장송사 현질이겠지. 그의 얼굴에는 웃음빛이 감돌았으나 음성은 떨리고 있었다. 이 사건이 느닷없이 일어나 그처럼 많은 풍상을 겪은 사람도 크게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 사내는 바로 숭산파 문화의 제자 천장송 사등다리였다. 그는 유정풍이 자기 이름과 호를 알자 속으로 의기양양해져서 허리를 약간 굽혀 보였다. 제자 사등다리 이후 사숙께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몇 걸음 나서서 제차 천문지님과 악, 붉은 정일사태 등에게 절을 하고 말했다. 숭산파 제자가 여러 사백님과 사숙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네 명의 사내들도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정일사태는 무척 기뻐했다. 발례를 하고 말했다. 그대의 사부가 나서서 이 일을 정지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업이 잘 되었네. 사실 무공을 배우는 사람은 강호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런데 하필이면 그까짓 벼스라치를 해야 하느냐는 말일세. 다만 나는 유아우님이 모든 것을 안대해 놓은 것을 보고 결코 이 늙은이의 말을 듣지 않으리란 것을 알고 입을 놀리지 않았을 뿐이라네. 유정풍의 안색은 매우 진지했다. 과거 우리 오악검파가 결맹을 맺고 공격과 수비에 있어서 서로 돕는다는 약속과 함께 무림의 정의를 지키기로 했어. 따라서 오악검파와 관계되는 일에 부딪히게 된다면 모두들 맹주의 호령을 들어야 할 것이오. 그로 인해 이 연기를 대할 때 맹주를 대하듯 하라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오다. 하지만 오늘 불초가 금분세수를 하게 되는 것은 이 유모의 사사로운 일이고 또 무림의 법칙 따에 어긋나지 않으며 오악검파와 나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오. 따라서 오늘은 맹주연기에 제안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오. 사현질은 존사에게 유모가 기령을 받들 수 없으니 좌사형께서 용서해 주십사 하는 말을 전하도록 하게나. 그리고 나서 그는 금대야 쪽으로 다가갔다. 사등달은 몸을 흔들더니 금대야 앞을 막고 오른손에 비단기를 높이 쳐들고 말했다. 유사숙저의 사부님께서는 천번만 번 사숙께서는 금분세수의 예를 늦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우리 오악검파가 한 뿌리를 가진 나뭇가지처럼 모두들 함께 꼭 락을 나누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사부님께서 연기를 전하신 것은 오악검파의 정을 돌보는 동시에 무림의 정의를 지키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유사숙을 위해서입니다. 유정풍은 말했다. 난 알 수가 없군. 이 유무가 금분세수를 하겠다는 초청장을 이미 공손히 숭산해 보냈으며 또 장문에 편지를 써서 좌사형께 말씀을 드렸다네. 좌사형께서 정말 호의를 가지고 계셨다면 어째서 사전에 권하여 막지 않고 이제서야 연기를 내려보내 저지를 하느냔 말일세. 이것이야말로 이 유무로 하여금 천하여문들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소인으로 만들어 강호의 호걸들로부터 웃음을 사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등갈은 말했다. 저희 사부님께서는 유사숙께서 형산파의 영웅으로서 위기가 구름을 찌르듯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림의 동도들도 언제나 유사숙을 심히 존경했으며 저희 사부님 역시 마음속으로 매우 흠모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제자에게 추호도 신뢰된 행동을 하지 말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엄벌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유사숙의 대명은 강호에 널리 알려져 있으니 이 점에 관해서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정풍은 빙글에 웃었다. 그것은 좌맹주의 과찬이시지. 이 유무에게 그와 같은 명망이 있겠는가. 정의사태는 두 사람이 서로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유아우님 이 일은 좀 지체시켜도 상관이 없지 않겠나. 오늘 이곳의 분들은 절친한 친구이니 누가 자네를 비웃겠는가. 설사 한두 사람 분수를 모르는 자들이 있어 함부로 비웃고 욕을 한다면 유아우님을 그를 상대하지 않는다. 해도 빙니가 그를 먼저 용서하지 않을 걸일세. 그리고 그녀는 눈을 들어 여러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 매우 도전적인 눈초리였다. 누구든지 담이 있으면 오아권파를 상대로 덤벼봐라 하는 눈빛이었다. 유정풍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의사태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불초는 금분세수의 일을 내일 오시로 연기하지요. 여러 친구들은 가지 마시고 이 형산에서 하루 더 묵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초는 숭산파 현질에게 자세한 사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때 갑자기 안채에서 한 여인의 음성이 들렸다. 이봐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가 그 누구와 함께 놀던 당신 이상곤할 게 뭐냔 말이에요. 군웅들은 어리둥절해졌다. 음성으로 미루어 보아 바로 하루 전날 여창해와 크게 언쟁을 벌였던 곡비연이었다. 그러자 다시 한 남자의 음성이 들렸다. 너는 고분고분 앉아있는 게 좋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도 마라. 이후에 너를 놓아줄 것이다. 곡비연은 말했다. 그거. 정말 이상하네요. 이곳이 당신의 집인가요. 나는 유씨 언니와 호원으로 가서 나비를 잡으려고 하는데 어째서 당신이 막느냔 말이에요. 그 사람은 말했다. 좋아 너는 혼자서 가도록 해. 유소전은 이곳에서 좀 더 기다려 야 한다. 곡비연은 말했다. 유언니는 당신을 보기만 하면 실증이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 당신은 빨리 멀리 비켜요. 유언니가 당신을 아는 것도 아닌데 당신은 누굴 믿고 이곳에서 귀찮게 구는 거냔 말이에요. 그러자 다른 여인의 말이 들렸다. 누이 상관할 것 없어. 가자. 그 남자는 말했다. 유소저 아무쪼록 이곳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오. 유정풍은 들을수록 화가 났다. 어느 대담한 미친 녀석이 우리 집에 와서 소란을 피운담. 감히 나의 청아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다니. 유시 문하의 두 제자인 미위이가 그 소리를 듣고 안체로 달려갔다. 곡비연과 그의 사매가 손을 잡은 채뜰하게 서 있고 한 황삼의 젊은이가 두 손을 벌린 채 그녀들 두 사람을 막고 있었다. 미 위인은 그 사람의 복장을 보고 숭산파의 제자인 것을 보고 화가 났다. 기침을 두 번 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분은 숭산파의 사형이 아니오. 어찌하여 대청으로 가서 앉지 않으시오. 그 사람은 오만하게 대답했다. 그럴 필요 없소. 맹주의 명을 받아 유시 집안의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도 도망치는 사람이 없도록 지키고 있는 중이오. 이 몇 마디 말은 우렁찬 것은 아니었으나 대청의 군웅들은 그와 같은 말을 듣고 모두 안색이 변했다. 유정풍은 배노해 사등갈에게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사등갈은 말했다. 만사제 일이 나오게. 말을 조심해서 하도록 하게. 유사숙계 선님이 손을 씻지 않기로 응락하셨네. 그러자 안체의 그 사내가 말했다. 네 그렇다면 잘된 일이죠. 그리고 그는 난체에서 걸어나와 유정풍 앞에 허리를 구부리고 말했다. 숭산 문화제자인 만대평이 유사숙계 인사를 드립니다. 유정풍은 노라가 치미는 듯 몸마저 미미하게 떨며 낭낭이 외쳤다. 숭산파에선 얼마나 많은 제자가 왔는지 모두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 보시지.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붕 위에서 대문 밖에서 대청 모퉁이에서 후원에서 전우좌우에서 수십 명이 일제히 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미의 숭산파의 제자들이 유사숙계 인사들입니다. 수십 명이 외치는 소리가 동시에 울려퍼지자 소리가 매우 우렁찼다. 거기다 너무 뜻밖이라 군우들은 흠칫 놀랐다. 그러고 보니 지붕 위에는 십여 명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황삼을 걸치고 있었다. 대청 의무사람들 가운데 있던 숭산파 제자들은 갖가지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점으로 볼 때 일찍이 잠입하여 암암리의 유정품을 감시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천여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정의사태는 참을 수 없다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이런. 이게 무슨 짓인가. 너무 사람을 업신여기는군. 사릉다른 말했다. 정의사백님께서는 용서하십시오. 저희 사부님께서는 명령을 내리 쉬어 어떻게 하더라도 유사숙에게 권고하여 근본세수를 하지 않도록 막느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유사숙께서 영을 듣지 않을까 봐 부득이 이 같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안체에서 십여명의 사람이 나왔다. 바로 유정풍의 부인과 두 아들 그리고 유시문 중에 칠명체자였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한 사람의 숭산파 제자가 손에 비수를 들고 유 부인의 등을 겨누고 있었다. 유정풍은 낭낭이 말했다. 여러 친구분들 이 유모가 자기의 뜻만을 고집하자는 것이 아니오. 그런데 오늘 좌사영이 이토록 위협을 하는데 그 위협에 굴복을 한다면 무슨 면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소. 좌사영은 이 유모에게 근본세수를 못하도록 하고 있으. 나 허허허 이 유모는 목이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뜻은 굽힐 수 없다고 생각하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나가 금대야에 두 손을 담그려고 했다. 사릉다른 불을 지졌다. 잠깐 그리고 연기를 활짝 펼치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순간 유정풍은 왼손을 질풍처럼 뻗어 두 개의 손가락으로 그의 눈을 지르려고 했다. 사릉다른 두 팔을 위로 들었다. 유정풍은 왼손을 움츠리며 오른손의 두 손가락으로 다시 그의 두 눈을 지르려고 했다. 사릉다른 막을 수가 없자 뒤로 물러섰다. 유정풍은 그가 물러서자 손을 다시 금대야에 담그려 했다. 그 순간 뒤에서 바람소리가 나며 두 사람이 함께 달려들었다. 유정풍은 머리를 돌리지 않은 채 왼다리를 들어 뒤로 걷어찼다. 쿵 하는 소리와 한 개 한 명의 숭산파 제자가 멀리 나가 떨어졌다. 그런가 하면 오른손은 다른 한 명 숭산파 제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제자를 들어 사등다리에게 던졌다. 유정풍이 발로 차고 손을 뒤로 돌려 움켜쥐는 행위는 마취 등 뒤에 눈이라도 달린 듯 겨냥한 부위가 정확했고 동작도 한 빨랐다. 확실히 내가 고수인지라 뛰어난 것이었다. 숭산파의 제자들은 어리둥절해졌다. 일시 다시 덤벼드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유정풍의 등 뒤에서 숭산파 제자가 부르짖었다. 유사숙 손을 멎추지 않는다면 나는 그대의 아들을 죽이고 말겠소이다. 유정풍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더니 냉랭히 말했다. 천하여문들이 오셔 계시니 내가 만약 나의 아들을 건드린다면 너희 수십 명 숭산파 제자들은 모조리 피떡이 되고 말 것이다. 이 말은 결코 위험만은 아니었다. 숭산파의 제자들이 그의 어린 아들을 해치게 된다면 반드시 공분을 사게 될 것이고 군호들은 일체히 일어나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 숭산파 제자들은 조금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유정풍은 그 말을 마친 이후 등을 돌려 두 손을 금대야에 담그려고 했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저지하는 사람이 없는 듯이 보였다. 결안간 은빛 광채가 번적하면서 파공성을 내며 날아들었다. 유정풍은 뒤로 두 걸음 물러섰다. 그 암기는 금대야에 가 장자리에 적중되었고 그 충격에 금대야는 옆으로 기울어졌으며 땅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대야는 엎어지고 담겼던 물이 땅바다에 질퍼나게 쏟아지게 되었다. 동시에 누런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가운데 지붕 위에서 한 사람이 뛰어들었다. 그리고 오른발을 들어 금대야를 밟았다. 금대야는 밟히자마자 납작하게 찌그러졌다. 그 사람은 사십여 세가량의 비쩍 마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입가에 히끗에 끝한 쥐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 사람은 두 손을 흔들며 맞잡고 말했다. 유사형 맹주의 영을 받들어 그대가 근본 세수하는 것을 막은 거디회다. 유정풍은 이 사람이 송산파의 장문좌냉선의 넷째 사제인 비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비빈은 대숭양수라는 무예로 무림에서 혁혁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상황을 미루어 보건대 오늘 유정풍을 상대하기 위해서 삼류의 제자들만이 온 것이 아닌 듯했다. 금대야는 이미 형태가 변했으니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유정풍은 지금 당장의 일은 온 힘을 다해 일전을 하느냐 아니면 잠시 굴욕을 참느냐는 것이었다. 삽시간에 그의 뇌리에는 번개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송산파에서는 오왕냉기를 쥐고 있기는 하나 이토록 사람을 다 그치는데도 이곳에 천여명이나 되는 영웅호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나서서 공평한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는 즉시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공수의 예를 하며 말했다. 비사형이 오셨구려. 이곳에 와서 술이라 도 드시지 않고 어제 서 지붕 위에 숨어서 햇살이 내리쬐이는 따가움을 당하고 계셨소. 송산파에서는 십중팔구 달리 고수를 보내오신 것 같은데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시기 바라오. 단지 유모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비사형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하오. 그러나 만약 이곳에 영웅호거를 상대하려면 송산파에서는 아마도 좀 부족함을 느끼게 될 거요. 비비는 빙글에 웃었다. 유사형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설사 유사형 한 사람을 상대한다고 하더라도 불초는 조금 전 유사형이 보여준 손아간식 한 수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외다. 송산파는 결코 형산파의 비위를 거슬리려는 것이 아니고 이곳의 영웅에게 죄를 짓자는 것도 아니외다. 심지어는 유사형에 대해서도 죄를 지을 생각은 없소이다. 다만 무림의 수천수백만이나 되는 동도들의 목숨을 위해 유사형께서 금분세수를 하시면 안 된다고 당부하러 왔소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대청의 군웅들은 모두 아연해져 생각했다. 유정풍이 금분세수를 하고 안하고 가 어째서 무림 수천수백만이나 되는 동도들의 생명과 상관이 있다는 것일까. 아니나 다를까 유정풍은 그 말을 받아 말했다. 비사형은 너무나 소재를 주켜올리는 것이 왜다. 이 유모는 무공도 보잘것 없으며 아들딸도 모두 어릴 뿐만 아니라 문화의 팔고명도 안 되는 제자를 걷어들이고 있을 뿐이니 실로 보잘것 없다고 할 수 있소이다. 그런데 이 유모의 일거일동이 어째하여 무림에 수천수백만 동도들이 목숨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오. 정의사태는 불쑥 입을 열었다. 그렇소. 유아우님이 금분세수를 하고 쥐꼬리만한 벼슬을 한다는 데는 솔직히 말해 본인 역시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이오. 그러나 사람마다 뜻이 다른 법크가 겨셋길에 올라 재물을 모은다 해도 백성을 해치지 않고 무림의 동도들이 젖버리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억지로 말릴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소. 내가 볼 때 유아우님은 많은 무림동도를 해칠 만큼 악랄한 사람은 아니에요. 비비는 말했다. 정의사태 사태는 불문의 인물이니만큼 다. 은 사람의 교활한 기량을 알지 못할 것이오다. 이 커다란 음모가 만약 성공한다면 비단 무림의 수많은 동도들을 해치게 될 뿐나 미라설량한 백성들도 모두 크게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산파 유세째 나으리는 강호에서 명성이 쟁쟁한 영웅호걸인데 억지 스스로 타락의 길로 들어서서 그 더러운 상관의 지시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셋째 나으리로 말하면 집안 재산이 망관이나 됩니다. 어찌 벼슬길에 올라 재물을 모을 욕심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는 물론 말할 수 없는 다른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군웅들은 생각했다. 그 말에도 일리가 있군. 나도 이상하게 생각했었어. 유정풍 같은 사람이 그 조그만 벼슬을 한다면 실로 우스운 일리지. 유정풍은 노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비사형 억울하게 노명을 씌우지 마시오. 더 이상 숨어있지 말고 송상파의 다른 사형제들께서도 모두 모습을 나타내도록 하시오. 그러자 지붕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좋소. 노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가운데 두 사람 이 어느덧 백청 문 앞에 우뚝 서 있었다. 이 경신법은 조금 전 비빈이 뛰어내릴 때의 그 수법이었다. 동쪽에 선 사람은 뚱뚱하고 태구가 우람한 편이었다. 정의 사태 등은 그를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는 바로 송상파 장 문인의 둘째 사제인 탁탑수 정면이었다. 서쪽의 그 사람은 귀가 크고 비쩍 마른 사람이었다. 바로 송상파의 세 번째 선악수 다른 시간입니다.